정춘의 종착역 이날 밤 9시를 전후하여 을지로 네 거리를 중심으로 한 몇 군데 지점에는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앞날의 운명을 서로서로가 좌우할런지도 모르는 인과율의 다설 소재가 될 수 있는 인간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다 우선 명동입구 십자로 한 모퉁이에서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자기의 청춘을 참되게 올바르게 밭 갈아보려고 고달픈 눈물에 젖어있는 어여쁜 개척자 고영림이가 차지한 시간적 위치는 8시 50분이었다 9시 20분에 을지로 네 거리에서 작별한 고영애와 이해리는 이 시각에는 진곡에 입구 어떤 고급 그릴 특별실에서 금권과 육체권의 흥정에 지칠 대로 지쳐 강석훈의 작품 유혹의 강의 한 대목을 인용하여 영육적으로 벌거벗은 인간의 천진성과 악마성을 토론하면서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 즈음 고종국 사장은 9시에 에리를 종로 코론방에서 만나기 위하여 환철동 어떤 은근짜 집 안방에서 베개로 삼았던 윤마당의 무릎을 떠밀고 부시시 몸을 일으켰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를 본 것도 실은 이 윤마당과의 일이었다 똑같은 9시에 유언자는 예의장소에서 고종무와 만나기 위하여 광화문과 종로 사이에서 무교동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석훈은 그 무렵 한국은행 뒷골목 어느 조그만 중국집 2층에서 젊은 시인 한 사람과 술을 마시며 을지로 내거리에서 본 갓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여섯 사람 아니 금방 택시를 타고 신당동으로 떠난 송준호까지 합하면 일곱에 계산이 된다 택시가 곧장 신당동으로만 달리라는 법은 없다 송준호의 조그만 의욕 하나로서 차는 되돌아 살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이치를 어슷비슷히 차지하고 있는 이들 한무더기의 인간상 아니 영혼상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자기의 육신을 운반하느냐 하는 각기의 의욕 하나에 따라서 이 합의 우유성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신이라는 화가가 확정한 한 폭의 캠퍼스 위에 끼적거려진 인생의 대생과도 같았다 각기 그들이 제아무리 제멋대로의 의욕 밑에서 좌지우왕과 정착 이별의 움직임을 꾀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결국 무게도의 궤도를 달리는 인생의 우발차일 수밖에 없다 그 무게도의 궤도를 부설하는 것이 그 거창한 화가의 브러쉬였다 화가의 붓끝은 점과 선으로서 윤곽을 장만하고 빛깔의 명암과 색채의 농담으로서 인생의 회화를 완성시켜 왔다 이리하여 그려진 한 폭의 회화 속에서 오랜 시일을 두고 울어왔다 웃어왔다 괴로워했고 고달파했던 것이다 오늘 밤 시공적으로 한 조각 같은 캔버스 위에 점과 선으로서 대상의 윤곽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의 일곱 명이 과연 어떠한 명암과 색채로서 이합이 우유성을 구현하여 한 폭의 인생 회화를 우리에게 제시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저 의경의 권하인 양 드높이 솟은 창조의 화백인 황천 그 어른일 뿐이다 명동입구 십자로의 고영님 진곡에 입구 그릴 특별실의 이에리와 고영해 한국은행 뒷골목 중국집 2층의 강석운 무교동을 거닐고 있는 유현자 의지로 이가쯤을 달리고 있을 송준호 관철동 은근짜 집 윤마담의 무릎에서 부시시 일어서는 고종국 사장 십자로의 영님은 칼칼이 메마른 목을 죽이기 위하여 바로 등살머리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2층 다방으로 올라가서 소다수를 들이키고 내려온 것이 9시 5분이었다 그러나 갈 데가 없다 아연동으로 곧장 돌아가기에는 오늘 밤의 서름을 좀 더 고달파하고 싶었고 되씹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길로 접어들까를 생각하며 다방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출판 기념회에서 몇 잔 들이킨 국산 위스키에다 중국집 백알을 얹어 넘긴 강석운이가 거나하게 취해서 요정을 나선 것이 9시 자스트였다 삼각지에 산다는 젊은 시인과 한국은행 앞에서 강석운은 헤어졌다 취하면 꼭 택시에 태워달라고 출판 기념회를 중도에서 빠져나올 무렵부터 당부를 하던 강석운을 위하여 젊은 시인은 택시를 멈추었으나 시간도 이르고 기분도 나고 운동 부족도 이런때 보충을 해야만 한다고 강석운은 쓰다는 운전수의 표정쯤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큼 신경이 마비되어 있었다 휘청휘청 종로 4가까지는 기어이 걸을 작정을 그 순간 하며 동화백화점 앞으로 거닐기 시작하였다 에리와 고용애가 만일 조금만 더 뒤 그리를 나섰던 듯 진곡의 입구에서 에리와 강석운은 얼마만의 해우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에리와 고용애는 그쯤 댄스홀 경영을 의논하면서 도깨비 소굴 같은 우체국 청사를 지나 중국 대사관 골목을 건너서고 있었다 그 시각에 유연자는 무교동 어떤 중국 요정 미충에서 고전무를 기다리고 있었고 고사장은 종로 고름방에서 절 잃은 아이스크림을 점작해 핥으며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에리를 나무라고 있었다 역시 그쯤 을지로 이가를 송준호는 택시로 달리며 영림과 바꾼 포옹의 절실감을 애무도 했고 강석운을 변호하는 영림이가 고맙기도 했고 변호를 받은 강석운의 존재를 저주도 했고 에리가 갑자기 그리워지기도 했다 에리에 대한 가능이 영림에 대한 불가능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허술한 생활 철학이 준호에게 왔다 고독의 영혼은 구슬피 울어도 올 것은 기어이 오지 않고야 말았다 오, 체념의 인생이요 현실의 증언은 그곳에 없었던고 아, 에리가 보고 싶다 에리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 한밤을 울어 세우자 아, 이 기막힌 생명의 오해를 에리여 그대 나와 더불어 눈물을 뿌려다오 여부라도 좋다 메소부라도 나는 좋다 운전수 양반, 차를 돌려요 청진동으로 차를 돌려요 그 청진동에 에리의 집은 있었다 그때 영림은 비로소 걸음을 옮겨 놓았다 전착길을 미도파 쪽으로 빗비숨이 건너가자 남대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별을 쳐다보며 서울역까지만 걸어가자 거기서 전차를 타도 무방했고 택시를 잡으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소공동 지대 그릴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나오고 있었다 길도 어둡고 마음에 들기에 무심중 발길을 돌려 그리로 걸어 들어가 보았더니 모 시인의 출판기념회가 있는 모양으로 길다란 쪽지가 문간에 붙어있었다 순간 아 강선생님이 혹시나 아까 전차에서 영림은 강선생을 보았기에 열이면 아홉 가지는 자기의 육감이 맞을 것만 같았다 한길가 어둠 속에 서서 나오는 인사들을 하나하나 영림은 살펴보았다 혹시나 저 강서근 선생님 여기 오시지 않았어요? 맨 처음으로 나온 몇 사람을 의식 없이 지나쳐버렸기에 그 속에 끼었다면 따라가볼 요량으로 영림은 젊은이 하나에게 물었다 아까 오셨는데 중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때 강서근은 그 길 맞은편 중국대사관 골목을 건너서고 있었고 해리와 고용해는 명동 입구를 지나가고 있었다 아까 저녁 무렵 강서근은 을지로 로타리 전차 속에서 고용님을 한길가에서 발견한 순간 놀라움에 가까운 반가움을 전신에 느꼈다 원고가 아직 자기 손에서 묶고 있기에 멀지 않아 영림이가 찾아오리라고 믿고 있던 강서근의 불안한 기대는 한 달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불안한 기대였다 고용님이가 나타나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나타나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반씩 뒤섞인 지나간 한 달이었다 활짝 열어젖힌 2층 서재에서 원고주와 맞이 앉으면 작중 인물의 대화보다 먼저 영림이가 남겨놓고 간 그 구슬처럼 영롱하고 사양처럼 그윽한 유혹의 말들이 먼저 머리에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연 붓 끝은 무디고 마음은 달렸다 아직도 내겐 청춘이 있었던가 상실을 자각했던 청춘이었다 그 청춘이 아직도 자기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을 깨닫자 강서근은 새삼스럽게 소년처럼 가슴이 설렜다 가능의 청춘이 아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그것이었기에 가슴의 설레임은 한층 더 컸고 좀 더 값비쌌다 반복이 가능이 없는 청춘의 종착력 그 가슴 설레는 플랫톰에 지금 작가 강서근은 무현히 서 있는 것이다 붓을 던지고 거울을 든다 머리를 헤치고 흰 머리카락 하나를 골라 뽑는다 희다 반짝반짝 희다 그 반들거리는 윤회 반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돌연 강서근은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휙 내동댕이를 쳤다 그러나 무게 없는 터럭은 다시금 사뿐 원고지 위에 내려앉았다 또 물끄러미 강서근은 들여다보며 그 터럭처럼 자기의 인생은 이미 무게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기에 갓나 고영님이가 있다 자기 인생에 다시금 무게를 갖다 주려는 고영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강서근은 생명의 충실감을 숨가쁘게 전신에 느꼈다 책상 머리에서 불현듯 몸을 일으키며 강서근은 외쳤다 무게를 다오 무게를 다오 내 생명에 무게를 다오 영혼의 충족과 삶의 활기가 조수처럼 밀려왔다 아우성을 치면서 밀려왔다 청춘은 아직도 가지 않았다 내 주변에서 서성대는 청춘을 붙들자 놓치면 전취의 한이다 종착역 역두에서 강서근은 외쳤다 청춘의 막바지에서 강서근은 울부짖었다 유혹의 강의 주인공 박목사는 사회의 온갖 인위적인 질서를 페리처럼 쳐버리고 스스로 유혹의 강물에 빠져들어갔다 정진결제, 인생은 노력함으로써 인간의 평온과 행복을 차지해보려면 퓨리턴 박목사는 외쳤다 오직 평생 나는 속아왔다 어떠한 위대한 교훈도 이미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나를 위한 것이어만 했거늘 묻 성년들의 요사스러운 교훈은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하라고 온갖 가머니설로 인류를 유혹하였다 이는 실로 인간 실존의 순수율을 무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괴의 변론자의 간사한 말들이었다 강서근은 서재안을 뺑뺑 돌며 자기 원고의 한 대목을 소리내서 외우다가는 후딱 생각이 난 듯이 원고를 찾으러 왜 안 올까 영림이가 오기를 골똘히 강서근은 기다리는 것이었다 단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영림이기는 했으나 갓나의 의혹에서부터 이미 강렬한 정신적 흔들림을 받고 있던 강서근이기에 벌써 오랜 교제를 맺어온 사이처럼 후딱후딱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림을 생각하고 영림이가 그리워질 때는 반드시 박 목사를 끄집어내어 자기의 변호자로 삼았다 박 목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허허벌판 한구석에 가련이 피어난 한떨기 털국화의 의혹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간이라면 인간은 모름지기 인간 자신의 꿈틀거리는 생명의 의혹을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할 것이다 인간이요 간사한 소피즘의 현혹됨이 없이 그대 입을 열어 소박하게 말하라 과연 그대는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으며 또한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말하라 그대의 혀끝이 거짓을 말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꿈틀꿈틀 보채는 욕망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대들의 소피즘이 나를 쓰러뜨릴 지언정 나를 정복하지는 못한다 최후의 일순까지 나는 나의 인간을 붙들고 살으련다 내가 사람이다 나만이 진짜 사람이다 이 문장을 쓰는 날 강서군은 완전히 작중의 박목사가 되어 있었다 거기까지 쓰고 나서 서군은 만년필을 던지고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팔꿈치 두 개를 겹쳐 베고 소피스트 위선자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며 강서군은 중얼거렸다 너의 혀끝은 고영님의 욕을 점잖게 물리쳤다 공자짐처럼 타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며 보채는 욕망의 정체를 보고 있다 위선자 소피스트 자조의 웃음과 함께 고영님의 또렷또렷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금 들려왔다 선생님을 한번 유혹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 솔직한 마음의 소리예요 그렇다 나도 영님을 한번 유혹해보고 싶다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내 솔직한 마음의 소리다 그런 대답을 하여보며 담배를 피어물고 두어 모금 들이키는데 여보 아내의 코에 걸린 목소리가 뜰에서 동그랗게 날아올라왔다 응 서군은 벌떡 일어나자 책상 앞에 앉아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왜 그러우 암만 올려다봐도 당신이 보이지 않기에 난 또 누가 혼랑떼간 줄만 알았어요 나 같은 나이에 누가 말씀하세요 요즘 여성들은 당신만한 나이가 똥마침하다던데 어리지도 않고 늙어 빠지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게다가 쓴맛담맛 다 알아서 사랑이 극진하고 참 내 모르는 것도 없어 당신이 거기 앉아서 늘상 내려다볼 수 있도록 야스대분을 이리로 옮겨놨어요 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목 한구석에 치자분을 올려놓았던 사각돌이 있다 그 돌 위에 야스대분이 어느 틈에 올라앉아 있었다 아 참 참 그러는 게 좋겠군 속과 겉이 땀판인 어색한 웃음 하나가 강서군의 입술을 세워넣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보름 전의 일이었다 머리만 조금 돌리면 이내 시야에 뛰어드는 한 떨기의 야스대분 그 야스대분이 지나간 보름 동안에 강서군에게 힘입힌 심리적 영향은 다음과 같았다 이 보름 동안 강서군은 정원의 야스대분을 내려다보며 청춘의 종착역에서 몸부림치는 생명의 약동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인생의 무슨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처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가며 야스대분을 가꾸는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띌 때마다 지나간 18년 동안의 뿌리를 박은 부부생활의 깊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아림들이 고목처럼 외모는 비록 고색이 창현하지만은 땅 속 깊숙이 뻗고 뻗은 줄기찬 뿌리는 즐길 대로 즐겼고 굵을 대로 굵었다 외모는 비록 줄기차고 젊고 신선하고 청청이 발랄하지만은 고용님이라는 연륜어린 나무에게는 뿌리가 약했다 바람만 조금 거세게 불면 금방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용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록의 나무 고운 때가 묻은 입성처럼 오경에게는 비록 눈부신 색채는 없었지만은 안식과 평화의 여신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연륜의 때를 좀 더 소중히 하는 낡은 청자기의 가치와 보배로움이 오경에게 있었다 조용하자 설레이는 마음을 조용히 조용히 무마하자 그리하여 유종의 미를 내 인생으로 하여금 거두기로 하자 청춘의 종착력에서 강석우는 인생의 종착력을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여보 좀 올라와요 어떤 날 서구는 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를 황급히 불렀다 왜요? 글쎄 빨리 좀 올라와요 한 회 또 쓰셨어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씻으며 오경은 창황이 올라왔다 한 회 분의 원고가 끝나면 오경은 그 원고를 소리내어 낭독을 해야만 했고 서구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다 아니요, 원고는 아직 안 됐어 어쩐지 잘 써지지가 않아서 걱정이요 어찌 그럴까? 오경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여보 서구는 벌떡 일어나서 아내의 물기 있는 촉촉한 손길을 휙 잡아당겼다 아, 깜짝이야 오경의 말소리는 서구의 품 안에서 났다 남편의 격렬한 포옹을 받으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당신이 예뻐서 황송해라 아내가 남편의 포옹을 받는데 뭐가 그처럼 황송할까?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언제나 그런 종류의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봉건적이야 일대일인데 뭐가 황송해 그걸 봉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상적이에요 아내들의 애정 속에는 그런 감정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 서구는 포옹을 풀고 두 손을 어깨에 올려놓으며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당신이 소중해서 고운 때가 묻은 입성처럼 이조시대의 청자기처럼 골동품은 낡을수록 가치가 있죠 오경은 웃었다 서구는 그러나 웃지도 않는 얼굴로 아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당신의 눈 원조리에 잡힌 잔주름이 갑자기 소중해졌소 당신의 흰 머리털이 제게는 소중한 것처럼 아 흰 머리털 서구는 또 갑자기 영림을 생각했다 이제 내려가 봐요 서구는 다시 책상과 마주 앉았다 오경은 내려가면서 마음속으로 머리를 기울였다 뭐가 확실히 있긴 있어 남편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정체 모를 감정의 파도를 오경은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40대의 위기 청춘의 막바지에서 느끼는 한낱 인생의 위기로서 강석은은 마침내 자기의 마음의 동요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잘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비극이 오느냐 평온이 보존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기의 동요는 고용님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고용님과 만나기 이전부터 그러한 동요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틈사리가 이미 장만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장만되어 있던 틈사리 앞에 우연히 나타난 것이 고용님일 뿐 그 때여 고용님이가 아니라도 무방했을 것만 같았다 결국엔 젊음의 노스탈자야 그러기 때문에 고용님이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젊은 여성이라도 족할런지 몰랐다 청년기에 달한 젊은이들이 특정한 대상 없이 연애를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막연한 갈망처럼 자기도 역시 젊음을 연애하려는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서구는 자기의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하였다 영님은 안 된다 고용님은 무섭다 고용님의 의욕에는 피를 보고야말 고도의 정렬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이제 새삼스럽게 뿌리 깊은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연애를 하려는 생각은 서군에게 없었다 동경은 있지만 의욕은 없다 젊음의 냄새 연애의 냄새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만 그런 것들의 냄새일 뿐이라고 이쯤에 와서는 고용님이가 찾아와주지 않기를 바라는 강서군의 심정이었다 그러한 심정으로 강서군은 오늘 저녁 전차에서 한길가의 고용님을 발견했던 것이며 놀라움에 가까운 반가움 끝에 병원과 무관심의 표정을 의식적으로 지어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군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출판 기념회에서나 젊은 시인과의 술주렴회 자리에서나 그는 쭉 고용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영님과의 동반자인 젊은 청년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취기가 거나해지면서부터 고용님에게 향하는 그리움이 차차 구체적인 초점을 잃고 막연한 청춘의 향수로 번지어갔다 젊음의 냄새를 다오 연애의 냄새를 다오 고용님이가 소공동 출판 기념회장 앞에서 강서군의 참석 여부를 젊은이에게 묻고 있을 무렵 서군은 맞은편 중국 대사관 골목을 건너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영님이가 만일 전착길로 되돌아 나왔던데 강서군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혹시 붙잡았을런지 몰랐다 그러나 영님은 고독이 쥐어짜버린 허전한 마음으로 고달픈 별을 쳐다보며 어두운 길을 시청 쪽으로 걸어갔다 강선생을 만나게 하여 주지 않는 운명을 도리어 감사히 생각하면서 걸었다 나무라면서도 걸었다 명동 입구를 지날 무렵 서군은 저만큼 앞서서 걸어가는 남녀 한 쌍의 뒷모습을 취안으로 바라보며 소설적인 공상을 감미롭게 하여 보다가 혹시 영님일는지도 몰라 아까 본 영님이도 남자와 동반이었다 취중이기에 무섭기는커녕 반가움이 앞장을 섰다 을치로 입구에서 남자가 택시를 타고 시청 쪽으로 사라질 무렵 서군은 이미 혼자 남은 젊은 여자와 등 뒤까지 걸어오고 있었다 아니야 아 딴 여자다 햇번머리였다 여자의 뒤로 횡단 도로를 건너서는데 햇번머리가 힐끔 뒤를 돌아다 보다가 어머 강선생님 아니세요? 여자는 멈칫 섰다 반가워하는 얼굴이었다 젊은 얼굴이었다 야실야실 예쁜 얼굴이기도 했다 아 난 또 누구라고 에리향 아닌가? 밤의 낭만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에리는 바싹 서군의 앞으로 다가섰다 아 참 오랜만이군 젊은애의 향수에 그윽히 젖어있던 강서군의 입깃긴 감정 앞에 이슬 맺힌 실록처럼 젊은 얼굴이 반가운 웃음 한 속이를 야드르르 꽃피우고 있었다 선생님 악수 에리는 서슴치 않고 손을 내밀었다 서군도 서슴치 않고 에리의 손을 잡았다 나릇나릇한 에리의 네 손가락이 서군의 손바닥 속에서 힘을 주었다 두 번째 악수예요 표정과 꽃같이 감에 깊은 에리의 말이었다 참 그렇군 지금 몇 학년인가? 졸업반?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은 후 학교 그만뒀어요 그래? 그럼 지금은? 서군은 에리의 유달리 눈에 띄는 모습을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변했죠? 아 약간 천천히 말씀드리겠어요 선생님 바쁘시 않으면 어디 잠깐 아 그럴까? 선생님 약자 하셨네요 아 위스키와 백알 독종들만 골라가면서 마셨지 목이 칼칼한걸 그럼 제가 맥주 사드리겠어요 저도 지금 그 독종을 먹고 오는 길이에요 하아 에리가? 종로로 가요 제가 잘 아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 나서는데 선생님 좀 취하셨나 봐요 휘청거리는 강서군의 팔 하나를 에리는 꼈다 아 취하긴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에리가 고마워 팔을 낀 채 어두컴컴한 보도를 서구는 걸었다 거리도 어둡고 취기도 있고 해서 동행인들의 시선이 과히 명구스럽지도 않았다 자기를 버려두고 저만큼 도망을 치려는 청춘을 붙잡아 온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왔다 팔꿈치 언저리에 젊은애의 향수와 연애의 냄새 같은 것이 암향인 양 그윽했다 저는 그동안 쭉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살아왔어요 무서운 번민이 마음을 쑤실 때 저는 늘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음 연인들처럼 두 사람은 팔을 끼고 걸었고 연인들처럼 주고받는 대화에 감정이 사무쳤다 연애의 냄새를 파는 여인과 연애의 냄새를 그리워하는 사나이에게 침묵이 흘렀다 보도를 아로새기는 둘의 구두소리가 제법 그 어느 불란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구슬프다고 느껴야만 했다 고독을 안고 남몰래 울던 에리에게 연애의 환각이 왔다 청춘의 막바지에서 젊음을 향수하던 작가 강석우는 감정의 표백을 하고 있었다 어두운 거리다 침묵은 말처럼 추억을 불렀다 에리 아직 결혼 안 했어? 아니요 왜? 사상이 불혼해서 모두들 싫대요 사상이 불혼하다? 무슨 소린데? 불량하다고 아프레거리라고 연애의 냄새 팔아먹고 산다고 연애의 냄새를 판다? 선생님 사실태요? 응? 서구는 놀라며 에리를 힐끔 돌아다 보았다 에리는 조용히 에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모나리자의 후회처럼 알지 못할 미소였다 연애의 냄새를 나더러 사라고? 언뜻 돌린 시선 앞에 모나리자는 그냥 조용히 웃고 있었다 선생님에게는 특별히 무료로 제공해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는걸 모나리자의 미소와 같이 신비로운 말이야 선생님은 제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 비밀 역시 마음을 쓰고 있는 모양이로군 가로등은 추억인가 그날 밤도 어두운 가로등이 졸고 있었죠 에리답지 않은 시심이 에리에게 왔다 보슬비 내리든 어두운 밤거리 선생님 제 손을 힘차게 쥐어주시며 굳세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죠 2년 전 어떤 봄밤에 있었던 추억이었다 많은 추억은 아니었으나 깊이를 지닌 추억이었다 어느 날 밤 강서군은 종로 3가 뒷골목에 있는 K3부인과 원장을 방문하였다 원장은 강서군의 중학 동창이었다 강서군이 진찰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학생인 듯 싶은 젊은 여자 하나가 원장과 마주 앉아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 강군 마침 잘 나타났네 이런 문제는 암만 해도 자네 분야 같은데 원장은 그러면서 울고 있는 학생에게 강서군을 소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 좋은 의견을 듣기로 하자고 했다 학생도 강서군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독자였기 때문에 일종의 신뢰감과 친근감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은 모 대학 미술과 2학년 집은 청진동인데 어머니는 기생 출신 다섯 번째 계부와 동거를 하는 중 사흘 전 계부는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서 사이다에 수면제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학생에게 먹였다고 했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학생이 사이다 한 병을 거진 다 먹고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겁탈을 당했다고 했다 놀라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온전한 몸이 아니었다 학생은 계부의 얼굴에다 재떨이를 뒤집어 엎고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왔다 어두운 골목, 어두운 거리, 어두운 사바, 어두운 영혼 절망과 암흑의 오열은 밤거리를 뒤흔들었고 동대문 밖 동매 집으로 가서 이틀 밤을 자고 난 에리에게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공포 하나가 회오리 바람처럼 왔다 임신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K-3부인과를 찾은 에리였다 강군, 이건 분명히 자네의 영역이네 나로서는 이 학생을 위로할 도리가 없네 학생의 정조는 분명히 겁탈을 당했으니까 강서구는 오랜 침묵 끝에 열성을 가지고 에리에게 말했다 학생 실컷 우시오 그러나 울음만 가지고는 학생의 불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오 이윽고 울음이 그치는 순간 학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학생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비교적 눈물이 적은 사람이에요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에리는 석은을 쳐다보며 좀 더 명확한 말을 듣고자 했다 눈물이 적다는 것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불행 중 다행이오 선생님, 전 독심을 먹으면 어느 정도 제 자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떳떳이 바칠 수 있는 정조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아니요, 학생에게는 아직도 떳떳한 정조가 있소 네? 지나간 시대에는 육체적 전여성을 가지고 곧 정조라고 보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소 정신적이 협력이 없는 영혼의 가담이 없는 불가학력이 학생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학생의 정조가 아니고 다만 한낱 과학적인 전여성일 따름이오 정조와 육체의 전여성을 혼돈하지 않고 사는 방법만이 이 불행으로부터 학생을 구할 것이오 에리는 영리한 사냥개처럼 한참 동안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있다가 이윽고 명확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밤이 이슥해서 강서구는 병원을 나섰다 에리도 따라 나섰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밤이었다 도나무 납 넓은 길을 전착길로 걸어 나가면서 서구는 여러 가지로 에리를 격려하고 타일렀다 여기서 마음이 꺾이면 앞날을 그르치기가 쉽다고 제1처럼 서구는 걱정해 주었다 보슬비 속에서 가로등이 가다가 하나씩 졸고 있었다 달무리처럼 번져진 가로등 주변에 빗방울이 은실같이 나부끼고 있었다 누가 보면 애인같이 두리는 걸었다 두리가 다 코트에 기칠 세우고 조용히 걸었다 에리는 고개를 쏙으리고 걸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착길로 나서서 작별의 인사를 에리는 정중히 했다 에리양 굳세게 살아야 해요 슬픔에 젖는다는 것은 자위는 될런지 몰라도 전지는 아니오 처음 뵙는 선생님인데 이처럼 저를 에리는 또 울었다 네 번이나 개불을 받고 온 뜨내기 가정에서는 보지 못한 다사로운 인간애를 느끼고 에리는 우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꼭 믿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죽어도 울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이야 에리양은 총명해서 좋아 자 굳세게 살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우리 악수하고 헤어져요 네 악수가 끝나자 에리는 종로 사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강서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십자로 한 모퉁이에서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오늘 밤 처음 보는 에리였다 그러나 2년 전에 그 순진하던 에리는 이미 아니었다 햇볶 머리에 먼노 타이트 술도 먹을 줄 알고 연애 냄새도 필 줄 안다는 에리로 변모를 한 것이다 변모의 이유가 서군에게는 궁금했다 그때와 무척 달라졌죠? 음 대단히 달라졌는걸 그렇지만 그건 제 뜻 아니에요 사나이들이 원하니까 연애 장수를 차려놓은 것 뿐인데요 사나이들이 원한다 선생님 시치미를 떼셔도 소용없어요 2년 동안 공부한걸요? 허허 그러는데 에리의 팔꿈치가 콕 하고 서군의 옆구리를 찔러왔다 선생님도 좋아 이렇게 팔을 끼고 걷는 거 나쁘지 않으시죠? 서군은 마음이 뜨끔해지며 팔을 빼려고 했다 에리는 놓아주지 않으며 아니에요. 팔을 놓자는 게 아니고 나쁘냐 좋으냐 솔직히 대답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 왜 갑자기 묻는 거야? 서군은 대답을 회피하고 똥단지 같은 말을 했다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싫다는 남자가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선생님도 지금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그래 나쁘지 않아 좋죠? 좋아 이제 알았어요 2년 전에는 개부가 저를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무척 의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사나이들이란 모두가 다 짐승같은 개부와 어습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음... 서군은 깊은 신음을 했다 술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사나이들이 모두 다 그렇담 저는 또 저대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죠 사내들이 저를 잡아먹으려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밥이 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에리가 변모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아 저리로 들어가시죠 내 거리를 건너 종로 뒷골목으로 두리는 접어들어갔다 어머니의 친구가 경영한다는 비어홀 한 구석에서 에리는 자기도 마시고 서군에게도 쫓기를 권했다 전작이 있는 터라 취기는 그냥 돌기만 했다 그동안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었지만 생활의 틀이 잡히지 않아서 그만 주옥과 현실이 얼버무려진 표정으로 그땐 정말 선생님의 친절히 눈물 겨웠어요 나도 가끔 에리양이 그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했었지 그래 지금은 직업 여성이에요 무슨 직업인데 근사하죠? 술장사네 집 선전부장이에요 술장사? 아 왜 신문에 늘 광고 나잖아요 여자는 양기비 술은 백부용이라고 그 회사에 있어요 허허 계부에 대한 복수심에서 남자들을 모조리 술과 연애의 냄새로 때려 눕힐 셈이로군 들이는 차차 더 취기가 돌아망갔다 실은 그래서 선생님에게 술을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신을 똑똑히 차리셔야지 음 사실 취했어 술에 취해야만 남자들은 연애 냄새를 잘 사주니까 그러면서 에리는 야들야들하게 웃었다 참 변했는걸 2년 동안에 그처럼 변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란 변하려면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에리는 갑자기 조금 엄숙해지며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저 자신을 정신적인 정조의 소유자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저를 정신적인 처녀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가 그런데 선생님 요즘에 와서는 그러한 신념이 자꾸만 허물어져가요 나는 처녀가 아니다 나는 이미 정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만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차차 없어져가요 결혼할 생각도 가끔 해보지만 자꾸만 무서워요 그러다가는 괴로움에 지쳐서 혼자서 울죠 낮에는 처녀로서 뻗대지만요 그래서는 안되겠는걸 그러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삿말임을 서구는 순간 느꼈다 아까 에리를 만난 순간부터 서구는 처녀가 아닌 에리로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기도 취기지만은 팔을 끼는 에리를 서구의 감각은 확실히 허술하게 대하고 있었다 나는 너의 비밀을 안다고 고의적은 아니지만은 강서구의 피부는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 바른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도 저를 처녀와 꼭 같은 감정으로 대할 수는 없으시죠 어딘가 허전한 여자로 보이시죠 서구는 자신의 감각을 속이기가 싫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셔도 이제 알았어요 역시 제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역시 저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결혼은 해도 무방하지만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처녀로서의 사랑 말이에요 이제부턴 이 에리가 미망인의 렛대를 붙이고 다닐 테예요 그러면서 에리는 탁 식탁에 엎디어 흐느끼어 울기 시작하였다 울고 있는 에리의 어깨 위에 파도가 인다 서구 내 취안이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불행한 여자라고 동정을 하고 있었다 천여성의 상실이 이처럼 한 여성의 영혼을 외롭게 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고 그것의 종기감을 새삼스럽게 서구는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서구는 에리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며 자 이제 그만 울고 취하면 감정이 부풀어 오르니까 이제 돌아가요 선생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에리는 얼굴을 들고 눈물을 닦아내며 아무리 독심을 먹어도 감정이 자꾸만 비굴해지는 걸요 그래서 기승을 부려가며 뻣대보지만 에리는 일어서서 제 손으로 계산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그 계부는 지금도 같이 있나 어디 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머니한테 쫓겨났죠 나쁜 놈이야 사내들은 다 나빠요 그렇지만 선생님만은 안 그러실 거예요 에리는 그러면서 서구는 발을 끼고 캄캄한 골목을 걸어 나왔다 글쎄 나도 나쁜 놈인지 모르지 자주 하듯이 서구는 말했다 요즘 며칠은 못 읽었지만 선생님의 유혹의 강을 읽어봄 그런 생각이 더 한층 절실해져요 선생님 왜 그런 소설을 쓰세요 이전 작품들은 안 그랬었는데 서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 이제 헤어지지 정진동이랬지 한길로 나서면서 서구는 에리의 팔을 놓으려 했다 아니에요 삼가까지만 모셔다 드리겠어요 2년 전 선생님과 헤어진 지점까지 그래서 팔을 낀 채 둘이의 두 번째로 걸었다 그를 낀 채 누가 보면 연인들 같겠죠 얼마 만에 에리의 쓸쓸한 한마디가 보도 위에 툭 하고 떨어졌다 에리 고독하구먼 에리의 고독을 메꿔줄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겠는데 없어요. 모두가 다 연인들같이 보여주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무대에 올라선 배우들처럼 연애의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연애의 흉내. 일종의 연애유희였군. 유희도 제게는 아니었어요. 유희는 유희로서의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말하자면 일종의 모의연애? 모의연애 마음은 고독하고 행동은 화려했죠. 제 모양 오죽 화려해요. 제 행동 좀 명랑해요. 이렇게 남자들과 팔을 턱 끼고 걸어가면 내가 저를 초라한 마음의 소유자로 알겠어요. 음. 어둑어둑한 밤거리가 에리의 한숨과 함께 감상에 젖어있었다. 낭만을 찾기에는 방랑하는 에리의 영혼의 독백이 지나치게 구슬프다. 선생님. 여기서 헤어졌죠? 삼가 한무통이에서 에리는 말했다. 자. 오늘도 또 여기서 헤어지지. 병원 앞까지만 더 걸어주세요. 시주하는 샘 치시고. 그러지. 도나문을 향하여 두리는 또 걸어들어갔다. 에리의 소원이 지나치게 처량하다. 이처럼 화려한 모습의 에리가 그처럼 초라한 영혼의 소유자일지론 정말 몰랐다. 도나문 앞에까지만 모셔다드리겠어요. 병원 앞을 그대로 지나치며 에리는 또 말했다. 그럼 그러지. 누가 보면 연인들 같겠죠. 아까 한 말을 에리는 또 되풀했다. 최규와 고독이 에리의 기억을 몽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연인들처럼 걷는 것 선생님이 싫으세요? 싫긴. 이것도 일종의 모의연애죠. 음. 모의연애. 선생님의 영혼을 제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군은 에리가 뿌리는 일종의 서글픈 분위기 속으로 한 발 한 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에리의 감상이 서군에게는 한 줄기 낭만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작중의 인물처럼, 스크린의 주인공처럼 로맨틱한 심정이 취기에 함께 자꾸만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정신적인 끄나풀이나 동요는 희박했지만, 그리고 한낱 값싼 인연으로 맺어진 오늘 밤의 혜우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우연한 혜우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음을 서구는 생각하고 있었다. 선생님 댁 해와동 몇 번이죠? 에리는 생각난 듯이 물었다. 번지를 가르쳐 주었더니 에리는 어떻게든, 바나 댄스홀 차려놓을 건지 몰라요. 개점식 날 선생님을 모시겠어요. 꼭 와주시죠. 바를? 아마 댄스홀이 될 거예요. 초대장 보낼 테니 꼭 오셔야 해요. 에리양이 한다면 가겠지만, 어, 댄스홀을. 서구는 적지 않게 놀랐다. 술 회사에서 선전이나 해주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자본이 많이 들 텐데. 그 점은 걱정 없어요. 우리 회사 전무님이 뒷받침 해준다니까요. 무슨 회사지? 한성냥조라고 노량진에 있어요. 아, 한성냥조. 그럼 저 고종국씨가 사장인? 어머? 고사장님을 아세요? 알지. 정능 바로 내 가친과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고전무는 바로 그 고사장의 아드님인걸요. 나를 못쓰게 넘어뜨린 개부와 어슷 비슷한 인간이죠. 음, 그렇다면 뒷받침을 해주는 데는 그만한 요구조건이 있을 게 아닌가. 요구조건이라 뻔하죠. 그래, 그런 점을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가? 인정하는 척하면 되잖아요. 위험한걸. 위험이라야 별거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할 판인데. 그렇지만 그쯤 되면 연애의 냄새만 가지고는 잘 안될걸. 그 점은 염려 없어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사이다만 조심해서 먹으면 돼요. 에리는 웃었다.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삼키며 참, 선생님. 그럼 영림이도 아시겠네요? 응? 영림이? 저도 모르게 충격을 지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어머, 영림이도 어쩜 아시네요? 영림인 제 중학 동창인데요? 아니, 고영림이가 바로 그 고종국씨의 따님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영림이라 하세요? 아, 그죠. 어떻게 알게 됐어? 선생님, 수상해요, 약간. 에리의 육감은 지독히 빠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여학생 시절부터 선생님 숭배자였어요. 어라, 알았어요. 이제 대강 윤곽은 알았어요. 에리는 제멋대로 생각을 하고, 제멋대로 수긍하는 바가 있었다. 그래, 그 영림이와 늘 만나는가? 궁금하신 모양이니, 아래켜드리겠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글쎄, 가만히 계세요. 오늘 저녁 무렵에도 전화를 만나봤죠. 미스터 송과 결혼을 한다더군요. 영림이와 강 선생이 어떠한 사이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앞질러가면서 에리는 침을 놓았다. 자기가 강 선생을 사모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공연이 그저 그 한마디를 해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질투라기보다도 차라리 고독의 발악인지도 모른다. 미스터 송? 누군데? 송준호라고. 왜 영림이 때문에 독양 마셨던 신검둥이 있잖아요. 아, 바로 그 청년과. 갓나의 의욕 속에 그런 대목이 씌어있던 생각을 서구는 했다. 동시에 아까 을지로 내거리에서 본 영림의 동반자를 생각했다. 그래서 영림이가 자기를 찾아주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서구는 무슨 자기의 애인이라도 빼앗긴 사람처럼 서운한 생각이 불쑥 들어. 아, 결혼을 하는군. 조심성 없는 한마디가 감정을 머금고 흘러나왔다. 선생님, 어지간히 낭망을 하시는 모양인데? 에리는 에리대로 또 갑자기 쓸쓸해졌다. 낭망은 누가? 그만함 다 알아요. 송준호도 그렇고 강선생도 그렇고 고전무나 고사장, 그 밖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에게서 바라는 것은 오직 육체의 냄새일 뿐. 영혼의 향기는 아닌데 싶어 에리는 다시금 어둡고 깊은 절망의 구렁터기 속으로 찾아드는 것 같은 서글픔이 자꾸만 폭파쳐오르고 있었다. 에리는 이제 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가로등이 번진다. 눈물이 되살아 나오는 시야 속에서 어릿어릿 가로등이 자꾸만 번지어갔다. 에리, 왜 갑자기 말이 없어? 돌아다 보니 에리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에리는 술이 좀 취했어. 자, 이제 여기서 헤어져요. 집으로 가서 한 잔 푹 자고 나면 서름도 거뜬히 가실 거야. 원남동까지 모시겠어요? 눈물을 닦아내며 에리는 가만히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집이 자꾸만 멀어지지 않아. 선생님, 저와 같이 걷는 거 싫으세요? 에리는 오뚝 걸음을 멈췄다. 양공주 같아서 싫으심, 저 돌아가겠어요.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에리는. 자, 그럼 원남동까지 같이 가요. 에리의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서 석은은 풀어져가는 에리의 발을 잡아당겨 좀 더 탐탁히 꼈다. 별들이 옹기종기 도단한 헌한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시꺼먼 굴다리가 머리 위에 가로노여 있었다. 선생님까지 저를 탐탁하게 알아주시지 않는군. 허술한 인생, 허술한 정조. 그러다가 에리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며 석은의 품속에 얼굴을 묻고 격렬히 흐늦게 울기 시작하였다. 왜 그런 말을 에리는 하나. 누가 에리를 허술히 생각했다는 거야. 선생님만은 제 초라한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고 있었지만. 아니야. 에리는 너무 자악이 지나쳐. 낡은 정조관을 버려요. 에리에게는 아직 깨끗한 영혼의 정조가 깃들어 있는 걸. 석은은 에리가 가엾어 흐느끼는 어깨를 어루만져 주고 나서 에리를 부축하듯이 하며 다시금 긴 돌담밑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만 감사에는 생각해요. 그러다가 에리는 석은을 쳐다보며 선생님 제 비밀 영님에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전 죽어버릴 테요. 그런 말을 뭐 털어 할까. 원남동에서 석은은 택시 두 대를 잡았다. 이후에라도 제 힘에게 오는 일이 있을 때 못 견디게 쓸쓸하고 허전할 때 선생님을 찾아뵙고 힘을 빌리겠어요. 좋아요. 언제든지 찾아오면 같이 생각하고 같이 울어줄 테야. 잘 가요.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악수를 하고 차는 떠났다. 하나는 창경원 쪽으로, 하나는 도나문 쪽으로 깜깜한 길 위에 각기 두 줄기 헤트라이트가 뻗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다 자기다운 따뜻한 보금자리로 찾아 들어가는데 에리에게만 그것이 없다. 쿠션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기들이 득실거리는 소구를 에리는 또 찾아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송준호가 찾아왔더라는 말을 어머니는 했다. 그가 왜 왔을까? 일루의 희망 같은 것이 갑자기 에리에게 왔다. 불행한 밤 그보다 얼마 전, 무교동 중공요정 2층에서 고용애와 유연자는 마주 앉아 있었다. 음식에는 손 하나 대지 않는 유연자 앞에서 고용애는 제 손으로 맥주를 따라 마시며 의외라는 듯이 유연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저는 전무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로 따져보아서 제게 대한 전무님의 호의가 암만 해도 일시적인 장난같지만 생각해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현자. 내가 현자를 어떻게나 소중히 하고 귀해하는지 그걸 현자는 통 모르고 하는 말이야. 고용애는 펄쩍 뛰어보이며 의외라는 표정을 크게 지었다. 말씀만은 감사히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전무님에게는 사모님이 계시고 또 에리도 있죠. 에리라고? 그건 오해야 에리는 비서니까 하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유연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가 저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무님의 호의를 정말로 참된 애정이라고만 생각하고 기뻤어요. 그렇지만 저번 날 밤 여기서 전무님을 뵀을 때 전무님이 제게서 요구하는 것이 제 애정이 아니고 유연자는 뒷말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부끄러미 앞장을 서서 견딜 수 없다. 하마터면 남성들의 야욕과 애정을 혼돈할 뻔했던 저번 날 밤을 생각하며 무사히 봉변을 면할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을 유연자는 천행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럼 현자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면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보는가? 남녀의 사랑이란 결국 다 그런 거야. 철색 피부에 도톰도톰한 유연자의 모습이 새하얀 얼굴의 에리보다도 한층 더 고용의 애욕을 도발하고 있었다. 사실 말이지 에리의 개방적인 애욕의 도발보다도 유연자의 부끄러움을 타는 발가오리한 철색 피부에 고용의는 좀 더 격렬한 끌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좀 더 깊고 좀 더 긴 애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연자는 핸드백을 열고 흰 사각 봉투 하나를 꺼내 고용의 앞으로 가만히 밀어놓았다. 응? 이게 뭐야? 술잔을 탁 내려놓고 고용의는 봉투 속을 들여다보았다. 저번 날 밤 유연자의 조용한 한 걸음 알미암아 실패한 직후 고용의가 몰래 유연자의 백 속에다 넣어준 바로 그 봉투였다. 봉투 속에는 십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조그만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현자 그걸로 멋진 양복 한 벌 해 입고 날마다 내 눈을 화려하게 해 주어요. 종이 조각에는 그렇게 씌어있었다. 미리 써가지고 온 봉투를 실패 직후에 넣어준 데는 고용의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고용의는 수표와 유연자의 멋진 크림색 후레아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된 노릇이야 그 양복은 부르죽죽하던 유연자의 원피스가 지금 입고 있는 크림색 후레아로 변하고 구두와 펌어머리가 갑자기 환해진 것이 바로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 후의 일이었기에 고용의는 내심, 회심의 웃음을 지으면서 유연자가 감사의 뜻을 표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현자, 어찌 된 셈이야? 그러면서 고용의는 수표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고용의 자신의 수표가 아닌가. 현자 왜 이 수표를 쓰지 않았어? 어리벙벙한 얼굴로 고용의는 다급하게 물어왔다. 현자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고용의의 얼굴을 쓸쓸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돌아가서야 이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밤새껏 울었어요. 왜 울어? 직업 여성들의 모습이 가엾고 철양해서 울었어요. 무슨 소린지 난 정말 통 모르겠는걸. 고용의는 순간 유연자의 다음 말을 재빨리 눈치를 채고 얼버무렸다. 자,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맥주나 한 잔 들어요. 하고 권해오는 고용의의 술잔을 가만히 밀어넣으며 제가 언제 술을 먹었나요? 유연자는 얼굴을 붉히며 전무님은 제가 얼마 동안이라도 호의를 가졌던 전무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어요. 아, 그건 관계없지만. 저는 하룻밤 울며 세우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려면 그 철러진 퍼러무리한 양복을 벗어버려야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절대로 허용해석 아니에요. 젊은 여자니까 허용도 다소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옷이 남루하면 그만큼 유혹의 기회를 남성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라는 인상을 남자들이 가질 것만 같아요. 전무님도 제 옷이 그렇게 초라하지만 않았던 들 적어도 옷감 한 벌을 가지고 저의 일생에 관한 문제를 그처럼 손쉽게 처리해보려는 생각은 못 가졌을 거예요. 원, 그게? 그게 무슨 당치야는? 붉으락, 푸르락 고용이의 표정은 질면조처럼 변화가 풍부했다. 그래서 이튿날 집에 있는 돈을 털고 모자라는 건 친척을 동원시켜서 부랴부랴 지어 입은 것이 이거예요. 머리도 손질하고 구두도 갈아 신고 오늘날 지갑 여성을 비롯하여 거리에 나다니는 여자들이 대개는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에리 같은 여자만은 아닐 거예요. 먹을 것을 못 먹고도 잊고 나서야만 하는 현실을 전무님도 조금은 알아주셔야 하실 거예요. 고용에는 이상 더 자기를 변화하려 들지 않았다. 그만한 학식의 발판이 있었기에 흑백을 가릴 줄도 또한 알고는 있는 것이다. 옷차림으로서 사람을 다뤄보는 이 현실을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는 에리와 같지만 생각은 무척 어렸어요. 웃음을 팔고 사랑을 팔고 그래서 차림새가 화려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눈에 잘 띄일 뿐 수는 극히 적을 거예요. 대부분은 생활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옷차림을 하는 거예요. 허용도 있겠지만요. 현자, 미안해. 그런 걸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지만 아휴, 그럼 이건 내가 도로 넣어둘 테야. 제발 넣어두세요. 그리고 저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두겠어요. 어? 그건 안 돼. 고용에는 진심으로 유연자를 막았다. 아니에요. 전무님의 장난이 너무 심해요. 제 손등에 도장을 찍고 사원들이 그걸 보았으면 저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회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음, 그것도 역시 내가 실수했어. 고용이는 자기의 과오를 명백히 인정하고 들어갔다. 에리에게는 에리로서의 생활태도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생활을 위하고 싶진 않아요. 현자는 참으로 좋은 말을 했어. 그렇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것만은 단념해줘.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아, 그럼 저는 먼저 신뢰하겠어요. 할 이야기는 이제 다 했다. 이상 더 고조무와 마주 앉아 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 것만 같아서 유연자는 얼른 몸을 일으켰다. 현자는 나를 무서워하는 모양이로군. 고조무도 빙그레 웃으며 홀가분히 따라 일어섰다. 유연자가 이미 자기를 경계하고 있는 이상 뭐라고 지저분하게 늘어놓는 것은 도리어 싱거운 일임을 고용혜는 안다. 오늘은 고용혜의 인격이 폭락인걸. 그러나 내가 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 밤거리를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고용혜는 탄식하듯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현자에게 대해서 양심의 부끄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 다만 수표를 현자에게 준 것이 잘못이었어. 아, 그러나 소그듬이 고개를 수그리고 걷는 유연자의 옆 얼굴을 힐끔 바라보고 나서 그러나 나는 현자와 헤어지기 전에 꼭 한마디만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요정에서 현자의 꾸질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였어. 아, 꾸질함이라고 유연자는 다소 송구해졌다. 그래서 일단은 현자에게 내 잘못을 빌었어. 그러나 이대로 헤어져 버리면 현자는 영원히 고용혜라는 인간을 한 사람의 악인으로서 치부를 할 거야. 그것이 두려워서 한마디만 이야기해 두겠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악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테니까. 유연자 하나쯤 다루는 것은 고용혜의 연륜과 학식으로서는 문제도 아니었다. 사실 유연자는 고조무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기가 약간 지나친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고조무의 참된 사랑을 자기가 공연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도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두 가지 점에서 현자한테 오해를 사고 있어. 하나는 현자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약간 다급했다는 것 또 하나는 돈을 주었다는 것 이 두 가지야. 그러나 그거야말로 현자의 얼토당토한 오해야.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당연히 오는 인간의 욕망을 현자는 아주 낡은 시대의 도독관을 가지고 죄악시하는 거야. 그것은 결코 죄악이 아니고 애정의 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는 애정의 꽃이야. 온갖 애정의 봉오리는 결국에 가서는 꽃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현자가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언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하나는 돈 문제 인간의 모든 애정은 결국 돈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다는 말하자면 현대의 생리를 알아야 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돈과 정조를 바꾼다는 뜻인가요? 현자는 시선을 가만히 들며 물었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돈이란 인간이 지불하는 귀중한 노력에 대한 대가거든.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번 돈을 정없는 데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어. 사람이 죽었을 때의 부의금 경사가 있을 때의 축의금 사회의 기부금 비빈에게 동정금 기타 인간의 온갖 정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을 나눠주는 거야. 말하자면 정을 나눠주는 거야. 오늘의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인간의 순결한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자는 알아야 해요. 현자의 정조를 사려는 돈이 아니고 현자를 향한 이 안타까운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돈이었어. 고용이는 현자의 어깨를 한번 어루만져주며 오해하면 슬퍼요. 내 말 알아듣겠어? 고전무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성도 싶었다. 돈이 인정의 표현 수단이라는 말에는 유언자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물건의 가치뿐 아니라 온갖 정신적 가치가 돈으로서 표시된다는 것이 현대 생리거든. 돈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위인들도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피와 땀의 결정이 돈이니까 돈처럼 고귀한 것은 없단 말이야. 사랑은 주는 것이야. 애인에게 주는 돈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현자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현자의 어깨를 옆으로 한번 꾹 꼈다가 놓아주며 자 이제 여기서 헤어져요. 현자는 효자동에서 산다. 현자에게 오해를 산 돈이니까 오늘은 내가 도로 넣어두지만 그럼 어떡하나 빚을 내서까지 사입은 양복인데 전무님의 말씀 잘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갖고 가세요. 음 역시 오해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로군. 하여튼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원들 앞에서 모안주지 않을 테니 회사는 꼭 계속해 다녀야 해요. 정말이시죠. 정말이라도 그래. 고용애는 걸음을 멈추고 유연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기념비 옆 컴컴한 골목 어겼다. 현자 내가 현자를 깊이 사랑한다면 현자는 어떡할 셈인가. 에리가 있는데 전무님은 에리 좋으시죠. 그런 양공주 같은 걸 누가 그래도 안만해도 전무님은 저를 희롱하는 것만 같아요. 또 그런 말을 고용애는 휙 유연자를 끌어안았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알고 계시는데 유연자는 몸을 비비적거리며 고용애의 품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을 썼다.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오랬어. 내일이라도 이혼해버리면 그만하냐. 그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용애의 입술이 마침내 왔다. 볼을 무섭게 비벼대던 입술이었다. 정말 그러신 고함치겠어요? 그 말에 고용애는 유연자를 탁 놓아주며 현자 신뢰가 됐다면 용서해요. 그렇지만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거야. 오늘 밤부터 현자는 나를 영원히 잊지 못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현자는 내 입술을 잊지 못해. 수수께끼와도 같이 신비로운 한마디를 남겨놓고 한길로 도로 나와 택시 한 대를 고용애는 세워놓고 자 현자 타고 가요. 전무님이나 타고 가세요. 저는 전차를 탈퇴해요. 또 쓸데없는 말만 억지로 등을 밀어 차에 태우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현자의 괴다 입을 갖다 대고 속삭였다. 지금은 내 행동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 끼울 거야. 그렇지만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내 다사로운 애정에 현자는 감동할 거야. 그러나 유현자는 아무 말도 없이 원망과 감사가 얼벼무려진 눈동자로 고용애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이윽고 효자동 쪽으로 사라져갔다. 참으로 순진한 여성이다. 다른 택시를 불러타고 서대문을 향하여 달리면서 고용애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다소간 느끼고 있었다. 애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책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유현자와 아내 한해련을 바꾸어 볼 생각을 부련듯 해보며 그 거치장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시작하였다. 어쨌든 오늘은 재수없는 밤이 되고 말았다. 아까는 애리의 그 창부처럼 서글픈 모습에서 양심의 흔들림을 느꼈고 이제와서는 또다시 유현자의 입술 한 번 빼앗은 행동에서 그것을 다시금 느꼈다. 이 양심의 소리들을 철저히 때려높이지 않는 지상 나에게는 완전 무결한 행복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 참으로 불유쾌한 재수없는 밤이다. 이처럼 유쾌치 못한 밤을 고용에는 때때로 맞이하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의 통일이 있어야만 인간은 만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소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거치장스런 것이 가끔 머리를 들고 반항을 하는 데는 정말 질색이다. 생각은 분열되고 행동은 둔해진다. 다리를 잘 이온 도마뱀처럼 행복한 의욕은 팔딱거리기만 했지 전진이 없다. 참으로 불쾌한 노릇이다. 양심이란 완강한 적을 철저하게 무찔러버리기 전에는 불쾌한 일생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과거 자기에게 양심의 소재를 깨우쳐준 온갖 교양을 진심으로 증오하고 있는 한아름 품은 채 고용희가 아연동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안방에서 이미 자리에 들어있었다. 영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건너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영님은 보이지 않았다. 미다지를 열고 다음방인 양실로 들어가 보았으나 테이블 위에 무슨 원고가 한 뭉치 놓여있을 뿐 영님은 없다. 섹시 영님은 어디 갔소? 부엌에서 덜거럭거리는 식모 덕순이를 향하여 소리를 쳤다. 삼청동 댁에 가신다고 아까 전화왔습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오신 되나봐요. 내일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가 있다기에 만나볼까 했더니만 그러면서 고용희는 무게중 테이블 위로 손을 뻗쳐 원고를 뒤적거리다가 뭐야 칸나의 저항? 원고를 쓴답시고 밤을 새우곤 하는 영님을 생각하며 고용희는 피곤한 몸을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계집애가 건방적하는 건 모두가 이 문학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이야. 뭐 강서근 선생을 만났다고? 고용희는 뭔지 모르게 일종 불길한 예감을 불현듯 느끼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원고를 뒤적거리기 시작하였다. 뭐 한해련? 아내의 이름이 무심중 눈에 띄었다. 그 대목을 고용희는 읽어본다. 강선생을 뵈러가는 동기부터가 칸나가 불순했는지 모른다. 올케 한해련의 이십년에 걸친 숨은 연종이 눈물 겨워서 였던가. 칸나여 솔직하자. 자기답지 않은 영웅심은 결국 칸나의 귀중한 인간성을 그르칠 따름이다. 이십년에 걸친 숨은 연종? 영님을 상대로 했던 불길한 예감이 회오리 바람처럼 휙하고 아내에게로 번지어 갔다. 여기서 고용희는 맨 처음부터 다시금 원고를 찬찬히 읽어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다급한 심정의 노예가 되어 백매를 훨씬 넘어선 칸나의 저항을 끝까지 읽고 났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무렵이었다. 원고를 읽어나가는 동안 고용희는 대때로 이상야릇한 신음소리를 냈다. 돌구름 강서군에 대한 미스 헬렌의 숨은 연정이 순서있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날 고용림이가 해련과 헤어져서 강서군을 만나러 간 심리적 경위에서부터 강서군으로 하여금 미스 헬렌에 대한 기억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이야기한 19년 전에 원산 해수욕장 봉선화의 서글픈 전설 죽은 후에 꽃다발을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아 달라는 이야기 등등 강서군에 대한 고용님의 불타는 정렬과 아울러 아내 해련의 기라처럼 아름답고도 서글픈 연모의 정을 고용에는 숨가쁘게 읽어내려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리를 가려서 따져볼 여유도 없이 폭풍처럼 전신을 뒤흔들어오는 것은 불륜한 아내에 대한 증오의 창 가책과 더럽혀진 남편의 체명과 열광적이 아닌 질투의 정염이었다 우연히도 아내의 비밀을 알고 난 고용이는 한동안 형언할 수 없는 격증의 시달림 속에서 아연히 자기를 잃고 앉아있다가 이웃고 원고를 다시 테이블 위에 가려놓은 후에 사랑체인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의거리 장롱 경대 책상 머릿장 등등 십여년 동안이나 아내의 손때가 묻은 방 세관들이 허수아비 같았던 남편이라고 일제히 아우성을 치면서 달려오는 것 같았다 이 방 세관들처럼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그대로 놓아두고 싶으면 놓아둘 수가 있는 아내인 줄로만 고용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아내가 십여년 동안이나 딴 사나이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말이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라고 적어도 한 가정의 왕자로서 남편의 존엄성이 허수아비처럼 무시를 당하고 있던 과거의 결혼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 앙큼한 아내의 가슴패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충동이 무서운 기세로 머리를 들어왔다 박영의 가정이기는 했다 그러나 아내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한다는 것은 남편의 수치일 수밖에 없다 음 강서군 아내와 누이를 모조리 건드려 놓을 셈인가 이상한 방향으로 감정이 폭발되어 갔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용에는 좀처럼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무시를 당한 남편의 제면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들어가는 가을의 화초처럼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아내 혜련이가 그런 종류의 마음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 갑자기 싱싱한 매력을 가지고 되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고용애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던 이상 야릇한 매력이었다 아내가 딴 사나이를 생각하고 있다 이 한가지 사실의 발견이 이처럼 갑자기 아내의 존재를 소중히 느끼게 할 줄은 몰랐다 따라서 처음에는 뜨뜻 미지근하게 느끼고 있던 질투의 정염이 차 열광적인 자세를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한 고용애에게는 이미 35세가 지닌 현실적 계상 방법이 오고 있었다 이 불쾌한 질투심 속에서 오랜 동안을 시달린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극히 불건강한 노릇이라고 사업가다운 사무처리를 결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사연을 쭉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영림이가 그런 사나이를 어머니가 벌쩍 뛰면서 걱정하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었다 아니 영림이가 미치지 않은 이상 옆에 내가 있고 자식 새끼들이 수두룩한 그런 녀석 한테 걸리다니 얘야 빨리 서둘러야겠다 한자리에 앉아 베기지를 못하고 어머니는 연방 엉덩방아를 지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일은 간단합니다 한녀는 놓아주고 한녀는 붙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똑똑히 말 좀 해봐라 한녀는 원하는 대로 이혼장에 도장만 찍으면 되고요 영림이녀는 송준호와 곧 결혼을 시켜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집안 망신 톡톡히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 때우고 딸 망쳐요 글쎄 영림이가 어디 말을 들어먹어 줘야지 저 때문에 독약까지 먹은 사람인데 끝독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어머니가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영림이 잘 감시해야겠다 그 녀석과 만나지 못하도록 그 녀석이 영림이를 자꾸 끼어내면 어떡하느냐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영림이 편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인데 봐서 사태가 정말 악화되면 제가 강소근을 한번 만나봐도 좋고요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만한 인간이기도 하니까요 글쎄 어떨런지 그만큼 이름 있는 사람인데 남의 소중한 딸을 망쳐놓게 하려고 어쨌든 삼청동에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고용애는 긴장한 모습으로 훌쩍 어머니 옆에서 일어섰다 남자라는 이름의 동물 언니 피곤할 텐데 이제 돌아가요 그래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걸어보니까 어찌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을 마친 후 해료는 자꾸만 걷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이라도 하고 나서자고 영님은 제 손으로 올케 화장을 정성들여 해주었다 삼청공원 일대에 아침에 전기가 고요히 깃들어 있었다 한복을 입은 올케의 팔을 깨고 소나무가 우거진 산 밑으로 오불구불 뻗은 산보로를 영님은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언니가 그처럼 화장하고 나서니까 정말 천사같은걸요 참 아가씨로 놀리면 싫어요 강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걸 그러면서 영님은 갸웃하고 해련의 얼굴을 익살맞게 들여다보았다 아 참 꺾어진 솔가지 하나로 들여다보는 영님의 얼굴을 때리는 신용을 내며 곰팡이가 파랗게 쓰른 머나먼 옛날의 기억인데 아가씨는 괜히 그걸 자꾸만 과장을 해서 생각하면 싫어요 오빠만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기억조차 희매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언니에게는 오빠가 은인이 된 셈이야 오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돌구름의 기억이 되살아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되살아 나와요 아가씨가 옆에서 자꾸만 강선생 예찬을 하니까 그런 거죠 숨기면 누가 모를 줄 알고 검은고 소리가 불행이도 피리소리보다 높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봉선이의 불행 그러다가 불현듯 해련의 빨간 새끼 손가락을 들여다보며 물 잘 들었죠 누가 들려준 봉산데 그래요 어젯밤 영님은 아직 피지 않은 봉선아 봉우리와 잎사귀를 뜯어다가 해련을 위해서 들여준 봉선아였다 돌구름이 들여줬으면 좀 더 잘 들었을걸 아 네 참 해련은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한두 번 쿡쿡 기침을 했다 썩어가는 해련의 가슴에는 아침 공기가 지나치게 냉랭했는지 모른다 호흡을 할 적마다 싸하도록 폐부에 젖어드는 자극 있는 공기였다 언니의 생소원이 뭐죠 소원이라고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히 좀 말해봐요 그러면서 형님은 팔꿈치로 콕 하고 해련의 옆구리를 찔렀다 간지러워 해련은 허리를 꼬았다 언니도 간지러운 거 다 아네요 아가씨도 참 누굴 등신으로 안아봐요 난 또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등신이나 무궐중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련은 조용히 웃으며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나봐요 아무런 욕망도 의욕도 없어요 저녁에 고스란히 잠이 들었다가 아침엔 제발 좀 깨나지 않아줬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또 남의 눈 씌울만 데우는 소리 오싹오싹 추워요 그럼 이제 들어가요 그러는데 저만큼 골목 어기에서 택시 하나 감었더니 중절모를 쓴 신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오빠 아니야 그렇군요 고용애는 성큼성큼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택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 전화로 한번 닦아 세웠더니만 제법 뛰어왔군 그래 내버려 두지 않고 아가씨는 괜히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봄 인사말 몇 마디 집어던지고 곧 돌아갈 판인데 아가씨 앞말 말고 내버려 두셔야 해요 글쎄 나한테 맡겨둬요 두리는 택시 옆을 빗기어 골목으로 접어 들어갔다 올캐를 부축하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형님은 장모와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난 오빠의 표정에서 일종 형언할 수 없는 긴장미를 문득 발견하고 그것이 단순한 문병이 아님을 재빨리 눈치챘다 언니 어서 누워요 오한 나는데 아랫목에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손질을 하며 형님은 혜련을 느려했다 괜찮아요 아가씨 그러면서 혜련은 반대로 자리를 거두려 하였다 하도 누워있으니까 진절미가 나는지 자꾸만 바깥을 걸어보고 싶다고 장모가 옆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사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형님의 옆에 쪼그리고 앉은 아내의 파리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가 누워요 감정이 극도로 억압된 한마디를 고용혜는 토했다 괜찮습니다 고개를 조금 들다 말며 혜련은 조용한 대답을 하였다 홍차가 아직 좀 남았는지 모르겠다 이 사회를 대하기가 이 장모는 자꾸만 어렵고 송구스러워서 오래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는데 어머님도 좀 앉아 계십시오 제 이야기를 어머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겠으니까요 그래도 자나 앉아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장모는 도로 가만히 앉았다 고용의 무거운 어조가 방안의 공기를 갑자기 숨막히게 하였다 당신도 누워요 누워서도 내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서 말씀하세요 소구듬이 고개를 숙인 채 해련은 한두 번 기침을 하면서 대답하였다 오빠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긴장을 했는지 영님은 도시 짐작도 가지 않는다 증오의 빛이 후딱후딱 떠오르는 오빠의 표정을 영님은 날쌘 사냥개처럼 꿀뚫이 살피기만 하였다 해련의 얼굴을 핥는 듯이 바라보고 있던 오빠의 표정이 그때 후딱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영님은 보았다 오빠의 그 날카로운 시선 앞에 방바닥을 짓고 있는 해련의 다섯 손가락이 있었다 어제 저녁에 봉사를 드려준 새끼 손가락도 있었다 다음 순간 오빠는 다시 시선을 들어 뜰 담장 밑을 문득 내다보았다 아침 햇발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실록의 화단이 그곳에 있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국화 맨드라미 백일홍 채송화 금중화 나팔꽃 등등 그러나 화단의 화단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줄기차게 살았고 있는 봉선화의 청청한 무덕이었다 시선을 돌리며 오빠는 이웃고 입을 열었다 길게 말 길게 말하지 말하지 않겠소 내가 오늘 당신을 찾은 것은 과거 십여 년 동안에 걸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의 남편이 되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문이오 네 해련은 놀라 해물숙한 얼굴을 부련듯 들었다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는 없을 거요 우수부인 한해련의 우수의 원인을 지금에 와서야 알았기 때문이오 아 가느다란 입속의 짐이 해련의 빗기 없는 입술을 세워나왔다 영님도 놀랐다 동시에 어제 저녁 허술이 건사했던 테이블 위에 원고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돌구름과 미스 헬렌의 이야기도 알았고 당신이 늘상 봉선화를 열심히 가꾸던 정성도 이미 알았소 신우와 올케가 한 사나이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심리적 투쟁도 알고 있소 거기서 고용이는 원고에서 얻은 지식을 샅샅이 들어가며 해련의 정숙하지 못한 마음의 자세를 맹렬히 공박하기 시작하였다 사정을 모르는 장모는 그저 어리벙벙해서 한마디의 변명도 없는 딸과 신우의 표정만 살피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영님에게는 이따 이따 도대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으로는 딴 사나이를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안기던 아내다 그런 앙큼하고도 괘씸한 아내물 알고도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말이냐 아 그건 아 그건 영님의 대답이 튀어나오기 전에 숨가픈 신음소리와 함께 해련은 비틀비틀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영님과 어머니가 해련을 부축하여 자리에 니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아가씨 해련은 반드시 누워 눈을 감고 영님의 손 하나를 더듬어 잡으며 아무 말 마시고 오빠가 좋을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얘야 해련아 이게 도시 어떻게 된 누르시냐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래도 어디 그러느냐 그때 영님은 오빠를 향하여 오빠는 언제부터 유실론자가 됐수 사람을 공박할 때는 정신주의 칼을 휘두르고 자기를 변화할 때는 유물론의 방패를 들고 물체가 있은 후에야 영혼이 있다는 오빠의 지로는 어디로 뺑소니를 쳤수 자기는 별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언니의 마음의 자세를 문제로 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오는 거요 이 건방진 년이 누굴 보고 뻔뻔하다고 고영애는 누나를 불아리며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들고 나서서 서두르는 거냐 어 오빠나 아버지가 모두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미친개처럼 싸돌아다니며 방탕 할 대로 방탕 하면서도 아내의 마음속까지를 문제로 삼겠다고 날뛰어요 뭐 불륜한 아내 남자들의 어디를 누르면 그따위 뻔뻔한 인생관이 튀어나오는 거요 입을 못 닫히니 꾀액하고 고영애는 소리를 치며 인생관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남자의 소리다 그것이 사나이의 거짓없는 아오성이다 아무데를 눌어도 튀어나오는 진실의 발언이다 악덕한 영림이도 맞받아 나가 고함을 치며 욕심쟁이 악마 짐승의 무리더라 사내들이 멸망할 때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영림은 정의 격해 제 고함 소리에 그만 핑하고 눈물이 돌았다 인연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고영애는 붉은 주먹을 쥐었다 그것을 보자 영림은 비웃는 듯이 조용한 어조로 남자들의 주먹 위에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예요 응 네가 지금 나를 교육시키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따위 간사한 말로서 유혹을 당할 네 오빠는 이미 아니야 주먹 위에 하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 힘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일시적인 동정이여 감상일 뿐 결국은 제 힘에 알맞는 욕망 위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여 현실의 궤도다 오빠도 대학을 나온 사람인 그런 무지목매한 언사를 어떻게 감히 입에 담는 거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힘없는 여성들은 그럼 모두가 다 죽어야 하겠네요 언제까지나 남자들의 동정을 비록질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죽든 살든 빌어먹건 주워먹건 그건 그대들 여성들의 일이지 내일은 아니야 난 남성으로서의 내 한 몸을 제대로 가누기에도 지쳤어 남의 일에 참견할 마음의 여유가 내겐 없단 말이야 이기주의에 권하같은 말만 오빠는 해요 이기주의가 얼마나 인간다운 거짓 없는 주의라는 걸 네가 터득하기에는 아직 인생이 어려 여성들이 이기주의가 아니어서 얌전히들 엎뒤어있는 줄 알아 들썩거리고 나서 봤댔자 별반 신통한 일이 없으니까 얌전하다는 말이라도 들어볼까 하구들 에이 이기주의적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한걸음 더 뜨는 거야 남권주의의 횡포지 뭐예요 그 횡포스런 남권주의를 무찔러버리는 임무와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대들에게 있다는 말이다 남성들이 양보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그대들을 힘으로 전체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남편들은 외도를 해도 좋고 아내들은 생념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맞았어 그런 거야 인류의 인류의 이상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상이란 밤하늘의 별무더기와 같은 거야 멀리서 반짝거리는 걸 바라만 볼 수 있는 거지 붙잡을 수는 없어 별나라에서 사는 화성인들은 이 지구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상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인간의 양심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양심을 앞세우기에는 내 욕망이 좀 더 바쁘다 실은 여기 올 때 그대들의 소원대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 찍으세요 안 찍겠다 왜 안 찍어요 생각이 갑자기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마 도장을 찍음으로써 네 올케가 마음 놓고 그 작자와 만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힌다 허 점 얻긴 싫어도 남죽이 싫다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어쩌면 욕심도 그 말도 맞는 말이야 이처럼 욕심이 갑자기 생길 줄은 나 자신 생각도 못한 일이니까 이처럼 갑자기 네 올케에게 새로운 애착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러면서 고용애는 오늘따라 화장을 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물그러미 바라보았다 냄새가 나던 아내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서 뭔지 모르게 뽀얗게 떠오르는 한 줄기 그윽한 향기 같은 것을 고용애는 불현듯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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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악마 같은 말만 골라 사는 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영님은 정말로 벌렸던 입이 좀처럼 닫혀지지가 않았다 그것이 악마 같은 말인지 천사 같은 말인지를 나 자신도 모른다 다만 나는 솔직한 마음의 풍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다 아가씨 내버려 두시래도 마음대로 하시람 되잖아요 이혼을 했다고 내가 기쁠 리가 없을 테고 안 했다고 슬프지도 않으니까요 감은 두 눈꼬리에서 맑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무슨 똥단지 같은 이야기인지 나는 아무런 것도 모르지만 쟤는 오늘 이때까지 사내 사람이라고는 자네 하나밖에는 모르는 아이라네 치맛기로 어머니는 눈물을 씻으며 어렸을 적부터 마음이 꽁해서 남처럼 헐레벌떡 돌아다닐 줄도 모르고 몸이 허약한 탓도 입구에서 방구석에 들여베겨서 책이나 볼 줄 알았지 제가 봉소나 꽃을 좋아한 건 어린 시철부터 여자 사람치고 봉소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것이 보통 봉소나가 아니랍니다 고용혜는 씁쓸한 웃음을 띄면서 대답하였다 자네도 너무하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일도 있었던 상 쉽지만 13시나 4시면 그거야 정말 어린 애가 아닌가 그것도 내가 알기엔 단 이틀인가 사흘인가 그리고는 영영 헤어져 살아서 모르는 사람인데 사내 사람이라고는 통 모르는 애인 만치 그때 청년이 후일 유일한 소설가가 정말 그냥 내버려 두시래도 해려는 영님의 손길을 또 잡아당겼다 언니 가만히 있어요 오빠가 이 사실을 한 건 분명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원고를 본 때문인데 그렇다 어제 저녁에 그걸 봤다 그대들은 한 사나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지 아무런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언니를 위해서 나는 분명히 해야겠어요 언니 생각은 지금 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기억이 되살아 나왔을 뿐이지 무슨 남녀관계로서의 연정이 되살아 나왔다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나 서로 그것이 연정이라고 가정해도 좋아요 오빠가 좀 더 가정생활에 충실했던들 기억은 되살아 나왔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연정으로 변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을 들음 언니가 일생동안 다소나마 호의를 갖고 대한 사나이는 오빠와 그 돌구름이라는 청년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오빠가 가정을 비우고 나돌아다니니까 아무런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언니의 마음이 그 희미하고 짧은 기억이나마 더듬어 보았다는 것이 뭐가 그처럼 불륜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나는 네 원고를 읽었다 그 원고에는 강서군이 분명히 내 아내의 애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원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설명은 괴변이다 아니에요 강선생에 대한 내 심리적 갈등의 경로를 이 자리에서 밝히겠어요 귀찮다 그만둬라 이거 보세요 제가 왜 강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언니를 걸머지고 들어갔는지 꼭 설명해야겠어요 나는 확실히 강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지방골 잘 돼간다 강서군의 2호 노릇을 하겠다는 건가 2호건 3호건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집에 가서 이야기할 테요 다만 내가 강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언니를 끌고 들어간 건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레지스탕스를 의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무슨 괴변이야 똑똑히 말해라 괴변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의 풍경을 솔직히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평온한 가정을 갖고 있는 강선생을 만나러 가는 나의 동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수단 것 같았어요 어딘가 하늘이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그러한 불숭과 무서움을 속이고 무마하기 위한 한낱 핑계로서 언니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확대시켰어요 마치 문제를 확대시킨 것 뿐이에요 관념적으로는 그럴상도 쉽다는 결국은 되는대로 꾸며대는 이야기야 영님의 성품으로서는 어쩐지 그럴상도 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고용애는 반신반의의 심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아요 다만 일이 이렇듯 되고 보니 언니에게 미안할 뿐이에요 오늘 아침만 해도 공원을 걸으면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강선생님에 대한 언니의 연정에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건 또 왜 이 후 수일 내로 강선생님을 한 번 더 만나보기 위해서요 만나러 가는 구시를 신에게도 보여드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만들어 놓을 셈으로요 네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나로서는 도시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다 틀렸어요 이처럼 제 마음속 깊이 파묻혀있던 미묘한 움직임을 다 털어놓고 보니 이제부터는 나 자신도 속일 수가 없고 또한 신에게도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어요 언니 미안해요 해련의 손길을 영님은 꼭 쥐어주었다 아가씨도 그렇지만 아가씨가 그처럼 조심성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칸나의 불타는 의욕과 정렬뿐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인제부터는 언니도 건드리지 않고 저 갈 길을 곧장 칸나는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나 자신도 속이지 않고 아가씨의 아가씨의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하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집안 어른들의 말씀도 조금은 귀담아 들어야 할 거예요 어쨌든 영님아 너는 나하고 집으로 가자 지금 지금쯤은 아버지도 오셨을 테니까 고용애는 그리고 나서 해련을 향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나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용의는 이미 갖고 있소 그렇지만 당신이 나 이외에 누구를 생각하고 그러한 연정 때문에 갈라지기를 안타깝게 바란다면 나는 죽어도 도장을 찍지 않을 테요 당신이 나를 걸어 쌍벌죄로 고소를 할 때까지는 안 찍을 테니까 염려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법을 끌어내고 싶을 만큼 생에 대한 욕망은 이미 강하지가 못하니까요 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당신이 한 말을 들으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 결국은 당신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뭐 당신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목숨의 운명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해련은 젖어있는 눈을 가만히 뜨고 천정의 꽃무늬를 말똥이 바라보고 있었다 좋소 결국 당신은 당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오빠 대먹지 않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빨랑빨랑 돌아가세요 너도 같이 가자 그래 가요 영림은 홀가분히 몸을 일으켜 오빠를 따라 방을 나섰다 흥 거 봉선화 꽃 많이 심었는걸 아예 화단 전부를 봉선화로 채워버리지 남편의 빈정거리는 소리가 대문간에서 들려왔다 이윽고 자동차 구는 소리가 멀어지며 예 해련아 네 남편이 무진 오해를 하고 있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글썽거리고 있었다 하고 싶은대로 하라면 되죠 그래도 오해가 있다면 풀어줘야지 풀어줄 만한 오해거리도 없지만 기력도 없어요 남자들이란 오해 삼기가 쉽단다 아버지도 그러셨소 아버지야 원체가 얌전하신 분이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들이란 자기 아내의 정조관념에 대해서는 무척 까다롭단다 저희들은 멋대가리 없이 굴면서도 거야 남자들이니까 아는 수 없지만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은 길을 걸어도 소구듬이 땅만 보고 걸어가지 고개만 조금 쳐들어도 의심을 받았단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혜련은 조용히 눈을 감아 버렸다 인간의 탐구 이날 아침 고종국 씨는 황산옥의 품 안에서 애리를 생각하면서 늦장을 부리고 있었다 똥과 남을 향한 언덕 밑 침실에 놓인 더블 배드가 60과 40의 체중을 넌지시 실은 채 연륜에서 오는 그들의 생리의 차수가 돈이라는 매끄러운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지장도 없이 메꿔주고 있는 징기로운 인생 풍경을 멍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그 육중한 더블 배드가 발언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명확한 한마디를 중얼거렸을 것이다 화폐는 현대인이 지닌 생리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화폐를 참답게 사랑할 줄 라는 황산옥의 생리는 인간을 사랑하는 다른 여성들의 그것과는 조금도 다름없는 기능과 정렬을 발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래야만 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꽃이라도 좋고 새라도 좋고 고양이나 강아지라도 무방하다 자연을 사랑한 시인 묵게도 있었고 골동품을 사랑한 회고 취미자도 있었거늘 하물며 현대인이 돈을 사랑하고 돈과 정사를 한 데서 무엇이 나쁠 것이냐고 황산옥은 더블베드에 무기력한 침묵을 대신하여 소리 높여 외쳐도 무방하였다 영감 무엇을 멍청이 생각하고 계슈 아 무엇이라고 산 산옥을 생각하고 있었지 에리와 산옥을 고사장의 혀끝은 얼른 바꿔놓았다 산옥은 이처럼 영감 앞에 있는데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아 참 그랬었군 난 또 산옥이가 어디로 홀랑 달아난 줄로만 생각했었지 영감도 참 슬쩍 넘겨버리는 데는 선수라니까 에리가 어젯밤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 적어도 사장과의 약속인데 고년의 야들야들한 눈웃음 고년이 이제 산의 간장을 연아문게 빼먹고야 떨어질 거야 그러나 다음 순간 고사장은 자기의 간장이 다소 녹슬은 사실을 깨닫자 씁쓸한 웃음 하나를 런지시 천장에다 던지며 불로초를 캐오고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몸부림하던 진시황의 심정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는데 참 영감 응 영감 말대로 강교수를 한 번 슬쩍 욕해봤어요 아 그래 언제 공상에서 깨어나며 고사장은 불끈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어저께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그래 어떻게 유혹해봤소 심심해서 놀러가는 척 했어요 저번엔 서재에서 뭔 글을 쓰고 있었고 어저께는 닭장 안에 들어가서 모의도 주고 하초도 갖고 그랬어요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슬쩍 주파를 한 번 던졌죠 산욱은 베개에 볼을 비비며 자지러들게 웃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걸리던가 고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로 고사장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일생동안을 그처럼 근엄하게 살아온 강교수의 생리와 일생동안을 벌렁거리는 불꽃처럼 욕종에 닳떠서 살아온 자기의 그것과를 고사장은 진심으로 비교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의 잠자리 속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런 이야기를 슬쩍 비쳤더니만 바탕이 화륙의 출신인 산욱은 깔깔깔깔 한바탕 웃어된 후에 정이 그렇다면 한 번 시험해보자는 것이었다 고사장은 그러나 시험해보라는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만두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었던 것이 정말로 시험을 해봤다는 산욱의 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주파를 던지니까 걸리던가 냄새가 나기 시작한 산욱이기는 했으나 정말로 그것을 실행해보았다는 말에는 어딘가 한구석 마음이 언짢은데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이왕 시험에 본 일이고 보면 결과나 들어보자고 진실을 탐구하는 과학도처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영감이 무척 걱정이신 모양이야 강 교수가 정말로 걸려들까 봐서 걱정은 아니 그럼 걱정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산욱이가 발딱 일어나 앉으며 따져왔다 그래 내가 그 고리 타분한 영감쟁이와 그래도 무방하다는 말이야 산욱은 고사장의 잠옷 멱살을 긁어지고 흔들어댔다 아니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흥 내가 이제 다 영감의 생각을 알아채렸어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슬쩍 다른 데로 떠맡겨버릴 배짱 아니야 아니 어둠 밤중에 홍두깨 모양으로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다 알았어 그렇지만 잘 안될걸 흥 그 누구들처럼 몇 푼 지워준다고 그걸 가지고 꾸벅꾸벅 쫓겨나갈 황산욱은 아니야 나는 죽어도 영감 옆에서 못 떨어져 흥 글쎄 산욱이 더러 누가 떨어지라는 건가 그럼 왜 걱정이 없다는 거야 영감이 자꾸만 강교수의 마음을 떠보고 싶다니까 그래서 해본 일인데 글쎄 말이 헛나가서 한 말을 가지고서 왜 걱정이 없겠노 이처럼 산욱이가 귀여운데 고사장은 넌지시 산욱의 턱을 쓸어올렸다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고 말고 그제서야 산욱은 멱살을 놓으며 하루에 죽 새끼를 먹고도 젠척하는 강교수 같은 영감쟁이가 수백 명 달라붙어도 이 황산욱은 끄떡도 없어요 아 글쎄 누가 그걸 모르라고 그래 강교수가 뭐라고 하든가 고사장은 사이드 테이블에서 담배를 집어다가 하나는 자기 입에 또 하나는 산욱의 입에다 물려주며 라이터를 켰다 맨 처음 번엔 강교수가 글을 쓰고 있었는데 밖에서 내가 간드러지게 한 번 웃어줬지 그래서 그랬더니 강교수는 내 웃음에 따라서 싱그시 웃으려다가 얼른 외면을 하지 않겠어요 음 그리고 어제는 꽃밭에서 화초를 갖고 있길래 아이 선생님 취미는 참 고상하네요 저희 집 영감님은 술 만드는 취미밖에는 통 모르는 걸요 저는 이처럼 선생님 옆에서 일생동안 꽃이나 가꾸다가 죽었음 한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입안에는 눈을 하나 살그머니 감아 보였지 그래 그래 저편에서 뭐라고 해 여러가지 의미에서 고사장은 목마른 물음을 말했다 그랬더니 말이야 나를 한 번 힐끔 바라보고 나서 그 바라보는 눈초리가 보통이 아닌걸 윤이 반짝하고 도는 걸 보았으니까 음 역시 목속은 아닌 모양이로군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꽃을 가꾸면 배가 고프다구요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지 뭐라고 사랑만 있으면 배고픈 것이 뭐가 무서울까요 그랬지 흐흐흐 막 연애를 했구려 글쎄 참자꾼의 말 좀 들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걸작이야 시정길을 잡는 것도 어렸을 쪽부터 단련을 해야지 부인처럼 40줄에 접어들고 보면 창자가 건방돼서 말을 들어줘야죠 그리고는 훌쩍 일어서서 서재를 꽁무니를 뺐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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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사장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중단되고 말았다 음 역시 나와는 어딘가 좀 다른 데가 있기는 있어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디 강 교수나 한번 방문해 볼까 아침을 먹은 후 고사장은 정원을 거닐면서 장포를 삶아낸 물에 머리를 감고 있는 산옥을 향하여 그런 말을 했다 영감 앞에서 한번 강 교수 유혹해 볼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요정에서 손님 다루던 솜씨를 써볼 셈인가 하하하하 재밌잖아요 그러는데 회사 지푸차가 들어다왔다 아현동 마님께서 회사로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집안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다고 곧 사장님을 모시고 오라고요 운전수의 보고였다 중대한 일 무슨 일인데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고 그저 빨리 가서 모셔오라고요 곧 간다고 가서 그래 지푸차는 다시 달려가고 차고로부터 자가용 다치가 이윽호 굴러나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고사장에게 마님의 세도가 상당하시군 영감은 안만해도 엄처시하셔 산호기가 농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빈정거리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 말아요 이런 때나 충성을 다 해둬야지 이윽호 다치는 강교수댁 대문 앞으로에서 일로 시내를 향하여 내닫기 시작하였다 화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뿔을 뜯고 있는 강교수네 외의 자태가 얼깃설깃한 울타리 사이로 들여다보였다 반시간 후 고사장이 아현동에 도착하였을 때 한 달 동안이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조금도 섭섭하지 않은 마누라가 아랫목에 보류를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오 일부러 더 허겁지겁 스프링코트와 모자를 벗어버려야만 자세가 선다 한 사나이가 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데는 역시 그러한 제스처가 필요할 만큼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남편의 그러한 태도가 매스컵기는 하지만은 싫지도 또한 안다 그러한 형식적인 굴복이라도 있기에 이 마누라는 이 위치에서 오늘날까지 과도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음이 없이 지탱해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법적 위치가 침범당하지 않는 이상 태반의 경우는 남편의 방탕을 무기나는 습성을 갖고 있다 보호보아르는 말했다 방탕한 남편을 지닌 아내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는 피해를 입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님의 어머니도 결국은 그것이었다 존경과 동정의 자각은 때로 인간 생활의 샘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마저 없었다면 과거 오랜 역사에 있어서 고교를 지켜온 묻 아내들은 글자 그대로 남성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고귀의 아내들은 자기네들의 남성의 노예라는 자각은 극히 희박했다 아니 노예를 자각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사명을 자각하고 남편의 방탕과 투쟁하여 온 것이다 아내로서의 소규모의 인생이 아니었다 좀 더 커다란 인생 인간으로서의 여성 인간으로서의 모성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대규모의 인생이었던 것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이러한 대화적인 감정의 발로로서 이루어진 그들 고귀의 아내들의 인생이야말로 남편의 애정권 경제권 폭력권 등 온갖 수화적인 이해관계를 조우란 성스러운 인생인 동시에 노예라는 한마디로서 집어치우기에는 너무도 벅차고 숨가쁜 영혼의 높이가 영봉처럼 영롱하게 솟아 있었던 것이다 영림이가 큰일 났습니다 남편의 애정을 상실하고 망각한지 이미 오랜 마누라의 모든 관심이 가문의 지조를 지키고 딸의 정조를 수화하려는 한 사람의 주부로서의 위치와 어머니로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강교수의 아들이 마누라에게서 자세한 사연을 듣고 난 고종국씨가 우선 커다란 놀람을 가지고 외치듯이 한 한마디는 작가 강소근이 아니었고 성실한 학자여 인격자라는 말을 듣는 강학선 교수의 아들이었다 바로 어저께 산옥이가 그의 인격을 시험해 보았다는 강교수의 아들이었다 강석우는 바로 정능 옆집에 사는 강교수 아들인데 어쩌면 그럼 그 강교수를 잘 아시겠구려 하다 하다 음 아비는 인격자 했는지 몰라도 아들놈은 개판이었군 글쎄 말이에요 그 녀석이 어쩌자고 남의 집 딸 며느리를 모조리 집어먹을 셈인지 생각하면 알 법한 일이기도 하오 그 녀석이 요즘에 쓰는 소설을 보면 도무지 되먹지가 않았거든 사회악을 장려하는 글만 쓰는 녀석인데 그때 대문 대문 밖의 차가 닿으며 영혜와 영림이가 또 같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성큼성큼 들어섰다 너 거기 좀 앉거라 이런 때나 위험을 보이자는 듯이 턱으로 고종국 씨는 자리를 가리켰다 영림은 오빠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고 씨 일가의 가족회의는 이리하여 긴급 소집을 보게 된 것이다 글쎄 얘야 니가 어쩌면 어머니는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딸의 모습을 아래위로 훑어보며 24년 동안 그처럼 알뜰살뜰한 모성애가 오순도순 깃들여있는 구석구석을 우선 파내보고 있었다 니가 글쎄 어쩌자고 그런 녀석과 바라보면 볼수록 이 모퉁이도 알뜰했고 저 모퉁이도 살뜰하다 니 아버지는 계집애나 미쳐서 싸돌아다녔지만 내야 무엇 때문에 살아왔노 금지오격 너 하나 남부럽지 않게 길러보려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렇다고 영림이도 생각한다 남편의 사랑이라고는 꿈의 떡만 보듯이 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오직 하나 삶의 희망을 붙인 것은 남편의 노예라는 열등의식 보다도 먼저 내 혈육 내 책임에 대한 좀 더 숭고한 우월감에서였다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학대는 받고 있지만은 적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남편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각 하나를 발바지로 하여 살아온 어머니임을 영림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를 영림은 지금 극도로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 나도 잘 알아요 영림은 조용한 대답을 했다 그런 줄을 네가 안다면 나를 좀 기쁘게 해주려 무나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기쁘겠어요 일부러 미소를 지어보이며 영림은 물었다 송준호와 결혼하면 오직 좋겠니 영림은 그냥 미소를 띄운 채 그 애가 그처럼 어머니 눈에 들었어요 아 얌전하고 또 너를 그처럼 아껴주고 여자란 그저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제일이란다 네 아버지처럼 밤낮 또 쓸데없는 얘기를 고종국 씨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씁쓸해 웃었다 그렇지만 어머니 어머니는 아껴주지 않는 남편도 아껴주면서 한 당대 살았지만 나는 아껴주는 남편이라도 내가 아끼고 싶지 않은 못살아요 그때 오빠가 불쑥 말을 받으며 그래 송군의 어디가 나빠서 못 아낀다는 말이냐 서울 장안을 뒤져봐라 그만큼 순진한 정년이 그리 쉬운 줄 아느냐 영림은 헬금 오빠를 쳐다보며 오빠가 아끼는 만큼 나도 준호 씨를 아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충고는 그만두세요 공연이 혓바닥이나 다를 뿐이에요 뭐가 어째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나가 다 니 앞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니 진심으로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영림은 고개를 까뜩 숙여 보였다 어쨌든 그때 아버지는 비로소 참견을 하며 위험있는 한마디를 입에 담았다 강서군은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영림은 부드러운 대답을 했다 잘 안다면 그런 생각은 단념해라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강서군이라는 사나이를 잘 안다 전봇날 강교수 내외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한 적이 있다만 그러세요 영림은 다소 의외였다 말하자면 이중인격자 나야 표면으로는 점잖은 재하지만 바람잡이거든 그건 그 녀석이 요즘 쓰는 소설만 보더라도 알 법하지 않느냐 뭘 했지 아 유혹의 강인지 뭔지 아는 그따위 폐륜의 글을 쓰는 작자니만큼 뱃속은 극히 음흉해 그런 작자의 손에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라 너 같은 애숭이는 국물도 없다 아버지 충고도 감사합니다 영림은 또 고개를 까뜩 숙였다 뭐야 너는 아버지한테도 그런 태도를 취할 셈이냐 오빠가 옆에서 꽥 소리를 쳤다 영림은 조소의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오빠가 효자인 줄은 벌써부터 알고 있으니까요 어째어 오빠의 얼굴빛이 험악해졌다 효자라는 말이에요 효자가 난 집안에 효녀가 나지 못해서 서운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인연이 얘들아 싸움할 때가 아닌데 왜들 그래야만 아느냐 어머니가 만류하였다 아마 취미가 어슷 비슷하니까 존경의 마음도 생길 거예요 순간 아버지의 안색이 획 변하는데 오빠의 손길이 철석하고 영림의 얼굴로 갔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가 아들의 주먹진 팔을 꽉 부여잡았다 인연아 아까부터 못하는 수작이 없어 부모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러나 영림은 아무런 반항의 말도 하지 않았다 얻어맞은 볼을 두 손으로 움켜진 채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러고 앉아있었다 영림아 하고 그때 아버지가 지극히 불쾌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불렀다 말씀하세요 눈을 눈을 뜨지 않고 손도 떼지 안은 채 영림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나를 빈잔하고 있는 줄 잘 안다 또한 너한테 빈잔을 들을만 했었는지도 모른다 담배를 붙여 무는 고정국 씨의 손길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과는 문제가 다른 줄을 알아야만 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주세요 좋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들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뿐이야 그처럼 사랑하는 딸이나 노이동생을 자식새끼가 수두룩한 가정을 가진 사나이의 첩으로서는 정말 눈물이 나서 못 보내겠다는 것 뿐이다 그러기에 말이에요 형님아 너도 철이 났으면 생각 좀 해보렴 은하 글쎄 어머니였다 이게 다 문학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이랍니다 인간이 어찌어찌 닦아 놓은 길을 파괴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 이라니까요 오빠였다 그럼 아버지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형님은 비로소 손을 떼고 눈을 가만히 떴다 손가락 자리가 시퍽겋게 왼편 볼에 물들어 있었다 집안에서 모두들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참되게 사랑해 주신다면 절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형님은 진심으로 그것을 원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안전 고정국씨는 고정국씨는 딸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내버려 두면 저는 저대로 잘 생각해서 행동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옆에서 그렇게 초상난 집처럼 자꾸만 떠들어 대면. 강선생은 더 자꾸만 뵙고 싶어져요. 하는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다. 어쨌든 송준호가 싫다면 싫어도 무방하지만 강서구는 안 된다. 딸 하나 낳았다가 그런 법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더구나 이 아버지나 오빠를 탓하면서도 너 자신은 그저 상스럽지 못한 생각을 해도 좋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아버지. 얘는 아까도 나를 가리켜 짐승이니 악덕하니니 하는 말로 호되게 공격해왔지만. 그러면서 오빠는 영님을 향하여. 그래 너는 남자들의 방탕을 그처럼 증오하면서 도대체 어째서 너 자신은 강서구니라는 한 가정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느냐는 말이다. 네 이론이나 인생관이 도대체 태목지가 않았어. 어디 거기 대한 네 이론을 한번 들어보자. 강서구니가 너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그 작자도 악덕하리요. 짐승인 것이 분명한데. 그래 너는 강서구니의 악덕에는 눈을 감고 네 오빠만을 공격할 자격이 있느냐. 있어요. 영님은 토라진 대답을 명확하게 하였다. 있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 성립이 되죠.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오빠의 언성은 또 높아졌다. 신을 무시하는 인간에게는 짐승밖에 남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시? 그러나 신이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 약해요. 짐승이 되어버리기에는 인간 너무 강하고요. 신으로 승격할 수도 없고 짐승으로 추락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나는 믿어요. 흥! 네가 신을 끄집어낸다는 말이지? 주먹 위에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빠에게는 신이라는 존재가 가장 귀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으로 승격할 수도 없지만 그 귀찮고 까다로운 신의 존재를 믿는 데서 인간은 짐승의 영역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도 되고 싶지 않고 짐승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만 참다운 인간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것이 강석은과의 케이스에서 있어서 무슨 관련성이 있다는 말인가? 그 작자는 너와 그런 관계를 맺어도 짐승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래요. 오빠는 짐승이 되지만 강선생은 인간이에요. 에이, 입 좀 닥쳐라. 아전인수냐? 사랑은 맹목이라더니 그런 당치하는 논리가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니? 오빠는 획 얼굴을 들며 외쳤다. 천만에요. 영님은 자신 있는 어조로. 나에 대한 강선생의 생각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강선생과 나의 관계가 앞날에 있어서 좀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연애관계에요. 그렇지만 오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냐? 짐승의 본능뿐일 거예요. 좀 더 달리 말함. 여성들을 속여먹는 악마고요. 요 기집애가 이... 누나를 불아리고 들리는 팔을 어머니는 또 꽉 눌렀다. 신의 존재를 무수하는 인간만이 참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오빠의 경우는 점작해 말해서 단순한 애욕, 치정. 좀 더 정확한 과학적인 수로가 있지만 입이 더러워질까 봐서 감히 담을 수가 없어요. 영림은 휙 몸을 일으켰다. 이 기집애가... 좀 앉아. 오빠는 영림의 팔을 낚아챘다. 영림은 비틀비틀 엉덩방아를 쥐었다. 얘야 왜 이리 우락부락스레... 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쥐는 딸을 가누며 아들을 만류했다.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이 계집애가 제법 이런 투쟁을 하자는 모양인데 그래 연애와 애욕이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응? 어디 너한테서 교훈을 좀 받아보자. 오빠는 지극히 불쾌한 모욕감을 느끼며 영림을 억지로 주저앉혔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겠어요. 나 시간 없어요. 영림은 또 일어섰다. 앉아. 또 팔을 잡으러 오는 오빠의 따귀를 이번에는 영림의 편에서 보기 좋게 내갈겼다. 아! 이 계집애가 사람을 친다? 오빠도 훌쩍 일어났다. 건방진 소리 말아요. 나는 사람을 친 게 아니고 개, 돼지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년아? 개, 돼지야? 오빠의 손길이 또 철썩 날아갔다. 뭐야 이 개, 돼지가 영림은 죽어라 하고 오빠에게 달려붙으며 마구 갈기고 핥혀주었다. 얘들아 글쎄 왜들 이 모양이냐 어머니가 아들의 몸뚱이를 콱 부여잡는데 휙하고 휘두르는 오빠의 손길이 걸려 영림의 뒤통수가 딱 하고 소리를 내며 옷장 밑에 머리를 구겨받고 쓰러졌다. 아이고, 엄마 영림은 무섭게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영림아 어머니는 오빠를 놓고 영림에게로 달려가자 머리를 열심히 비비기 시작하였다. 고종국 씨는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만 있었고 오빠는 불그락부르락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고 계집애가 주둥아리만 까가지고 이제 집안 망신 톡톡히 시킬 거야. 에이, 집안이 망하려니까 별놈의 계집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얘, 글쎄 너 좀 가만 못 있겠니?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다가 아이고, 얘 머리에서 피가 나는구나. 어머니가 허겁지겁 경대 위에 놓인 마케롬 병을 집어 솜에 적셔서 발라주고 있는데 영림이 조용히 눈물어린 얼굴을 들며 오빠, 참 재미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구려? 부자가 경쟁을 하듯이 남봉을 피우는 건 집안 망신이 안 되는 세상이라죠? 영림아 그때서야 비로소 고종국 씨는 무서운 호령을 하였다. 너는 오늘 이 아비를 개의 돼지로 취급을 했어. 그러나 너도 흥분했고 나도 약간 흥분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런 말도 안기로 하겠다. 어서 네 방으로 건너가 봐라. 영림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았다가 아버지, 제 실언을 용서하세요. 영림은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사과를 했다. 어서 건너가거라. 네, 건너가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어요. 그래, 말해봐라. 저는 뭐 강 선생님의 첨노릇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식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무슨 이렇다는 뚜렷한 연애 행동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것을 저 혼자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해보았을 다름이에요. 응, 알아듣겠다. 오빠의 말이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도 될 수만 있으면 준호 씨와 결혼하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또 이제부터도 그 노력을 계속해보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좋아. 좋은 말을 영림은 했어. 그렇게 되기를 온 집안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그럼 그렇고 말고 어머니도 저기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리고 삼청동 언니 문제는 도시 문제도 되지 않는 거니까 괜히 오빠 과장된 말 고지 듣지 마세요. 그리고는 피 묻은 손을 머리에 그냥 대고 영림은 자기 방으로 총총히 건너왔다. 갓나의 해방 영림은 방으로 건너왔다. 방 안을 둘러본다. 책상, 양복장, 책장 등 방 안은 어제처럼 쓸쓸하다. 미다지를 열고 양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 원고가 어제 저녁과 같은 자리에 놓여있다. 그렇지만 오빠의 그 추잡한 눈처리와 상념이 스치고 지나간 원고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비장의 보물이 더렵혀진 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아 견딜 수가 없다. 아버지와 오빠는 강소근의 첩이 될 셈이냐고 그런 말로 영림에게 따져왔었지만은 그러한 추잡한 관념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세계가 저주스럽기 한이 없다. 그러한 세속적인 오해의 관념으로부터 초월하기 위한 갓나의 노력이었다. 영혼의 연소가 없는 육체적인 결합만이 그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애정이라고 그들은 불렀다. 짐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에 짐승이라고 영림은 깨우쳐주었을 따름이다. 그렇건만 오빠는 주먹을 들어왔다. 그들도 짐승이란 한마디에는 격분을 느낄 만큼 짐승의 세계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남성의 거짓 없는 아우성이며 주먹 위에 하늘이 없다는 장담을 한 그들의 마음에도 신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신의 너그러운 침묵을 기회로 삼고 짐승이 되어가고 있을 따름이라고. 영림은 그들의 분노의 원인을 밑바닥까지 꼬치꼬치 캐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뒤통수의 아픔을 느꼈다. 밤할 만한 혹이 돋아있었다. 옷장 서랍 손잡이에 닿아서 피가 조금 배었을 뿐 영림은 원고를 가려가지고 내려와서 책상 서랍에 넣고 쇠를 잠근 후에 벽에 걸린 둥그런 거울을 들여다보며 콜드크림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머리에 간단히 손질을 하고 나서 백을 들고 홀가분히 방을 나섰다. 안방에서 드런드런 올케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고 자기의 이름도 들려나오고 있었다. 무슨 신통한 전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구두를 신고 대또를 내려서는데 방문이 탁 열리며 어머니가 너 어딜 가느냐 목소리와 표정이 똑같이 어둡고 걱정스러웠다.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어디를 가는지 가는 데나 말하고 가려무나 거리에 나가요. 무턱대고 거리면 어디냐 한강에 빠져 죽으러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염려 마세요. 얘도 어쩌면 대문을 나서서 아연동 비탈길을 전착길로 내려올 무렵까지 영님의 걸음걸이는 참옷 기가 차있었다. 무슨 긴급한 욕무라도 있는 사람처럼 영님의 감정은 긴장할 대로 긴장해 있었다. 그러나 서대문 로타리까지 걸어 나온 영님의 발길은 목적 없는 타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딜 가나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서 뛰쳐나온 영님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갈 데가 있어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취한 행동임을 영님은 깨닫고 그래도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야지 기가 차서 토라지게 뛰쳐나온 자기의 자세를 집안 식구들에게 세우기 위해서도 어디든지 영님은 가야만 했다. 아 강 선생님을 방문할까 무심중 중얼거린 한마디에 영님은 저도 모르게 가벼운 흥분을 전신에 느꼈다. 지금 몇 신가 영님은 불현듯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열한시 십분 전 오늘 일요일인데 선생님 집에 계실런지 로타리 한모퉁이에서 영님은 망설였다. 우연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수일 내로 강선생을 한번 찾아볼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칸나의 자기 저항이 상당히 굳세다. 최후의 일순간까지 자기의 벌렁거리는 의욕을 누르고 있는 데서 칸나 고영님은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서의 고뇌보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좀 더 폭넓은 희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건만 오늘 영님은 서슴치 않고 동대문행 전차에 홀가분이 홀라타고 혁대에 메어 달리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렇건만 오늘부터 칸나에게는 이미 자기 저항의 노력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온갖 세속적인 기방과 속박으로부터 영님을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있었다. 아까 집에서 영님은 싸울 때 왜들 초상난 집처럼 떠들어 대느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영님은 자기대로의 분별을 가지고 이를 무사히 처리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옆에서 그처럼 떠들어 대고 보면 자기 저항의 노력은 보람이 없어지고 낡은 인습의 압력만을 거세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칸나의 생명은 칸나 자신만이 이것을 주제해야만 하고 또한 주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주제권을 부모에게 빼앗긴 셈이 되어버린 오늘의 싸움이며 압력이었다. 오늘의 압력이 없었던들 칸나는 자기 생명의 몸부림을 자기 손으로 적당히 주제하여 무사히 무마했을런지 모른다. 그리고 이처럼 홀가분이 강선생을 만나기 위하여 전차에 올라타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이리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던 칸나의 내면적인 저항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주변을 향하여 그 자세를 도련 바꾸어버리고 말았다. 영림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십살이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었다. 아 명랑한 날씨다. 심신이 갑자기 명랑해지고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마음의 부담은 이미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외부의 압력뿐이다. 마음의 부담에 비하면 외부의 압력증은 영림에게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윽고 종로 사가에서 영림은 전차를 바꾸어 탔다. 원남동을 지나고 창경원을 지날 무렵 봄을 즐기려는 유흥객이 창경원 앞에 물결치고 있었다. 혹시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창경원에 나오지 않았을까? 들창 너머로 영림은 흐느적거리는 인파를 내다보았다. 젊은 여성들이 모두가 다 말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양복이나 갈아입고 올걸 그랬지. 영림은 자기의 그 철로 준 꺼무 틱틱한 곤색 양복을 새삼스럽게 훑어보다가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옷차림으로서 사람을 저울질할 강선생님은 적어도 아니니까 해와동에서 전차를 내린 영림은 넓은 길로 한참 걸어 들어가다가 이윽고 오른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접어들면서 세 번째 2층 양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석 운 이라는 나무 문패가 흰 펭키치를 한 정문에 붙어있었다. 강선생의 문패를 바라보는 순간 영림은 공연히 가슴이 설레어 견딜 수가 없었다. 도대체 강선생님을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말이야.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풀려나왔다는 오직 그 한 가지 명랑한 해방감이 영림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뿐이었다. 얼깃설깃한 정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아담한 정원에 화단이 있고 그 둘레로 사철나무와 은행나무가 서있었다. 돌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목 같은 것도 있는성 싶었다. 그제서야 영림은 이렇듯 빈손으로 달려온 자신을 후회하였다. 저번 날 밤 을치로 입구에서 헤어질 때는 화분을 하나 사갖고 간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연아문 살 되어보이는 사내와 칠팔세쯤 된 계집애가 화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공기를 하고 있는 것이 들여다보였다. 영림은 얼른 돌아서서 해와동 로타리로 되돌아 나와 케이크 한 상자를 사들고 들어갔다. 저 아버지 계시냐? 정문을 들어서서 현관 앞을 지나 앞마당으로 걸어가면서 영림은 물었다. 네 계세요. 사내아이가 일어서며 영림을 말똥히 바라본다. 네가 도선이지? 영림은 다가가며 사내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네 그리고 너는 해수기고? 네 해수기도 대답을 했다. 영림은 벌써 고함을 모두 외우고 있는 것이다. 어디 나하고 공기 좀 해볼까? 도선이는 휘쭉 섰고 해수기는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어머니도 계시니? 네 도선이는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하고 안방을 향하여 고함을 쳤다. 그래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재봉틀 위에 앉아있던 오경이가 복도로 나왔다. 유리문을 드르릉 열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데 영림이가 손 하나를 잡힌 채 해수기가 다가오며 엄마 아줌마가 나하고 공기하재요 그 말에 오경은 웃음을 지으며 아휴 해수기 누구하고도 금방 친해진답니다. 오경은 신발을 신고 뜰로 내려서며 해수기와 손을 잡고 걸어오는 영림이를 맞이하였다. 애기들이 무척 귀여워요. 그러면서 영림은 오경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다. 사모님은 혹시 저를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고영림이라고 작년 가을에 칸나의 의혹이라는 원고를 좀 보아주시면 하고 선생님께 아 칸나의 의혹 왜 몰라요 참 좋은 글이라고 선생님이 하도 칭찬하시길래 나도 읽었답니다. 어쩜 사모님도 부끄러운 글을 못하러 읽으셨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칸나의 생각에는 공명하는 데가 많았답니다. 아 어떡함 좋아요. 사모님까지 그러심. 자 어서 좀 올라오세요. 선생님도 이제 곧 일이 끝나실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오후는 쉬신다니까요. 그럼 잠깐만 자 어서 올라오세요. 오경은 영님의 등을 밀다시피하여 안방으로 이끌어들였다. 일감을 버려놔서 어썬하지만 어서 여기 좀 앉으세요. 재봉틀에 늘어진 일감을 걷어올리며 오경은 영님에게 아랫목 자리를 권했다. 걷어올리며 오경은 영님에게 아랫목 자리를 권했다. 아니 사모님 여기 앉겠어요. 글쎄 이리 좀 내려와 앉으세요. 영님의 글을 읽은 후부터는 적지 않은 호감을 갖고 있는 오경으로서는 영님이가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으리만큼 어딘가 친근감을 느끼며 그렇게 권했다. 정말 사모님 영님은 황송하여 도저히 오경의 권을 받을 수가 없어 머릿장 앞에 조용히 꿇어 앉았다. 그럼 이 방석을 까세요. 온돌방은 딱딱해서 양장한 분들한테는 정말 고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깔겠어요. 영님은 권하는 대로 방석을 깔며 오경이 오경이 오경이란 오경이란 한 여성이 지닌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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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한테 고맙습니다. 아네 해숙은 잔뜩 고개를 숙였다. 아 귀여워요. 그것은 단순한 인삿말이라기보다도 영님의 감각이었다. 이처럼 감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귀엽다고 해본 적이 영님에게는 통이 없었다. 그럼 잠깐 앉아 계세요. 선생님한테 올라가 보고 오겠어요? 선생님 바쁘실 텐데 괜히 와서 방에만 되면 어떡하나 영님씨가 오셨다면 선생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오경은 과자 상자를 머릿장에 올려놓고 총총히 방을 나섰다. 그제서야 영님은 마음을 놓고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사모님의 애정의 때가 구석구석을 탐탁하게 메꾸고 있는 것 같은 알뜰한 방이었다. 하하 하고 영님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지었다. 금망가들의 가정처럼 호화롭지는 못하나마 조촐한 가구들이 빈틈없이 찌어있는 이 아담한 방 안 풍경이 영님을 갑자기 서글프게 하였다. 해수기가 오득허니 앉아서 영님을 말끄럼이 바라보고 있었다. 서글픈 감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머리를 들어 영님은 갑자기 해숙을 한번 안아보고 싶어졌다. 좀처럼 아이들을 안아본 적 없는 영님이가 도련 손을 뻗쳐 해숙을 무릎 위로 끌어다 안았다. 해숙이 아주 얌전하군. 해숙의 토실토실한 조그만 몸뚱아리를 발작처럼 영님은 꼬옥 껴안으며 해숙의 볼에다 자기 볼을 격렬히 비볐다. 왜 그런지 싸늘한 해숙의 볼이건만 영님에게는 차츰차츰 다사로워졌다. 강선생의 운기가 그 싸늘한 볼 밑으로 흐리고 있는 것을 영님은 분명히 감각하였다. 아줌마 아파요 오므라지는 조그만 몸뚱이를 영님이가 탁 풀어놓는데 층층대를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조금만 있으면 일이 끝나신다니까요 영님은 순간 호다닥 놀라며 해숙을 얼른 무릎 위에서 내려앉혔다. 죄 지은 사람처럼 두굽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님은 대답을 했다. 네 괜찮아요 사모님의 발자국 소리는 그러나 방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부엌으로 사라져나갔다. 서구는 일을 끝내고도 이내 아래층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서재 안에는 뺑뺑 돌기만 했다. 간나가 마침내 왔다. 조스처럼 밀려드는 불안한 기쁨과 흥분이 좀처럼 가시지가 않는다. 그러한 들뜬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다가는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조용하면서도 지극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오경의 신경과 눈초리를 서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뭐 때문에 왔을까 멀지 않아서 미터송과 결혼을 한다지. 어젯밤에 들은 에리의 말을 생각하며 결혼 보고 원고 반환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던 간나가 왔다. 간나의 그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 무슨 뚜렷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만일 유혹일지인데 유혹이라도 좋았다. 청춘의 종착력에서 아직도 서성되고 있는 나머지 한 조각 청춘을 그처럼 아껴줄 수 있는 간나 고영님의 출연이야말로 작가로서나 인간으로서나 강서군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 같은 행복감이 전신을 휩쓸어왔다. 그렇지만 강서군이가 그처럼 쉽사리 유혹에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러한 자신도 또한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기에 인생의 한낱 시련으로서의 행동을 간나와 더불어 가져보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자기의 움직임에 대한 결정적인 단안을 내리고 있는데 층층대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여보 아직도 멀었어요 오경이의 목소리였다. 아 내려갈게 저희가 올라갈테요 영림씨가 선생님 서재를 한번 보신다구요 그래 그럼 올라오지 서군이가 열어져 지문을 오경이가 차소반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영림이가 따라 올라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림은 들어서며 웃는 낯으로 인사를 했다 오 영림양이 이거 웬일이오 선생님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무의식 중에 뛰어나간 한마디였다 무슨 또렷한 이유도 없이 방문했다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있던 참이라 사모님에게 변명이나 하듯이 입을 연 것이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어서 어서 앉으세요 책상 앞 남편 옆에 앉아서 소반에 담긴 과일과 케이크와 차를 내려놓으며 오경은 안기를 영림에게 권했다 내놓은 방석 위에 영림은 앉으며 선생님 바쁘시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강선생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괜찮소 오늘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강서근도 그러면서 영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시선이 마주치며 두리는 가만히 웃었다 시선부터 마주쳤다는 것은 눈동자 속에 감추어진 마음의 움직임을 서로가 다 재빨리 포착한 셈이었다 영림의 눈동자가 말을 했다 서근의 눈동자가 말을 받는다 그런 줄도 모르는 오경은 차 석 잔을 각기 나누어 눈노라고 여념이 없이 이케히 영림씨가 사갖고 온 거예요 아 그런 걸 뭘 다 그제서야 서근은 시선을 떨어뜨리고 잣종지를 들었다 어서 영림씨도 드세요 그제서야 영림도 서근의 눈동자로부터 오경의 눈동자로 시선을 얼른 옮기며 사모님도 같이 말꼬리를 잊지 못할 만큼 영림의 시선은 당황을 하며 억지로 눈웃음 하나를 오경에게 지어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가라앉히며 영림은 서재 안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호화로운 서재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검소하기가 비길 데 없다 들장 옆에 들장 옆에 들장 옆에 낮은 책상 그 옆에 곰보 유리문이 달린 커다란 책상 그 옆에 전축 저편 모퉁에 놓인 코너 테이블 위에 아스파라가스의 분이 하나 한들한들 놓여있었다 선생님 좋아하시는 성류를 한번 사각고려다가 그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 뭘 그런 것까지 약속만 해놓고 약속은 개인의 법률인데 그만 마음이 촉박해서 범법을 했어요 영님은 저도 모르게 뒤통수로 손이 갔다 밤알만 하던 혹이 호두알 만큼 커져있었다 영님은 차차 비장한 심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원고 속의 칸나와 똑같죠 이야기나 인상이 오경은 남편 옆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집으며 영님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서구는 웃으며 당신과 비슷한 데가 있는 학생인데 그러세요 오경은 남편과 마주보면서 부드럽게 웃었다 아 선생님도 영님도 따라 웃었으나 마음속으로는 강선생을 쳐다보면서 눈꼬리 웃음을 웃고 있는 사모님에게 일종 형언할 수 없는 질투를 불현듯 느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석 같은 신념이 사모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극히 가볍게 치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빠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달려온 자기가 아니었던가 저 선생님 오늘 갑자기 제가 찾아온 것은 다급한 감정의 풍경을 설명하고 싶어서 시간 전에 생긴 싸움의 경과가 저절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영님은 후딱 정신을 차리고 다음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아 무슨 일인데 서구는 정색을 했다 저 할 말이 없다 되는 대로 주어된 것이 저 저희들 문학을 좋아하는 몇 동무가 있는데요 선생님을 한번 모시자고 식사나 하면서 선생님 말씀이나 들을까 하고요 언제 오늘 지금 모두들 기다리고 있어요 엉터리 없는 거짓말 오늘 서구는 우회라는 듯이 웃었다 실은 어저께 찾아뵈을 했었는데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 제가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무들이 모인 장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선생님한테 연락을 못했으니 후일로 밀자고요 이야기에 차츰 줄거리가 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지간히 자신 있는 어조로 그랬더니 동무들이 어디 들어줘야죠 어쨌든 저더러 가보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바쁘심 후일에 모시기로 하겠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쨌든 제멋대로야 상대편의 사정은 들으나 마나 제 요구만 내대면 그만이라지 그러는 남편을 오경은 만류하며 그러니까 영림씨가 사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도 끝났는데 바람도 쏠 겸 나가보세요 그래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버릇을 모르는 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 특징 이라니까 하고 영림은 웃으며 선생님 미안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다 열두시 반이 가까우는 책상 외시계를 바라보며 서구는 장소가 어딘데 명동이에요 명동? 모인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고 대여섯 명 정도 돼요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들 뿐이에요 음 그러는데 오경이가 옆에서 여인 천국이군요 수염이나 좀 깎고 가세요 수염은 누가 선을 배러 가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수염도 일종의 화장이 되지만 늙을수록 몸단장을 해야만 한다는데도 늙다니 누구가 늙었다는 말이요 암 새파랗게 젊으셨죠 영림씨 선생님은 이제 겨우 갓 서름밖에 안 되셨답니다 하하 하하 그래서 두 여인이 쿡쿡 웃는데 아 그 웃음 말이요 하고 서구는 갑자기 소리를 쳤다 네 당신과 영림양의 웃음이 어쩌면 그렇게 꼭 갔소 후후 하고 끄트머리를 끄트머리를 꿀꺽 삼켜버리는 웃음 감정의 꼬리를 이성의 칼로 잘라버리는 웃음 여음이 있어서 예술적 향기가 그윽한 웃음 조심성이 있어서 겸량의 덕을 보이는 웃음 도대체 도대체 웃음법 어디서 들 수 입혀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웃음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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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바탕 벌어졌지만 서구는 이 두 여성이 가끔 가다가 똑같은 종류의 웃음 후후 슬 바라는 데서 어딘가 성격의 일치점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은 그 웃음이 지닌 장점뿐이지만 그 장점의 이면을 뒤집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송두리째 자기네들의 감정을 개방할 수 없고 개방하기 싫고 개방하면 안 된다는 조심성이 있는 비밀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큼한 것이 무엇 하나 심증의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여인천국으로 태어나게 남편을 내보내는 오경이나 떳떳한 구실로서 오경의 남편을 밖으로 끌어내는 영님이나 똑같이 그 태연과 그 떳떳 이외의 그 무엇이 그들의 감정의 모퉁이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서구는 그 웃음이 지닌 내용의 일면만을 입에 담아 해석을 했을 뿐 다시 일면은 결국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았다 강서군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강서군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충분한 증언일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극히 조심성있는 두 여인임에도 틀림이 없었고 동시에 한낱 기분주의로 타락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교양의 발판이 그 두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그럼 수염이나 좀 깎고 갈까? 일어서려는 강서군을 영님은 막으며 아 선생님 괜찮아요 저희들이 선생님을 모시는 건 강선생님의 모습이나 보자는 게 아니니까요 얼굴만을 내세우고 시대는 핸섬보이는 명동거리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하하 그럼 그만두지 어쩌면 내 마음에 꼭 맞는 말만 영님 양은 골라가면서 할까 그 말이 다소 오경의 정성을 슬프게 했으나 참 영님 씨는 좋은 데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과는 다른 데가 악이 없는 오경이었다 손님인 영님의 말을 존중하고 남편의 의향을 소중히 하여 자기를 양보하는 사모님의 겸양 앞에 영님은 마음속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참 몰랐더니 한성량주의 고사장이 바로 영님 양의 아버지이시더라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몸을 일으키다 말고 석우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집에 아버지를 아신다구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셨답니다 정릉 할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오경은 대신 설명을 했다 그러세요 영님은 의외였다 정릉엔 별반 가본 적이 없는 영님으로서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가 강선생의 부친이신 강교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영님 양과 만나던 날인데 어머나 그렇지만 그때는 고사장님의 따님인지 몰랐었지 그럼 언제 아셨어요 어젯밤 거리에서 우연히 에리 양을 만났더니만 아 에리를 아세요 영님은 뜻밖이라는 듯이 또 외쳤다 벌써부터 알고 있지 어쩌면 그래서 아셨군요 학교에 다니는 줄로 알고 있었더니 한성량조에 취직을 했다지 않아 영님 양과는 중학 동창이라고 덕택에 영님 양이 쉬이 결혼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결혼? 누구와 한다는 거예요? 석은과 오경은 마주 쳐다보면서 말없이 웃었다 남편한테 들어 오경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 알았어요 송준호 씨라죠? 석은은 웃으며 미스터 송이라고 왜 원고에 등장하는 인물 있지 않아? 영님 양을 위하여 독을 마신 바로 그 청년이라더군 에리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에리의 그러한 증상에는 강선생에 대한 에리의 애정 문제 같은 것이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직감이 영님에게 왔다 그러나 영님은 구태여 그것을 부인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죠 했다 그 순간 오경은 무언지 모르게 막연히 안도감 같은 것을 문득 느끼며 역시 자기는 영님의 출연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오경 오경 자신 자각도 못했던 그런 종류의 본능적인 경계심이 못 아내에게는 있는지 모른다 그처럼 굳건한 남편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런 경계심을 품는다는 것이 오경 자신의 비열한 인격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하였다 어쨌든 이 순간에 있어서 오경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은 달팽이뿔과도 같은 것이 모든 아내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온갖 여성의 유혹으로부터 남편을 소화하려는 일종의 예민한 촉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날처럼 허무맹랑한 세상에 그만한 각오와 정성을 가지고 한 여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희귀한 일이니까 영님 양도 지나친 자존심만 갖고 빨랑빨랑 결혼을 해야만 해요 말만은 발라야 한다는 격에 말밖에는 안 되는 말을 씨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영님의 결혼을 소리 높여 반대하고 싶은 충동을 서구는 느끼며 갑자기 마음속이 공허해졌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영님이도 바른 말을 했지만은 바른 감정일 수는 물론 없다 그저 제 사람 됐다고 생각하면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 법이라고 18년간의 결혼 체험을 오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강소근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아래로 내려간 사이에 두 여인은 잠깐 동안 멍청이 앉아있었다 선생님의 작품 행동에는 사모님의 내조의 공이 많으시다 어느 정도의 내조인지를 영님은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물었다 아 영님씨도 제가 무얼 안다고요 오경은 얼굴을 불켰다 아니에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말씀 드려서 용서하세요 사모님 영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 과의 사람 잘못 보지 않아요 사모님 상당하세요 오늘 보니까요 어머나 영님씨도 잠깐 보고 어떻게 알아요 사모님 왜 자꾸만 겸손하세요 제가 뭘 겸손해요 또 그런 데가 조금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상당하신 사모님이세요 영님은 진정으로 그 한마디를 솔직하게 토했다 그런 말을 하는 영님씨야말로 보통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이 한마디도 김오경의 진심이었다 사모님 건방진 말 같지만요 한마디로 사모님을 평해보면 용서하세요 저희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걸핏함 사람을 다루어보기 좋아해서는 큰일이에요 서당께 3년의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영님씨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정도라면 저도 영님씨를 한마디로 평해볼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에 흘러나온 호호호야말로 똑같은 내용의 말이지만은 고영님에게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김오경의 관록이었다 고영님은 웃지 못했는데 김오경은 웃는 것이다 강석은 쟁탈전에 있어서의 김오경의 위치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이라기보다도 차라리 한 사람의 여성 대 여성의 대결에 있어서 인간적인 무게였던 것이다 폐기가 만만한 영님으로서는 이미 40대에 가까운 사모님의 곰팡내가 나기 시작했을 사고방법을 얕잡아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완숙에 가까운 인생기에 도달한 김오경으로서는 영님의 폐기를 일종의 치기로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간에 이 두 여인이 솔직하게 상대방이 지닌 인격의 가치를 인정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동시에 그러한 솔직한 확인은 서로가 서로가 다 함께 하나의 호적수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가벼운 흥분과 더불어 일종의 투쟁의식의 발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호호호 하고 웃어넘기는 사모님에게 영님은 한순간 일종의 가벼운 압박감을 느끼며 그래서 일부러 미소 하나를 더 물어뜨며 어디 그럼 사모님부터 평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할게요 네? 애교의 의미로 내를 내를 하나 더 영님은 부록으로 붙였다 그럼 내가 먼저 말해볼까요? 오경도 웃는 얼굴로 대답하였다 보통 같았으면 사람의 평을 그것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가 먼저 입에 담는 몰상식한 오경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오경이 편에서 재빨리 기선을 제압해야만 했다 잘못해서 똑같은 평이 두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나중 발언한 사람은 추종이 아니면 모방으로 오인을 받기 쉬워 오경의 창조적인 고유한 평이 빛을 잃기 때문이었다 실례가 되면 용서하셔야 해요 염려 마세요 사모님도 한마디로 말해서 영님 씨는 이야기하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어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사모님이 먼저 하시면 어떡하세요 오경은 명랑하게 웃어져 쳤고 영님은 좀 더 깊은 압박감에서 덤덤이 오경을 바라보았다 영님이가 느끼는 압박감은 그러나 절대로 불쾌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하나의 행복감으로 이내 변모를 하고 있었다 참 저처럼 선생님한테 원고 가지고 오는 사람 많죠 많지만 어디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죠 영님 씨는 특별이에요 아 고마워라 사실은 고마운 게 아니고 글이 좋았던 탓이죠 처음 몇 장만 읽어보면 아신다니까요 열 장만 무난히 읽어 넘길 수 있는 글이면 된다고요 그런데 영님 씨 글은 말이에요 원고 지피를 모두 집어치우고 단숨에 읽으셨으니까요 그쯤 되면 문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마운 게 아니고 원고가 고마웠죠 아 사모님도 편지도 많이 오죠 독자들에게서 네 많이 와요 여성독자와 남성독자 어느 편이 더 많아요 강선생에 관한 일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샅샅이 영님은 알고 싶은 것이다 그저 반반씩 되나 봐요 근데 참 이상한 독자가 한 분 있답니다 생각이 난 듯이 오경은 불쑥 그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인데요 어쩌면 글쎄 한 번도 잊지 않고 선생님의 생일과 크리스마스에는 꽃봉투를 꼭꼭 보내오는 여성독자가 있답니다 꼭꼭 이라고요 음 생일과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씩인데 그러기에 말이에요 벌써 6.25 전부터니까 7.8년은 넉넉히 될 거예요 보통 때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생일과 생일과 크리스마스만 되면 분홍 꽃봉투가 날아오는 걸요 어머 상당히 열광적인 애독자인가봐요 그래 선생님들 회답하시고요 꽃봉투만은 보내지 않았지만은 자기에도 그만한 정성은 확실히 있는 것이라고 영님은 그 꽃봉투의 주인공과 무슨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심정이 불쑥 태어가고 있었다 어디가요 주소가 통 쓰여있지 않으니까 어디 회답을 낼 수가 있어야죠 왜 그럴까요 글쎄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 지극한 정성이 눈물게 없다고 감사 답장을 내고 싶어 하지만 주소를 모르고 보니 도리가 있어야죠 8년 동안을 내내 강선생의 생신은 영님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단행본이나 잡지 같은데 실린 강선생의 경력은 유학생 시절부터 많이 보았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씌어 있어요 네 금심이라고 저 검은고 금자와 마음심 짠데 금심 내용은 뭔데요 영거품으로 오는 영님의 그 집요한 태도에 오경은 마음의 고개를 캬웃했다 금심이란 혹시 영님의 별명인지 모른다고 내용도 언제든지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뭐라고 씌어 있어요 확실히 수상한 데가 있기는 있다고 날카로운 신경은 눈동자로만 모아놓고 표정은 아주 태평한 춘풍처럼 허스러이 가지며 역시 봉투와 똑같은 분홍편지지 한복판에 북구시로 이렇게 씌어 있어요 축생신 또는 축성탄 선생님은 항상 제 금심에 살아계시오 이렇게 일년에 두 차례씩 성탄과 꽃같은 의미를 지닌 선생님의 생신 또는 선생님의 생신과 꽃같은 의미를 지닌 성탄 축하하는 그로를 올릴 수 있는 행복만이 제 삶의 보람인가 하옵니다 생신 금심이란 어딘가 기생 이름 같지 않아요? 나도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나 요정에서 만났던 기생들은 많아도 금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통 없었다니까요 참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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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다 있군요 그러나 사모님은 대답 대신 영님의 표정만 골똘히 살피고 있었다 그럼 올해도 선생님 생신에는 또 꽃봉투가 올 거 아니에요 모르긴 하지만 아마 올 거예요 그러나 금심이가 한해련의 익명인 줄 아는 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한 사람도 없었다 불쌍한 계집애 주봉선이의 검은 것 소리는 어이하여 그처럼도 조그맣고 이처럼 낫기만 했던고 그 이름과도 같이 빨간 봉선이의 단심이요 연연한 검은 꽃줄에 연연한 마음을 가득히 싣고 남몰래 구슬피 울던 탄야월의 영원인양 일련에 두 차례씩 꽃봉투를 띄움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미스 헬렌의 금심은 언제까지 사르려나 자 영림양 이제 나가볼까 아래층에서 서군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네 두 여인은 똑같이 대답을 하며 아래로 내려갔다 회색 양복에 회색 중절모 서군은 이미 구두를 신고 뜰로 내려서며 큰애들은 다 어디 갔소 정능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께 달걀 얻어다 드린다구요 맨손으로 보냈소 쇠고기 몇근 사보냈어요 잘했소 자 영림양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오세요 혜숙이 안녕 아줌마 안녕 도선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남편과 나란히 서서 정문을 나서는 영림의 뒷모습을 호경은 말똥이 바라보고 있었다가 차종지를 치우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의 고개를 또 갸웃거렸다 저녁을 대접한다고 젊은 여성들이 찾아와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건만 어쩐지 오늘의 내방객인 고영님에게는 뭔가 지적할 수 없는 불안감이 후딱 머리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은 꽃봉투의 주인공인 금심의 이야기가 났을 무렵부터의 일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차종지를 소반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방을 쓸어내리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져뜨리는데 골목어기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앞집 지붕 위로 넘겨다 보이는 골목 어귀에서의 일이었다 나란히 걸어가던 영림이가 우뚝 걸음을 멈추며 남편을 말끄러미 쳐다보고 섰다 영림의 그러한 갑작스런 동작에 따라 남편도 우뚝 멎으며 영림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다소 떨어진 거리여서 똑똑하지는 않지만은 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단 한마디의 대화도 거리에는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있다면 그것은 눈동자의 대화일 따름이라고 오경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오경은 열었던 창문을 본능적으로 획 닫았다 닫힌 문을 이번에는 조금만 열고 시선만 총알처럼 내뿜었다 오뚜기 오뚜기처럼 서서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얼굴을 천천히 쳐다보고 있던 영림이가 그때 획 고개를 숙이며 골목 밖으로 뛰쳐나갔다 순간 멍멍이 섰던 남편이 영림의 뒤를 약간 당황한 걸음거리로 따라 나갔다 넓은 한길을 왼편으로 몇 발자국 꼬부라지다가 이웃고 둘이 그림자는 오경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대화를 상실한 이 한토막의 묵극이 18년에 걸친 김오경의 반석같은 아내로서의 자리를 뒤흔드는 일대 비극의 프롤로그가 아니기를 오경은 이웃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에 조용히 빌었다 유호계 강 해와동 로타리에서 두 사람을 집어시는 택시가 명륜동을 거쳐 창경원을 지날 무렵에도 영님은 아무 말도 없이 프론트글라스 너머로 닥쳐오는 거리의 풍경만 골똘히 쏘아보고 있었다 골목 어기를 나설 무렵에 취한 영님의 행동에서 강소군은 이미 칸나의 침묵의 이유같은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강소군도 똑같은 침묵 속에서 고영님의 옆 얼굴을 때때로 살펴보며 이 드라이브 코스가 지닌 그 무슨 운명 같은 것을 멍청이 생각하고 있었다 영님은 한 번도 서군의 얼굴을 돌아다보지 않았다 그것이 다소 신경에 걸려 그렇게야 아무 발도 없이 어떻게 된 셈이야 모인 학생이 몇 명 이랬지 모르겠는 걸 꼭 화난 사람 모양으로 아 도나무 쪽으로 돌아가요 안극동으로 해서 가요 대답은 없고 원남동에서 영님은 그렇게 외쳤다 네네 화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화난 같은 사람 감정이 하나 가뜩 가슴에 차였어요 이번에는 서군의 편에서 벙어리가 되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심 그런 심리 상태를 작가적인 입장에서 좀 해부해 주세요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있겠지 화날 이유가 조금 더 없어요 영님은 이상한 사람인걸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제 감정의 한오리 한오리를 선생님은 지금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아주 모른 척하고 어물어물 넘겨보내실 작정이시지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길 바다 속은 알아도 한길 가슴속은 모른다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영님은 서군을 돌아다보고 미소 하나를 비웃듯이 지어보였다 서군도 따라서 빙글에 웃어보였다 두 사람은 그 이상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화날 이유는 없으나 화난 사람 같은 감정을 두리는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화날 이유라고는 단 한가지 사모님이 저를 너무도 잘 대해주신 것 뿐이에요 정말 좋은 사모님이세요 잘못 대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었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처럼 우울하지는 분명 꼭 않았을 테니까요 영님은 예쁜 말을 잘해서 좋아 제 말 예쁘세요 예뻐 영님의 입에서는 주옥 같은 말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걸 영님은 만족한 듯이 서군을 말 같게 바라보며 목에 가시 같은 사람처럼 선생님도 어물어물 삼켜버리지만 마시고 주옥 같은 말을 좀 마음 놓고 쏟아놔주세요 서군은 그 말이 또 주옥처럼 예뻐서 쏟아놓았다간 주소담질 못해 삼켜버림 수화불량에 걸려요 그 편이 오히려 나은 걸 암만 해도 목에 걸린 가시를 빼드려 할까봐요 또 주옥 같은 말을 이길 두 번째예요 달포전에 아 저 출판사 앞에서 내리셨죠 견지동을 지나 차는 일로 명동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삼켜버리면 소화불량이 된다고 목에 걸린 가시를 빼드려야겠다는 영님과 쏟아버렸다가는 주어담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서군 사이에 대화는 또 뚝 끊어진 채 차만 달렸다 종로를 지나고 또 을지로를 건널 때 어제 같이 걷던 사람이 미스터 송이요 영님은 앞을 바라보던 그대로의 자세로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 한참 만에 영님은 처음엔 반가워하던 선생님이 나중에는 왜 그처럼 쌀쌀하셨어요 얼마 있다가 서군은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아 여기가 명동인데요 장소가 어딘데 명동 입구를 지나 차는 곧장 달려가고 있었다 명동 어디쯤 입니까 운전수가 물었다 그냥 가요 진국의 입구를 지나 차는 남대문 쪽으로 달렸다 서군은 빨리 영님을 돌아다 보았다 온해의 빛이 한 줄기 영님의 프로필을 뒤덮고 있었다 어디서 차를 멈춰야 할런지 정처없는 차 밖에 운전만이 신경해왔다 곧장 가면 한강이 될 테지 한강 건너편에 한성량조가 있다 무서운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회사 사원들의 눈이 귀찮아 시청 쪽으로 꺾어줘요 남대문 앞에서 차는 돌았다 이상 더 서군은 목적지를 묻지 않았다 영님의 얼굴에 부뚝부뚝 떠오르는 온해의 빛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장 갑니까 시청 앞에서 운전수는 또 물었다 아무데나 가줘요 네 어서 곧장 가요 영님은 눈을 감고 상반신을 대는대로 탁 젖히다가 아야 쿠션에 뒤통수가 부딪혀 혹이 뜨끔했다 뒤통수의 얼얼한 아픔을 영님은 애정의 대카라고 생각했다 어디 다쳤어 아니요 눈을 감은 채 영님은 가만히 대답했다 그럼 왜 사모님 좋으신 분이에요 똥단지 소리를 영님은 중얼거렸다 영님 양은 나쁜 사람인가 노 나도 좋은 사람이죠 어디로 갈깝쇼 중앙청 중앙청 앞까지 와서 운전수는 또 물었다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가고 싶은 데라고요 곧장 가면 효자동인데요 그럼 그리로 가요 그럼 그리로 가요 그럼 그리로 가요 차는 또 달렸다 차가 어디로 가든 서군도 이미 내던지듯이 영님과 같이 눈을 감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하였다 그냥 곧장 갈깝쇼 지하문 밖으로요 효자동 종점에서 운전수는 말했다 마음대로 하시오 눈을 감은 채 이번에는 서군의 편에서 대답을 했다 꼬불꼬불한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는 이웃고 탄탄한 비탈길을 날쌉게 달리기 시작했다 일요일이라 오고 가는 차량이 눈에 띄게 많았다 자하문 고개를 넘어 새검정에 다다랐을 무렵까지 서군과 영님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가느다란 한숨만이 가다가 두 사람의 입술을 세웠을 따름이었다 어떡할까요 더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요 개울을 끼고 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어디까지나 자꾸만 기어 올라갔다 유흥객들이 술주렴을 하며 개울가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개울 건너편 숲 사이에서도 그랬다 조용한 아베크도 있었다 선생님 능금밭이 굉장히 많아요 아 능금밭이 영님의 시선을 따라 서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도가도 질비한 능금밭의 행렬이다 이제 그만 서군을 서군을 쳐다보며 영님은 웃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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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학생들이 을 삼키며 무거워서 짐이 되시나 봐요. 음? 제가 제 힘으로 제 한 몸을 가누지 못했으니까 선생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말 뒤에 또 하나의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영림의 그 번개처럼 흐르는 상념을 서군의 지성이 간지럼을 타도록 기여워했다. 서군은 오뇌에 짙어있는 얼굴에 웃음 하나를 싱긋이 띄며 짐이 되기를 무서워하는 세속적인 조심성을 비웃는 말이겠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있어야만 할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 인간적 성실의 문제죠. 돌뿌리는 이 세검정 골짜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비탈길에도 있는 거야. 그걸 아마도 제가 요즘 헛짚고 있나봐요. 그래서 제 한 몸을, 제 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만 선생님께로 쏠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돌부리도 지금처럼 헛짚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잘 짚고만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에게 짐이 되는 제 무게를 드리지 않아도 좋았을 테고 결코 짐이 되는 무게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게와 함께 하마터면 개천과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가능성도 확실히 있었으니까 정말이세요? 응. 제 무게가 짐이 되지 않으셨다는 말씀. 서구는 영림의 눈동자에서 생명의 몸부림과도 흡사한 진지한 움직임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이윽고 직착한 어조로 대답을 했다. 달가운 무게? 그저 달가운 무게였소. 영림은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달가운 무게. 그저 달갑게만 생각 키우는 무게를 강선생은 자기에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치의 무게를 강선생에게서 차지할 수 있는 간나 고영님은 송구하리만큼 행복했다. 선생님. 숨가쁜 외마디 외침이 시발차의 기적인 양. 영림은 냅다 격정의 레일을 달리고 있었다. 아, 선생님. 망그러진 인형 모양 고개가 뚝 부러지며 툭툭툭. 간나의 격정은 마침내 맑은 물이 되어 발뿌리를 뿌리기 시작했다. 영림은 온다. 자꾸만 온다. 어린애들처럼 두 손동으로 연방 눈물을 씻어내며 무섭게 흐늦게 울었다. 꼬박 서서 울었다. 강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은 정녕 몰랐다. 무표정하리만큼 태어나던 모습, 쌀쌀하리만큼 무표정하던 어른다운 표정의 배우에서 영혼의 대화를 자기와 더불어 수없이 바꾸고 있던 강선생님을 영림은 발견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 선생님... 영림은 솟구치는 눈물을 씻으며 얼른 얼굴을 들고 천천히 서군을 주켜보는 자세로 그렇지만 선생님, 과히 염려하시지 마세요. 제 무게가 선생님에게 짐이 되실 때 오뚜기는 쓰러졌다가도 또 바로 서니까요. 이처럼. 이처럼 말이에요. 기적을 하고 영림은 서군의 앞에 우뚝 섰다. 그냥 눈물은 흐르기만 했다. 여학교 시절부터 실로 오랜 시일에 걸쳐 한 방울, 두 방울 모아두었던 눈물이기에 차마도 차마도 연방 솟구쳐 나오기만 했다. 이만함 됐죠? 아까는 모르고 쓰러졌지만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서군은 돌붙여 모양 서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척을 하고 서있는 영림의 자태가 사랑의 불타는 마리아처럼 성스럽게 서군에게는 비쳤다. 됐어. 그만하면 훌륭해. 그대로 내버려두면 와락 쓸어안고 똑같은 흐느낌 속에서 숨가빠할 수밖에 없을 자기 자신의 허물어져가는 자세를 최후적으로 서군은 간신히 지탱하며 조용히 말했다. 명령하듯이 말했다. 오뚜기, 눈물을 씻어요. 영림은 열심히 씻으며 씻어도 그냥 나와요. 서군도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러나 자기마저 눈물을 보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십 년이나 나이가 어린 영림의 격정에 불을 사를 수는 도저히 없다. 서군은 얼른 손을 뻗쳐 빤히 추켜보고 섰는 영림의 두 어깨를 잡고 오뚜기, 이제 돌아서서 가요. 영림의 방향을 가만히 돌려놓았다. 그대로의 자세로 그냥 마주 서있기에는 서군의 모랄이 이미 약화되어 있었다. 저항의 발바지가 한 조각 남아있어 말각해 쳐다보며 오는 영림을 돌려세우기는 했으나 아주 선체 쓰러져 울 것만 같은 고영림에 결코 짐이 아닌 달가운 무게를 거부해버릴 자신은 이미 없었다. 젊었을 때는 도리어 그러한 용기가 서군에게는 있었건만. 오뚜기, 망가지기 전에 어서 앞으로 걸어가요. 오뚜기도 망가지면 바로 서지를 못하는 법이야. 그때 서군은 마침내 눈물이 되어 볼을 적시고 있었다. 서군은 얼른 눈물을 닦아내며 시름없이 걸어가는 영림의 뒤를 서서히 따랐다. 일부러 목소리만을 명랑하게 높이요. 갓나의 오뚜기는 아직도 망가지진 않았는걸. 제법 잘 걷는구만. 그러나 그런 말 따위의 영림이는 호응해 오지 않았다. 아늘만큼 영림의 감정에는 엄숙한 경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40대의 완숙한 지성이 20대의 미숙한 감정 풍경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 우스꽝스런 사실을 작가 강서군은 지금 중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길을 비킨 송님 사이 오르막길 막바지에 풀밭 하나가 있었다. 아이들 둘을 거느른 중년부부가 그 풀밭에서 일어나 개천가로 맞받아 내려오고 있었다. 저 사람들 내려오는데 그리로 가서 앉아요. 그 느낌이 가시지 않아 대신 영림은 고개만 끄덕거려 보였다. 오르막길 중턱에서 중년부부의 일행과 마주쳤다. 가족 일동이 두 사람을 힐끔힐끔 돌아다보면서 내려갔다. 엄마, 저 사람 도손이 아버지야. 그래, 그래, 잠잠고 있어. 들릴락말락한 이야기였지만은 뒤에 떨어져 올라가던 서군은 들었다. 무심중 뒤를 돌아다본 서군의 시야 속에서 중년부부는 모르는 채 하고 앞장서서 내려가고 있었고 사내 아이들은 여전히 힐끗이끗 이 편을 돌아다보곤 했다. 들켰다. 서군은 마음이 시무룩했다. 남편의 얼굴에는 낯이 없었으나 이제 생각하니 부인과 애 한놈의 얼굴은 확실히 낯이 익다. 이름은 모르나 도손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그놈은 확실히 도손이의 동무였다. 부인도 인사는 없었으나 아내의 오경이와는 마을 동무쯤은 확실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18년 만에 처음 부닥친 오늘의 염사가 이처럼 신속한 보도망을 거쳐 아내의 귀에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남들은 오랜 시위를 두고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내의 눈만은 교묘히 속여오는데 이건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고 하늘은 짓꽂은 양심을 품고 자기만을 쭝불나게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기 남편과 함께 인기척 드문 숲 사이를 걸으면서 흐느끼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아내 오경의 감정이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가질 것인가 그건 이미 뻔한 이야기였다. 할 수 없는 일이야. 서구는 이내 단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단념 속에는 그 무슨 막연한 각오 같은 것이 불쑥 뒤섞여져 왔다. 달가운 짐에 대한 희미한 각오가 운명론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목격자가 없었던들 그러한 각오가 운명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강석우는 적어도 아니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의 자세가 삽시간의 외부로 방향을 돌이켰다. 아내의 비탄과 분노와 저주에 대한 저항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칸나의 자기해방과 비슷한 의미와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거두며 영님은 시름없이 물었다. 아니, 알긴. 둘이는 나란히 다리를 뻗고 풀밭에 앉았다. 멀리 속님 사이로 계곡이 흐르고 있었다. 맞은 편산 너머로 조아의 사양이 눈부시게 뿌려진 계곡의 일원이었다. 영님은 핸드백을 열고 껌 두 개를 꺼내 서군의 뻗친 한쪽 다리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가벼운 한숨 하나가 영님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올려놓고 되돌아가는 갸름갸름한 손길을 따라 서군의 시선이 움직이는데 언덕 밑 개천가길로 중학생들의 노랫소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가 숨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둘이는 호탁 시선이 마주치며 조용히 웃었다. 이윽고 영님은 가만히 물었다. 선생님, 사랑이 뭔가요? 몰라. 저 중학생에게 물어보면 잘 아르켜 줄 거야. 선생님 그걸 모르신 소설 어떻게 쓰세요? 산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산을 모른다니까. 사랑의 산 속으로 선생님이 들어가셨단다. 그래서 사랑의 무언지를 선생님은 모르신단다. 영님은 갑자기 소녀 화보의 여학생들처럼 감상이 감미로워졌다. 사랑이 뭔지 선생님 아실 텐데 혼자 있어도 즐겁고 둘이 같이 있으면 더욱더 즐거운 것? 그게 사랑이지. 영님의 감정이 손뼉을 쳤다.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야. 그리고는 아무것도 몰라. 속은은 소년들처럼 이름모를 풀 때 하나를 꺾어 입에 물었고 영님은 눈앞에 돋은 안진뱅이 솔잎을 한 줌 훑었다. 훑어진 솔잎을 스커트에 쭉 펼쳐놓으며 열일곱 살 때부터 선생님과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보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꿈은 아름다웠으나 현실은 추했지. 아니요. 영님은 도리도리를 해보이며 꿈보다 현실이 제겐 더욱더 좋았어요. 그렇지 못할 텐데. 혼자 있어도 즐겁고 둘이 같이 있으면 더욱더 즐거운 것. 어쩜 선생님은 한마디로 열마디값을 하세요? 독일의 리타하우스라는 시인이 있었어.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었지. 사랑이 무엇이냐고 태양에 물었더니 태양은 아무 말도 없이 황금색 햇볕을 던져 주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꽃에 물었더니 꽃은 그윽한 향기를 뿌린 채 잠자코 있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엄숙입니까? 달콤한 도치입니까? 고신에게 물었더니 신은 한 사람의 정숙하고 귀여운 여자를 내려주셨다. 그때부터 나는 사랑이 뭐냐고 다시는 묻지 않았다. 낡은 시대의 사랑이에요. 좋게 말하면 한 번 보고 좋아진 성춘향과 이몽룡 같은 나쁘게 말하면 집에 아버지나 오빠와 같은 동물적 순수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백지 같은 인간의 장꼬대 그만 외우시고 선생님 사랑 듣고 싶어요. 서구는 싱글시 웃으며 모르는 말이야. 연애에서 동물적인 것을 제외하면 남은 것은 영혼의 공허뿐이야. 어쩌면 선생님은 유혹의 강을 지피려면서부터 인생관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아니고 바로잡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어? 그럼 선생님은 박 목사의 행동을 정당시 하고 계세요? 박 목사의 행동 전부를 정당시 하는 건 물론 아니야. 다만 그러한 생활의 존재의 의의를 극도로 확대시켜 보는 것뿐이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나의 작품 행동에 대한 일종의 반등이라고나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 모를 거 없어. 감각으로서 영혼을 배반하지 말고 영혼으로서 감각을 배반하지 않는 연애. 그것이 남녀의 참다운 사랑이라고. 이것은 불란서의 교수, 작가요, 연애 대장인 조르주스 앙디의 경험적 연애 철학이야. 관념적으로는 알 것도 같지만요. 관념적이 아니고 갓나는 이미 체험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제가요? 갓나가 송준호라는 청년에게서 느낀 영혼의 공백을 오늘 와서는 나한테서 충족시키려는 갈망. 불행히도 갓나의 정신적 연령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이야. 확실히 그건 그랬어요. 영님은 아까 돌려세워놓지 않았으면 내 품 안으로 쓰러져 왔을란지 몰랐을 것이고 나 역시 영님을 끌어안았을지도 몰랐어. 왜? 영혼의 양식만으로는 사람의 배는 부르지 않기 때문이야. 석은은 좀 더 계속했다. 갓나는 나를 존경한다고 했어. 동시에 갓나는 존경 속에서 애정이 발아한다고도 했었지. 네, 제 감정은 확실히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갓나의 그러한 애정이 순전히 영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면 갓나는 멀지 않아 이 강석은에게서 실망을 느낄 거야. 나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도 조금 더 즐겁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테니까 말이야. 안 와요. 영님은 확고한 대답을 했다. 어째 안 올까? 아, 선생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선생님을 사모한 제 애정은 육체와 영혼을 머크처럼 이론의 칼로 베이듯이 양단해 놓은 게 아니니까요. 제가 말한 것은 다만 미스터 송이 너무나 조급히 제 육체를 갈망한 것과는 정반대로 여성은 좀 더 조급히 남성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갈망한다는 것뿐이었어요. 정신적인 충족감이 없이는 여성의 육체는 좀처럼 감각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걸 선생님은 오해하셨나 봐요. 아, 이제 잘 알았어. 서구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며 어쨌든 연애의 결말은 애욕을 가져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칸나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돌부리를 헛짚은 셈이 됐어. 어째서요? 나에게는 가정이 있으니까. 선생님과 결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제겐 없어요. 그렇다면 더 큰 비극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비극이라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리적 윤리는 남자의 과거는 씻어줘도 여자의 과거는 씻어주질 않는 거야. 과거는 자기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를 씻기우기를 칸나는 바라지 않아요. 겨우겨우 공들여 아루세긴 자기 역사를 칸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니까요. 불행한 생각이다. 서구는 성난 사람처럼 물었던 풀대를 내동댕이 치며 훌쩍 몸을 일으켰다. 행복한 생각이지 어째서 불행한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영님도 스커트에 펼쳤던 솔잎을 털며 홀가분히 따라 일어섰다. 가요. 내려가요. 영님은 막아서며 왜 이내 가세요? 공들여 온 길인데 장소가 나쁘다. 지나치게 고요해. 사람들 있는 대로 내려가요. 선생님, 무서워서 그러세요? 무섭긴. 서구는 말꼬리를 잊지 못하고 무서운 눈동자로 물끄러미 영님의 정렬을 핥았다. 가정이 무서우세요? 그렇지 않음 제가 무서우세요? 서구의 입 언저리가 연방 쫑긋거리기만 했다. 제 역사는 제가 만들 테니까 선생님 역사는 선생님이 만드셔야지. 순간 서구의 손길이 쭉 뻗었다. 영님이 두 팔을 힘차게 잡아넣으며 비틀비틀 쏟아져 들어오는 어깨를 벅차게 끌어안고 영님, 사십대 지성이 지닌 최후의 저항은 드디어 허물어졌다. 억압되어 있던 격정은 돌팔매하듯이 분류했고 숨가픈 포옹 속에서 영혼의 경류는 아우성과 소용돌이를 쳤다. 갓나요. 내 역사는 내 손으로 만든다. 아, 선생님. 열풍 속에서 접수는 장렬했다. 나긋나긋한 갓나의 입술이 왔다. 꺾어지는 모가지, 눈을 감고 갓나는 창궁을 우러렀다. 갓나, 갓난 내 것이다. 선생님도, 선생님도 저의... 자리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던 접수는 이윽고 말과 동작을 포기해야만 했다. 침묵과 정지, 이 두 가지 관념 속에서 삼라만상은 숨막힐 듯 고즈넉했다. 지구는 지축을 잃어도 좋았고 전체는 허물어져도 관심이 없다. 영육의 접순에서 인간의 꽃은 피었다. 예술도 피었다. 철학도 피었다. 아... 하늘하늘, 갓나의 목소리는 폭넓은 서군의 품 안에서 갸냘피 떨고 있었다. 고요히 흐느끼고 있었다. 감격이 눈물로 유형화했다. 이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 과정에서 인간은 곧잘 영혼과의 대화를 교환하는 것이다. 영림은 강선생의 벅찬 포옹 속에서 영혼의 불멸을 푸득푸득 느꼈다. 영혼의 불멸, 그것은 생명의 영혼성을 의미하고 있었다. 실제는 감각으로서 인식되었다. 강서군이라는 참의의 인격체를 감각으로 인식하는 데서 영림은 주체적인 진실의 종합체로서 연애의 진리를 파악한 것 같았다. 강서군 선생님에 대한 과거 오랜 시일에 걸쳤던 사모의 정에는 감각의 환영은 있었으되 그 실체는 없었다. 강선생님의 환영을 안고 잠자리에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건만 그 사유된 감각은 결국에 있어서는 개념적인 환각인데 불과하였다. 과부족인 개념에서 연애의 실체는 진리적으로 파악될 수는 없었다. 오늘에 있어서는 칸나 고용님의 불타는 의혹은 강선생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칸나는 다만 영육의 일체에서만 올 수 있는 참다운 연애 감정의 실체를 강서군이라는 하나의 인격체에서 과학자처럼 정밀히 신렴해 보고 싶었을 따름이다. 두리는 풀밭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서군의 가슴에 영림은 빛빛음이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기대인 영림의 어깨 한쪽을 서군은 가만히 끌어안고 있었다. 서군의 모자는 발뿌리 앞에 나동그라져 있었고 계곡을 건너 맞은편 송님 사이에는 술취한 젊은이들이 사랑을 위하여 왕실도 버리고를 여념없이 노래 부르고 있었다. 남들은 왕실도 버리고 사랑을 했는데 칸나의 과거가 씻기지 않는 것쯤 뭐가 그리 두려울까요? 대답 대신 서군의 손길이 영림의 어깨에 힘을 주었다. 선생님, 응, 칸나는 행복해요? 저도 모르게 베앗은 한창이라는 에드버브가 우스워 한두 번 영림은 쿡쿡 웃었다. 웃음과 함께 포동한 사지가 발산하는 갸냘픈 율동이 서군의 품 안으로 퍼져들었다. 애정의 실감 퍼져드는 율동을 서군은 그렇게 표현했다. 선생님, 뭐가 실감이에요? 영림은 눈자위를 주켰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한창 행복해요. 영림은 웃음을 깨물며 선생님, 수염 안 깎고 오시길 잘했어요. 왜? 깔깔해서 따끔따끔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만 같아요. 서군은 말없이 웃다가 영림의 머리를 두 손으로 힘차게 감싸 안았다. 아! 품속에서 억압된 소리가 났다. 거기 아파요. 아, 호기. 어찌 된 호기야? 흠. 아프다면서 웃긴 왜 웃어? 선생님 사모한 대가인가 봐요. 무슨 소리야? 머리카락을 들추고 서군은 들여다보았다. 아, 피가, 피가 말라붙었어 조금. 서군의 허벅다리에 얼굴을 파묻고 정신적으로만 선생님을 열심히 생각했기 때문인가 봐요. 그러면 호기 생기나? 그럼요. 감정과 감각과 육체의 주소가 가슴이람 정신과 영혼과 환상의 주소는 머리니까요. 가슴에는 하트가 살고 있지만 머리엔 브레인이 깃들어 있죠. 심장은 가만히 놔두고 뇌수만 자꾸 부려먹으니까 그게 마침내 불평을 품고 퉁그라져 나온 거예요. 하, 갔나. 아휴, 귀여운 갔나.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주로 심장을 부려먹을 테니까 내일쯤은 아마 쑥 들어갈 거예요. 아, 갔나. 서군은 호기에 가만히 입술을 비볐다. 소년 하나가 자질구레한 물건이 담긴 목판을 메고 와서 사라고 했다. 아, 정말 배고파요. 그제서야 두 사람은 시장길을 갑자기 느꼈다. 국산 위스키와 비스키트와 오징어와 카스텔라를 영님은 샀다. 사랑만으로서는 배가 부르지 않는지 뇌수의 불평을 간신히 무마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영님의 밥주머니가 발버둥을 쳤다. 영님은 비스키트를 연방 주워 먹었고 서군은 위스키병으로 나팔을 불었다. 드높은 녹음 사이로 사양이 비껴든다. 바람이 이나보다 얼룩진 햇볕이 무릎 위에서 하늘하늘 떨고 있었다. 한 모금 마실래? 싫어요. 먹을 줄 안다면서. 선생님이 그림자는 밟아도 안 된담사요. 담배도 선생님 앞에서는 못 핀담사요. 선생님이 이젠 아니야. 제자를 포옹하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딨어. 제 앞에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집어치어요. 일대일이요. 남자요. 여자의 문제야. 서군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다. 공복에 술기운이 찌르르 돈다. 가정과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18년 동안에 걸친 성실과 파국이 머리에 왔다. 표정에도 왔다. 그 조각조각 깨어져 나간 성실의 파편 같은 것이 술기운과 함께 빙글빙글 전신을 돌고 있었다. 선생님이 선생구시를 해야만 선생의 대접을 받는 법이야. 고영님 대 강서군의 문제다. 혼자 말처럼 서군은 되씹었다. 말끄럼이 서군을 바라보며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은 내성이 시기가 너무나 빨리 온 것이라고 영님은 강선생의 인간적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며 선생님은 선생님은 제발 좀 그만두라니까 제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선생님이 어딨소 정체모를 가벼운 분노의 한마디를 서군은 불쑥 뱉았다. 술기운도 있었지만은 마음보다 먼저 말이 노기를 띄어왔다. 습성으로 말의 뒤를 따라가면서 서군의 감정도 차츰 분노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선생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안고 서군은 꿀꺽꿀꺽 위스키만 들이켰다. 내팽개칠 곳이 없는 노기를 강서군은 술안주로 삼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거죠? 오징어 발 하나를 씹다 말고 영님은 물었다. 아니야. 말과 함께 노기를 뱉아 버리려 했으나 뛰어나간 것은 말뿐이고 정체모를 녹이는 그냥 감정 속에서 뒹굴기만 했다. 그럼 왜 그러세요 갑자기? 서군은 부드러운 어조가 되며 간나가 이제부터 선생님이란 말만 안 하면 돼. 이따위 강서군을 선생이라고 존경할 놈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건 선생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너 선생님이야. 그만둬요. 부끄러워. 그러다가 서군은 또 영님을 획 끌어안으며 무섭게 몸부림을 쳤다. 잃은 것은 존경이고 얻은 것은 사랑이다. 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영원한 애제자예요. 선생님이 아니라도 좋고 제자가 아니라도 좋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격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면 그만이야. 그것이 인간의 정체일는지도 몰라. 인간 위에 지저분한 관사를 붙일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야. 선생님 있는 것은 관사가 아니고 그대와 나다. 선생님과 남편의 자격을 잃은 대가로 작가 강서군은 인간을 찾았다. 분노는 이웃고 해소되고 사랑의 범열만이 그곳에는 있었다. 선생님은 지금 인간을 찾으셨지만 인간이란 뭘 두고 하는 말인가요? 불밭에 누워서 서군은 드높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 빛비스미 영님은 끌어안아서 조용히 물었다. 나도 몰라. 영님이가 인간이고 또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밖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 포옹의 흥분은 차차 가시고 사색의 즐거움이 두리에게 왔다. 포옹의 흥분을 사색적으로 정리를 하려는 것처럼 영님은 인간답다는 말은 사람이 동물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신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닌가. 그럼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영님이 같은 것 강서군 같은 것 아마 그런 걸 되지. 아 선생님도 참 꼭 같은 말만 영님이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를 아내 옆에서 끌어낸 것 같은 행동 내가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님과 뽀뽀를 한 것 같은 행동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행동이야. 순간 영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야기를 하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격찬을 해 주신 사모님이 아니었더냐고 자기 저항이 박약했던 것을 불현듯 느끼며 선생님 제가 확실히 나빴죠? 선생님을 유혹해서 아니야 영님이가 유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유혹을 느낀 때문이야. 확실히 나쁘긴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 더 자기를 누를 힘이 제겐 없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 이상 자기를 누른다는 건 제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모님보다는 역시 제 자신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세상에는 필요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필요학이라고요? 공자님 같은 분은 부부의 성생활까지를 필요학이라고 규정을 했어. 섹스는 인간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건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아내를 속이고 영님이가 사모님의 눈을 속인 것도 일종에 필요하길런지도 몰라. 저는 다만 제 생명의 가치를 그 누구의 것보다도 기여했을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게는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에 대해서 어딘가 안 됐다고 생각해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싱거운 센치예요. 문제는 선생님에게 있는 거지 사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확한 생각이야. 자기 확장을 위해서 영님에게는 내가 필요했다는 말이지. 그래요. 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연애에 있어서 섹스 문제 같은 건 제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 양식을 선생님만이 제게 주실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작품을 여러 가지 읽어보면 기질적으로나 사고방식으로나 또는 취미 같은 것까지 어쩌면 그처럼 통할 수가 있을까요? 값비싼 말이야. 작품 세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같아져 주는 사람만이 참다운 독자인 동시에 참다운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만나서 한두 번만 이야기해보면 선생님이 저를 꼭 좋아해 주실 줄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좋아하지 않았어. 황송해 선생님. 선생님이란 말 이제 정말 그만둬요. 그렇지만 이름은 못 부르겠어요. 도저히 입에 담기지가 않는 걸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테야 여자의 애정은 역시 존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사랑의 과정인 것 같아요. 영림은 서군의 손 하나를 집어서 자기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양은 좀 더 나지막히 비켜져 왔다. 새라도 울어주었으면 좋으련만 유흥객의 발자취조차 멀어진 이 오솔길 끝에 자리잡은 조그만 풀밭은 아득만 했고 정정만 깃들어 있었다. 생명의 고동이 들려오는 구나. 하늘을 쳐다보며 반드시 누워있는 폭넓은 가슴 위에 정진모양 기대인 영림의 한쪽 귀바퀴에서 톡톡톡 생명의 증언이냐 영혼의 맥박은 신화처럼 신비로운데 신화처럼 신비로운 것만이 영향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인생에는 있는가 봐요. 그래서 유신론자가 생기는 거야.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깨끗해질 순간 인간은 신비를 찾아야만 했지. 신앙은 신을 발견했고. 신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떼로 이불을 만들었다죠? 아니야 나의 창세기는 조금 달라. 어떻게 달라요? 서구는 혹 돋은 머리 위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아담과 이불을 맞는 것은 신이 아니고 네? 옛날 옛날 아주 머나먼 옛날 얘기지. 어머 선생님이 옛말을 해주시네요. 행복하다. 여학생 시절부터 꿈꿔오던 그대로의 행복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곳인지 지명은 분명치 않지만 하여튼 세계 최고의 문학의 발상지인 바빌로니아의 벌판쯤으로 생각해둬요. 중앙아세야 지금의 이란 이란 근처야 석유가 많이 난다는데 옳지옳지 신문도 제법 읽는군 그래 선생님도 참 석유 때문에 옥신각신 하잖아 난 또 내 요괴강만 읽고는 다른 건 집어치우는 줄 알았는데 어서 얘기하세요 참 그 바빌로니아 벌판에 유오괴강은 흐르고 있었어 유오괴강? 응 그것이 티그리스강인지 유프라데스강인지는 분명치 않겠지만 어쨌든 유오괴강은 천지개벽대부터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 숲 사이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고 저쪽 벌판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었대요 정말 옛말이로군요 신비는 영양소로 섭취하려는 칸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옛말치고는 구약이 창세기보다야 확실히 과학적이지 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비떼로 여자를 만들진 않았나요? 글쎄 그런 흐리멍텅한 이야기는 아니라니까 강석우는 창세기에는 과학이 흐르고 있어 어디 어서 좀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 편 숲 속에서 살고 있는 악마의 무리가 바라다 보니 강 건너 허허벌판에서 천사들이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지 않겠어? 악마들은 짐을 꿀꺽꿀꺽 삼키며 정신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지 재미있어? 암 재미있지 천사들은 제 흥에 겨워서 춤을 추고 있는데 악마의 눈에는 저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악마들은 천사들을 가리켜 요정이라고 부르며 욕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모두가 다 녹초가 됐어 현대인이 여자를 요부라고 욕지거리를 하면서도 그 요부의 품 안에서 생명을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만 강물이 원체 거세고 넓어서 건너갈 수가 있어야지 똑같이 생긴 악마들끼리만 사는데 이미 질식할 것 같은 단조로움과 권태를 느끼고 있는 그들로서는 강 건너로 바라다 보이는 색다른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었어 무한한 동경과 뜯어먹고 싶은 충동을 폭풍처럼 느꼈지만 강물은 여전히 거세기만 했지 서구는 말을 멈추고 뜯어먹고 싶은 충동을 악마처럼 느끼며 머리에 혹을 꼭 눌렀다 아 아파? 아픔도 애정인가? 정열은 병이 아닐 텐데 그래서 어찌 됐어요? 악마 한 놈이 결심을 했지 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강을 건너보리라고 열성 분자네요 나처럼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내게 눈동자는 조용히 웃었다 한 놈이 헤엄을 쳐서 건너가다가 절반도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 다음 놈이 또 나섰지만 그 놈도 마찬가지야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워낙 림프에서 미쳐버린 악마들은 하나씩 하나씩 모조리 물귀신이 되고 말았지 무서운 강이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조리 죽고 세 놈이 남았지 요괴강은 어제 모양 오늘도 흘렀어 볼라비처럼 또 한 놈이 뛰쳐들어갔지 그 놈은 마침내 강을 건너갔어 막 깔깔대고 케들거리며 도망을 치는 천사를 붙들어 옆구리에 끼고 강을 도로 건너오다가 기진맥진해서 천사와 함께 또 물귀신이 됐지 가엾어라 두 놈이 남았는데 또 한 놈이 뛰어들었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지독한 지독한 열성이야 악마처럼 지독하다는 말은 아마도 거기서부터 나온 걸 거야 부드러운 눈웃음을 웃으며 서구는 그런데 그 놈은 마침내 성공을 했어 어머나 열성이 있는 곳에 안 되는 일 없다고 그것도 아마 그때부터 생긴 걸 거야 그래 천사를 붙들어다 어째어요? 말할 건 뭐 있어? 좋아서 날뛰었을 테지 안고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아까처럼 뽀뽀도 하고 싫어요 오늘의 사교춤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글쎄 거짓말 그런데 사고가 하나 생겼어 뭔데? 나머지 한 놈이 질투를 했어 저도 건너가서 하나 붙들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말이라도 헤엄칠 실력이 모자라서 남아있던 놈이니까 건너가다가는 십상팔구 물귀신이 될 것은 뻔했지 그래서 천사를 깨임수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어 어떻게? 저 자식은 헤엄은 잘 지지만 춤은 자기가 잘 춘다고 그러면서 천사를 껴안고 한바탕 춤을 췄어 근데 아마 멋들어지게 추웠던 모양이지 천사는 그만 그놈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미친년 같으니 저 때문에 그 위험한 강을 건넜는데 미쳤는지 순진했는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원체의 여자라는 게 맥힌 데가 좀 있지 않아? 그런 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라도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 목 좀 축이고 더듬는 서군의 손길 앞에서 영님은 냉큼 자기가 병을 들었다 아하세요 어린애는 아닌데 그저 그래보는 거예요 부어주는 위스키를 서군은 멋쩍게 입을 내밀고 받아마셨다 술의 향기인가 칸나의 향기인가 유혹의 강 기슬개 악마들 모양 강서군은 완전히 향기 속에 도연했다 그쯤 되고 보니 처음 놈이 화가 날 수밖에 농사는 자기가 지었는데 열매는 딴 놈이 딴다 둘째 놈이 새치기가 하도 미워 덤벼들 수밖에 그리하여 유혹의 강 기슬개서 백주의 결투는 벌어졌어 어느 편이 이겼어요? 메마른 소리를 영님은 냈다 처음 놈이 물론 이겼겠지 그랬으면야 오늘 이 사회에 새치기는 하나도 없었을 테지만 허위와 가명과 중상 모략이 이처럼 활개 치른 것만 봐도 둘째 놈이 이겼을 것은 귀납적으로 뻔하지 않나 아 어쩌면 해엄만에는 자신이 없지만 춤도 잘 추고 주먹도 쐬던 모양이야 처음 놈은 나가 떨어져 죽고 둘째 놈이 천사를 소유했어 그제서야 천사는 나가 떨어진 시체를 보고 통곡을 했었지만 참외의 눈물은 이미 늦었지 그래도 참외의 눈물이라도 뿌려보는 게 기특하고 신통한 편이지 요즘 여자들도 그런 종류의 기특과 신통증은 갖고 있는 것 같더구만 그래 그 다음은? 뻔한 일이지 뭐야 악마와 천사는 결혼을 했을 수밖에 그런데 열 달 만 사기 아이들 낳고 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 놀랐어 왜요? 왜가 뭐야 병신놈을 하나 낳아놓았다니까 병신이라고요? 흉물에 가까운 불구자야 요즘 같아서는 서커스로 데리고 다니면 돈벌이가 될 만한 흉물인데 도련히 취기가 돈 서군의 언변이 어느덧 유머를 섞어가며 유창해져 있었다 어떻게 생긴 아이기에? 전사인 어머니 어깨에 날개가 없고 악마인 아버지 이마에 뿔도 없다니까 글쎄 사내? 계집애? 사내야 이름은 아담이라고 지었어 그제서야 형님은 웃으며 아버지도 어머니도 닮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왔군요 꼭 닮지가 않을 뿐 닮기야 닮았지 뿔과 날개가 없을 따름이니까 그래서요? 너 얼마 만에 아이를 낳았대 이번엔 나 같은 거죠 이름은 이브고요 옳지 맞았어 이러다 보니 강석은 창세기의 칸나의 공도 적지가 않구먼 그 둘이가 결혼을 했죠? 원체 사람의 종자라고는 둘밖에 없고 보면 근친 결혼이라고 막을 수도 없어서 부모들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우주가 신의 사상이고 보면 생물의 종족 보조는 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플랜이기 때문에 인종이 많아지면 자연이 원친 결혼이 될 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품으시고 눈 몇 번 감아두면 되는 일이 아니냐고 양미를 찌뿌리면서 눈을 감았을 거야 재밌어 어쩜 선생님은 애정의 감흥은 썰물처럼 멀어지고 경의에 가까운 존경의 염이 밀물처럼 새삼스럽게 밀려왔다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어머니는 천사고 인간의 아버지는 악마죠? 암 강석은의 창세기가 그것을 보장했어 어머니를 따르려면 아버지가 말썽이고 아버지를 따르려면 어머니가 뾰루퉁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가 오실런지 알 수 없는 이른 아침 그러니까 효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른발에는 집세기를 신어야 했고 어머니 말씀대로 왼발에는 남학신을 신을 수밖에 하하하 선생님 존경의 염이 다시금 애정으로 환원하며 염님은 서군의 머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러나 집세기와 남학신은 층아가 져서 걸을 때마다 일이 둥그러지고 절이 쏠리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 머리를 감싸 안고 서부활극에 나오는 아리스가 누구예요? 중학생 시절 평양제일관에 도둑구경을 많이 갔었지 들키면 무기정악이지만 아리스가 이뻐서 그래도 다녔지 글쎄 아리스가 누구냐니까요 배우 이름은 모르고 연속 서부활극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이야 한 주일마다 갈아대어 연화문 주일에 끝나는 연속극인데 영화는 미국의 유니버 살 거야 금발미인인데 태큰 모자를 쓰고 장어를 신고 간 허리에 쌍권총이지 서군은 나무대기 둘을 거두어 지고 영림에게 쌍권총을 소년처럼 착 겨누고 변사의 목청 그대로를 본따서 야잇! 아리스! 손을 들어라! 아메리카 인디언의 홈백은 살아있다! 깔깔깔깔 영림은 웃다가 두 손을 들었다 서군은 다가가서 영림의 허리에서 쌍권총을 뽑는 흉내를 내며 계집에게는 위험한 장난감 로키 산맥에 황금이 쏟아진다 아리스 황금에 눈이 묻어 여기까지 왔느냐 눈앞에는 권총, 등 뒤에는 폭포수 아, 진태양단에 가련한 아리스요 아리스의 운명은 과연 여하이 될는지 내 주일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라 하하하하 아, 선생님 못하는 것이 없네요 영림은 허리를 꼬고 손뼉을 치며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못하는 걸 내놓고는 다 하지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 멀었어 좀 더 사겨보면 갓난해도 될 수가 있지 영림이 보고 엄마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하하, 웃음어 워낙 여성의 애정에는 모성애적인 데가 있는 법이야 아까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줬지? 그런 게 다 그거야 선생님 정말 연애박사 아니, 애정박사예요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래야만 영림이가 좋아할 테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영림은 모자를 벗어들고 공마단의 마술사처럼 두 손을 벌리고 한쪽 발을 뒤로 조금 내뽑으며 멋진 인사를 했다 선생님 영림은 모자를 석은의 머리에 가만히 씌워주며 선생님의 그처럼 유쾌한 데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석은은 씩 웃었다 영림은 석은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면서 좀 칙칙해요 좀 화려한 것이라야 어울리겠어요 나이와 넥타이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데 영림은 왜 그 칙칙한 곤생양범만 입는 거야 화장도 안 하고 옷차림이나 화장으로서 칸나의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흥 석은은 귀여워 영림과 어깨동무를 하며 걸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러람 이단부터 그러겠어요 연지도 찍고 향수도 뿌리고 어디 한번 그래 봐요 예술이란 결국 인공적 미의 창조야 그런 의미에선 화장도 일종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아 멋들어진 말씀 어쩌면 선생님은 석은의 손등을 충동적으로 잡아당겨 앞 이빨로 영림은 꼭 한번 깨물어 보았다 정령 영림은 영혼의 영양소를 강선생에게서 섭취하고 있었다 범죄의식 남편과 영림을 떠나보내고 나서 오경 여사는 차종지도 치우지 못한 채 남편의 책상머리에 넋을 잃은 사지를 가만히 주지 않셨다 앞집 지붕 위로 얼른 바라다 본 남편과 영림의 묵국 한 토막이 자기의 착각이기를 오경은 진심으로 빌었다 오랜 결혼생활 동안 여자관계로 아내의 행복감을 위축시키고 평화로운 가정에 파문 같은 것을 던져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남편이기에 또한 가정 낙원소를 소리 높여 재창하여 일부 주위의 결혼 형태의 문화성을 말로나 글로나 부르지 좋은 남편이기에 정령 그 한 토막의 묵국이 오경에게는 착각인 것만 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명 착각은 아니었다 요즘에 있어서 남편의 태도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일종의 초조가 엿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창작 생활에서 오는 초조는 분명 아니었다 남편의 창작욕은 과거 어떤 시절에 비해서도 가장 왕성하게 불붙고 있었고 또한 고도로 연소되고 있음을 오경은 잘 안다 그러던 것이 유혹의 강을 지필하면서부터 남편의 초조감은 눈에 띄일 만큼 현저해졌다 그것을 오경은 충명하게도 작품 활동과 현실 행동의 틈에서 오는 윤리의 감정의 부주화라고 생각하였다 여보 여기 흰 머리카락 또 하나 생겼소 거울을 들여다보며 빗질을 하다가 남편은 무슨 투정이나 하듯이 머리카락 한 올이를 처리하기에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을 오경은 여러 번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죽음의 초대장인데 뽑아진 흰 머리카락을 물구라미 들여다보는 남편을 향하여 죽는 게 그리도 무서우세요? 아니야 죽는 건 무섭지 않지만 죽는 건 무섭지 않아도 청춘은 부재래라는 말이죠? 박목사처럼 한번 발벗고 나서 보시구려 당신이 엉엉 울까 봐 못하겠소 저 좋아서 하는 일을 내가 왜 울어요? 이러한 대화에서 오경은 남편이 지닌 초조감의 정체 같은 것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가 있었던 어제 오늘이었다 거기에 고영님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오경의 눈에는 고영님은 남편을 좋아할 타입 중에서 가장 선발된 여성으로 확실히 비쳤다 사색적인 깊이가 있고 그러한 깊이가 벌렁거리는 정열로서 감싸져 있는 것이다 아참 오경은 냉큼 일어서서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영님의 칸나의 의혹을 꺼냈다 또 다른 서랍 하나에서 생긴 일과 크리스마스 때면 꼭꼭 날아오는 분홍 봉투를 끄집어내어 두 사람의 필적을 대조해보다가 아닌데? 필적이 확실히 다른데? 원고와 봉투를 제자리에 뒤집어놓고 차종지를 들고 내려오면서 아주머니 2층 좀 쓸어내요 손수방을 쓸어낼 기력이 어쩐지 없다 그래도 그 애는 좀처럼 걸려들지 않을 거야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젊은 시절의 남편은 삼방 약수로 가서 한동안 원고를 쓴 적이 있다 어떤 친구와 어울려서 술출혐을 하다가 기생 한 사람씩을 배당받아가지고 제각기 딴방에서 잤다고 했다 밤새도록 자질을 못하고 뒤채기만 하는 남편의 꼬락선이를 보고 모한도 하고 화도 나서 통도 트기 전에 기생은 뺑소니를 쳤다고 그래서 공연한 화대만 물었노라고 이것은 후일 그 친구들의 입에서 몇 다리를 건너 들어온 소식이었다 그러나 젊었을 때도 그랬는데 라는 오경 여사의 오덕독수 속에 젊었으니까 그랬다 하는 하나의 파라독수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식은 오경에게 없었다 시부 강학선 교수의 성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정도로 오경은 남편의 성실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경 자신의 성실을 믿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성실의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져야만 할 이유를 오경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에게 대한 애정이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남편이 지닌 성실과 애정의 결합은 이 가정을 금성탕지와도 같이 소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질 무렵 경숙이와 도연이가 계란 한 보따리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이 편지 할아버지가 주세요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요 무슨 편지인데? 호경은 시아버지가 써보낸 편지를 읽어보았다 두서도 없는 글이었다 경숙의 미 보아라 요즘 네 남편이 쓰는 유혹의 강은 좀 지나치는 데가 있다고 보았다 인간을 파고들면 그럴런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파고들고 싶어하는 네 남편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문제삼아야만 할 것이다 중년기의 위기는 청년기의 그것보다 폭이 넓고 뿌리가 깊다 이런 점을 경숙 어미는 잘 이해하여 네 남편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도록 세심주의하여 가정의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만들고 남편의 관심이 외부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갑절의 힘을 써야만 할 것이다 나와는 다소 달라서 특히 네 남편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감정의 파도가 범인보다는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한 폭이 넓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약하고 나긋나긋한 일면도 다분히 갖고 있게 하는 말이다 이러한 일면은 오로지 네 시모에게서 물려받은 혈통 같지만은 그래서 예술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네 남편에게는 20년 가까운 가정생활에 있어서 일시적인 암용도 가져옴이 없는 의지적인 일면도 나를 닮았는지 또한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너의 내조만 적당히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위기를 잘 넘겨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종명한 경숙의 미기에 감히 하지 않아도 무방한 말을 한 것 같으나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알아주면 고마울 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네 입으로 네 남편에게 할 필요는 없고 네 마음에만 간직해두고 있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아버님도 역시 자기와 꽃 같은 그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라고 오경은 시부 강 교수가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존엄성과 함께 그 다사로운 배념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겠다 편지를 다시금 봉투에 쓸어넣은 오경의 손길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어머니 오케 피아노상에 120만원짜리가 한 대 나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경숙이는 불쑥 그런 말을 했다 어떤 건데? 야마하 2호래요 며칠 전에 나왔다고 살려면 그거 사라고 김 선생님이 그러세요 소리가 참 좋대요 글쎄 샀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돈을 마저 만들어주셔야지 않겠니? 아이 참 속상해 또 놓치겠네 보름 전에 아버지는 100여만원의 인쇄 중 50만원을 갖다 주었다 밤 8시 반 강소근과 고영님은 명동 입구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해 질 무렵에 세검정에서 돌아와 명동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 어젯밤 이 무렵 저는 이 십자로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긴 미스터 송과 같이 다니지 않았어? 같이 다니다가 저녁 먹고 여기서 헤어졌어요 영원히 영원히 헤어졌죠 결혼한다면서 그저 그래 본 거죠 제 온 넋이 선생님 품에 안겨있는데 어떻게 딴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요 영님의 정렬과 의욕이 결정적으로 파동쳐왔다 벅차서 서구는 대코를 잃고 영님의 탄식의 그윽한 향기를 시인처럼 향수만 했다 밀려드는 인파를 거추장스럽게 헤엄쳐나가며 독백인 양 서구는 청금처럼 값비싼 봄밤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듯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의 물결인가 다소의 책이도 보탬이 되어 있었으나 어젯밤처럼 서구는 마음 놓고 취하지는 못했다 영님과의 동행이 강서구에게 조심성을 강요해 왔었기 때문이다 제가 딴 사람과 결혼을 한담 선생님은 확실히 화내주시죠 그러나 서구는 못 들은 채 멍청한 표정을 일부러 지으며 시라도 읊듯이 가다로운 지성의 무마와 네? 희뿌옇게 둔탁한 감정의 표백을 위하여 불라비의 의욕을 지니고 갸륵하게도 몰려드는 이 수많은 생명의 기체들 한숨과 하품과 걸레 조각 같은 인정의 쓰레기통 그대 명동의 밤거리 번잡한 입구를 빠져나오면서 영님은 서구 내 팔 하나를 가만히 잡아끼었다 을지로 쪽으로 두리는 꺾어지며 명동의 생리 속에서 그러나 생명은 순간의 가치를 모색했다 쥐어짜도 마냥 고독은 흐르기만 했고 고독의 낙루가 범람한 페이브 위에서 거리의 서정 시인은 삶의 황호를 찾았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영님은 솔깃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술과 지붕과 꿈과 아왕주로와 스캔달의 굶주린 보헤미앙의 정열이 방탕하는 거리 트로이 메라이 몽상의 선율에서 도리어 현실을 발견하고 독을 마신 시인도 그곳에는 있었다 소모된 정열과 생명을 섭취하며 명동은 살쪘다 불나비 같은 인생을 마셔버리는 명동의 밤거리 불나비 같은 인생 영님은 석은의 긴 감상 속에서 그 한마디만을 붙들면 되었다 그것이 자기의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만 같았다 어젯밤 여기서 에리를 만났지 을지로를 건너면서 석은은 말했다 어젯밤도 이렇게 에리와 팔을 끼우고 갔어 그래 기분 좋으셨어요? 오늘보다는 마음이 평온했어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영님은 기뻤다 강선생은 불나비의 인생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헤어져요 종로에서 석은은 팔을 풀고 손길만 잡아 쥐었다 저만큼 모셔다드리고 싶지만 그냥 여기서 헤어지겠어요 아 그러기로 해요 선생님 언제 한 번 더 만나 주시겠어요? 그러나 석은은 이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영님의 얼굴만 빤히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어두운 얼굴이었다 선생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이제 아예 저는 선생님 안 찾아뵙겠어요 왜? 영님은 영님은 석은의 손을 놓고 고개를 한 번 숙였다가 다시 들며 선생님이 사모님과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사모님이 못마땅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선생님 과히 서운이 생각하실 건 없어요 사모님이 제게 대해서 잘해 주시면 주실수록 도리어 화가 나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다시 만날 약속은 말고 또 만나게 될 때까지 헤어져 있기로 해요 영님은 원망스러운 도시 말끼러미 석은을 쳐다보다가 선생님 마음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래야만 편하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안 찾아가고 선생님도 안 찾아주시면 영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군요 영님 석은은 어두운 얼굴에 온의 빛을 후딱 띠며 서울은 좁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순간까지 서로 참아보기로 해요 영님의 주소도 나는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찾아보며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본국 2323번이에요 합함 열이 되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참지 못해서 오늘 선생님을 뵈러 스톱 석은은 갑자기 소리를 쳤다 영님은 놀라서 입을 호다닥 다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님의 말을 중지시키는 호령이 아니고 두리의 옆을 스름스름 지나가고 있는 박하아들을 멈추는 소리였다 오늘은 이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벙어리처럼 헤어지기로 해요 자 영님 먼저 타고 가요 선생님이 먼저 씻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벙어리가 됐으니까 영님은 쳐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석은도 웃었다 여자 벙어리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다 남자 벙어리가 그 손을 꼭 잡고 남은 한 손으로 여자 벙어리의 손등을 귀여운 듯이 덮었다 작별의 악수가 애석히 끝났다 남자 벙어리는 여자 벙어리의 등을 떠밀듯이 하며 차에 태우고 택시값을 운전수에게 지불하며 아연동까지 차가 떠나는데 여자 벙어리도 입을 열었다 생각하는 불나비 수학생처럼 공손히 숙이는 영님의 고개와 함께 박하드는 내거리 로타리를 빙 휘돌아갔다 귀한 물건이 사라져갔다 구슬처럼 귀하고 휘황한 물건이 서군의 가슴속 한복판에서 총탄의 관통상 하나를 감각적으로 남겨놓은 채 쏙 빠져나간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돌연히 왔다 박하드의 보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서군은 발꿈치를 돌렸다 일은 마침내 저질러졌다 실로 오랫동안 푸뚝푸뚝 느껴오던 인생의 위기는 마침내 왔다 종로 사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서군은 후딱 하늘을 우러렀다 질비한 빌딩 너머로 해와동 일대에 별빛은 쏟아지고 있었다 그 어느 별 밑에 아내는 앉아 있으리라 자고 있으리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건득건득 졸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아 또 하나의 귀한 물건이 아니 진정으로 귀한 물건이 범죄자의 심리가 서군에게 왔다 취기가 모자란다 술을 먹어야지 의식을 무마하기 위하여 서군은 한길가 꼬치 안주집으로 손살같이 들어갔다 영님과 헤어지는 즉시로 서군의 머리에는 가정이 오고 아내가 왔다 해로동락의 성실한 애정을 꿈꾸고 있는 오경혜의 배반과 한 사람의 남편이라는 세속적인 위치에서 오는 일종의 범죄의식이 점점 명백히 확대되어 왔다 야릇한 감미로움을 그대로 남겨놓고 호화로운 바카드와 함께 사라진 갓나의 휘황한 구슬은 서군의 심장 속에서 마냥 눈부시기만 했건만 그 어느 별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는 오경의 구슬은 비록 휘황찬란한 눈부심은 없었으나 서군의 머릿속에 오붓이 살아있었다 박 목사는 가정의 질곡을 박차고 나옴으로써 인간을 찾았다고 했다 아까 세검정 산 속에서 영님과 애정을 교환하는 순간에는 강서근도 그렇게 느꼈다 그 느낌에 거짓이 없다면 자기는 이와 같은 범죄의식을 갖지 않아야만 할 것이 아니냐고 박 목사의 철저한 생명체일주의가 갑자기 부러워졌다 나는 약하다 가슴속의 눈부신 휘황한 구슬과 머릿속에 살아있는 오붓한 구슬 이 두 개의 구슬을 다 함께 차지할 수가 없다 인간의 세속적인 위치가 차차 취기를 돋고 오는 서군을 극도로 슬프게 하고 있었다 꽃이 안 좋지 빠텐 앞에서 컷수를 마지막으로 들이켜는 서군은 밖으로 나와 택시를 집어 탔다 어쨌든 일은 저질렀는데 거나하니 서군은 취해 있었다 남들도 다 하는 노릇인데 나만 유독히 얌전할 필요는 또 어디 있어 속된 생각이 치기와 함께 자꾸만 머리를 들어왔다 박 목사 모양 철저하지 못한 서군으로서는 자기의 행동을 철학적으로 구명하기 전에 사회현상학적인 양식 속에서 간단히 처리해버리고 있었다 이게 다 왕자의식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지난 날 서군은 오경의 뒤를 밟아 수도극장 앞 골목 복경로까지 따라갔을 때 서군은 결국 아내의 불륜을 왕자의식으로서 처리하고 말았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바로 그 양식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불현듯 돌이켜보며 서군은 씁쓸해 고소를 지었다 아내의 불륜은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것은 눈감아주기를 원하는 이 모순된 심정 이런 괘씸한 심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차는 창경원 앞을 몰아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내에게도 이런 종류의 모순된 심정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 그런 심정이 애당초부터 없어서 그처럼들 얌전한 것일까 있으면서도 인간이 성실해서 얌전한 것일까 사회적 지기가 약해서 하는 수 없이 얌전한 것일까 이윽고 차를 해와동에서 멈추고 서군은 카스테라 한 상자를 샀다 다시 차에 오르면서 오늘 일을 아내에게 죄 털어놓고 말까 아직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아직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커다랗게 부딪혀올 인생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 것이며 아내의 비탄과 분노로서 자기의 자유로운 욕망과 행동을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괴롭고 거추장스런 범죄의식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줄곧 들떠 있어야만 할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혀 신라곤의 비극을 최소한도에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라고 서군은 문득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혹한 자기 항쟁이 필요하였다 신부 앞에서 참회를 하는 교인들의 심정이 철학적인 사고의 결과로서가 아니고 예술가적인 하나의 직감으로서 서군에게 왔다 차는 먹고 서군은 정문을 들어섰다 아버지! 오경의 앞장을 서서 경숙이가 뛰쳐나오며 과자 상자를 받아들었다 너 아직 자지 않았니? 아버지 돌아오시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오경은 양복을 받아걸며 늦으셨군요 아, 좀 그럴성 싶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아내의 눈초리가 유심히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서군은 마음이 뜨끔뜨끔했다 아내의 태도는 일상과 추워도 다른 점이 없었으나 시선이 잠시도 쉴 새 없이 이 편의 표정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도선의 동무 녀석의 얼굴이 후딱 머리에 왔다 그 녀석의 어머니의 얼굴도 왔다 고자질? 그래 재밌었어요? 학생들과의 자담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안방을 들어서는데 오경은 물어왔다 작은 애들은 다 자오? 어떻게 대답하야만 될까고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하여 딴 말을 서군은 물었다 고백 여하의 문제가 아직 결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벌써들 자는데요 경숙이가 카스테라 상자를 풀면서 대답을 했다 건넌방에서 애들은 잔다 야 카스테라의 엄마 아버지가 오늘은 특별이세요? 어쩜 오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랑하고 침착했다 무심하다 천사처럼 무심한 얼굴이라고 그처럼 평온한 아내의 20년 가까운 행복이 자기의 고백 한마디로서 산산히 깨어져 나갈 것을 생각하니 감히 입을 벌려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서군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진실의 고백은 죄악을 의미했다 빈혈증이 있는 아내는 까무르칠지도 모른다 애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온실의 꽃과도 같은 아내이기에 오경의 그 비탄과 절망에서 오는 가슴 아픔이 서군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야만 할 것이 서군은 무서웠다 그래 학생들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카스테라 한 조각을 집으면서 오경은 천연스럽게 물었다 그저 그렇지 여태껏 세검정에 갔었지 복잡한 시내보다도 임간 좌담이 좋겠다고들 해서 그 길로 곧 택시를 타고 그러세요? 그거 참 잘하셨군요 일요일이니까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많이들 나왔더구만 그래 점심이랑 저녁은 어떻게 하셨어요? 점심은 학생들이 초밥이랑 과자랑 사갖고 갔었고 저녁은 시내로 들어와서 먹었지 이처럼 미리 복선을 펴두면 보고가 들어오더라도 발뺌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 이웃고 경숙이도 건너가고 서구는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서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 못 주무세요? 한밤중에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오경이가 물었다 이 남편은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음 일이 뒤채고 절이 뒤채기만 하는 남편과 똑같이 오경도 뒤채고 있었다 당신은 왜 못 자오? 나도 갑자기 불면증이 생겼나 봐요 시부의 편지가 또렷하게 되살아오기만 했다 묵국 한 토막도 막막에 임박힌 채 사라지지가 않는다 서구는 손을 뻗쳐 아랫목에 놓은 아내의 손길을 말없이 더듬어 잡았다 아내의 조그만 손길이 거기에 응하며 꼭 쥐어왔다 오래오래 같이 살다가 같이 죽자는 서글픈 호소처럼 자기의 손을 두 손길로 꼭 오경은 감싸지고 있었다 이 손길에는 역사가 있다 고난의 역사가 있고 환희의 역사가 거기에는 있었다 오경의 손길에서 느끼는 이 오붓하고 탐탁한 애정 속에서 서구는 고영님의 눈부신 정렬이 한낱 백일몽처럼 허황함을 문득 느꼈다 고영님이가 도대체 뭐야 서구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정렬은 병이 아닐 것이라고 어제 서구는 애정을 교환하면서 말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아침 애들이 학교에 가느라고 새벽부터 떠들어대는 이 부산한 현실을 눈앞에 볼 때 정렬은 역시 일종의 병이라는 느낌이 절실히 왔다 들뜬 정렬만으로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생활의 톱니바퀴가 현실의 음향을 소리 높이 내면서 간단없이 회전하고 있었다 톱니바퀴의 이러한 회전 속에서는 그처럼 절실히 느껴지던 영님의 감각이 하룻밤 사이에 차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참 철없는 것이지 나이살이나 먹은 것이 영님의 같은 어린애 하나를 적당히 처리 못해서 질질 끌려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면 어쩌구니가 없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잘했어 흰 머리카락을 뽑아버리면서 하던 투정이 꼭 어린애들의 밥투정만 같아서 싱겁기 한이 없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다 현실의 압박감과 아울러 영님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서군의 마음을 어느 정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러나 부부 생활에 이미 5점 하나가 찍혀졌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서군을 항상 범죄자로서 지급하고 있었다 아내가 모르고 있는 비밀 하나를 갖고 있다는 의식이 항상 머리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내의 눈치와 표정을 늘 살피게 되었고 태어나던 애정생활에 인공적인 장식이 자연 필요해졌다 그러나 그건 역시 타성이 되고 보니 비밀을 가졌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서군의 마음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유혹의 강의 지필은 차차 진행되어 저번 날 영님에게 미리 이야기해준 강서군의 창세기를 기록하는 대목에서 서군은 여러 번 붓을 내던지고 영님을 감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악마와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님과 바꾼 정렬의 한 매듭 한 매듭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피부에 왔다 이래서야 어디 글을 쓰겠나 하루에 한 해도 쓰지 못하고 서군은 책상 앞에 벌렁 나자빠져서 소설 생각보다도 영님의 생각을 좀 더 골똘히 하고 있는데 정신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럴 적마다 오경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2층으로 올라와서 책상 머리에 마주 앉으며 그렇게 안 써져서 어떡하세요 슬럼프야 슬럼프 작가 생활에 때때로 습격해오는 슬럼프를 오경도 잘 안다 기분 전환으로 어디 여행이나 하고 오셨음 외국 작가들은 그렇게들 하지만 여기서야 어디 쥐꼬리만한 원고료를 가지고는 여비도 안 나와 참 우리나라 작가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생활비도 안 대주고 좋은 원고만 쓰라니까요 잔잔도 먹지 말고 된장에 김치 깍두기만 먹고서 훌륭한 작품을 연방 써내라는 데야 말할 건 뭐 있어 에크 된장 트림이 막 겨 올라오는구나 오경은 웃으며 참 커피 한 잔 끓여올까요 그만둬요 수지 계산이 맞지가 않아 냉자 가라사대에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고 커피 한 잔 훌쩍 들이키고 된장도 떨어져서 소금밥 먹긴 싫어 커피를 끓이기 위하여 오경이가 일어서는데 서근도 펄떡 일어나 앉으며 여보 네 당신 뭐 하려고 사로 당신하고 같이 죽으려고 아주 막 생색을 내는군 정말인 걸 어떻게 해요 한 번 안아줘 오경은 얼굴을 붉히고 다시 끌어앉으며 다가 드는 남편을 가만히 품에 안았다 이런 아내를 나는 지금 속이고 있지 금방이라도 머리 위에 벼락이 쳐 내려올 것만 같았다 6월 중순경 K시문의 유혹의 강은 하루 이틀씩 빠지게 되어 독자들을 실망하게 하였다 전화로나 편지로나 하루도 거르지 말고 실어달라는 독자들의 재촉을 받고 담당 기자는 그 뜻을 작가에게 놓차 전달했으나 슬럼프에 빠져서 큰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 상태로 6월 하순까지 갔다 나중에는 관절념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만큼 서군의 창작력은 마비되어 갔다 그동안 서군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영님에게 전화를 걸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서군은 끝끝내 전화를 걸지 않고 견디어 베겼다 어떤 날 같은 때는 해와동 로타리로 나가서 약방 전화로 봉국 2323번의 다이얼을 돌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닭 수화기를 던지기도 했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뒹굴며 영님의 환영과 씨름을 하는 것이다 일부러 정원으로 뛰쳐내려가서 오경이가 열심히 가꾸는 야스대 분에 물도 주워보고 걸레로 분을 반들반들 닦아주기도 했다 야스대는 단연생이다 칸나는 1년생이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옆에 놓인 칸나분을 바라본다 무서운 의욕을 지니고 줄기차게 자라나는 칸나였다 그렇지만 칸나는 1년생이지 칸나의 의욕과 정렬이 제 아무리 왕성하게 불타올라도 서리를 맞을 무렵이면 시들어버릴 걸 그래 시들어버릴 고영님의 의욕이며 정렬임을 칸나분은 암시해주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단연생인 야스대는 수명이 길거든 칸나와 야스대 범죄의식과 왕자의식 속에서 작가 강석은의 기력은 차차 피로해가기만 했다 영님은 다시는 찾아주지 않았다 편지도 띄어오지 않았다 그동안 오경은 어떻게 된 셈인지 이전보다도 더 명랑했고 나긋나긋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우수 같은 것이 한 줄기 떠들고 있는 것도 같았다 지필이 여의치 않음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야 어떻게 쓰시겠어요 신문사의 말에서 아주 중단해버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좋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소설을 중단해본 적이 없어 죽어도 끝까지 쓰고야 말 테니까 그래도 몸을 돌봐야잖아요 요즘 얼굴이 몹시 상했어요 이제 추석했지 문제없어 그러면서 서구는 주먹으로 허공을 쳤다 그러한 남편의 태도에서 오경은 언제나 매일 반으로 그 어떤 불기를 전신으로 느끼곤 했다 이래하여 영님과 헤어진 지 만 한 달이 된 6월 하순에 에리에게서 댄스홀 개점 축하 파티에 초대장이 날아왔다 홀 이름은 에리자였고 장소는 을지로 이가였다 인생과 사업가를 바꿀는지도 모르는 에리의 첫 출발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맨 처음에 초대장에다 선생님의 성함을 쓰고 있습니다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에리가 올림 초대장 한 모퉁이에 에리는 써왔다 마침 잘됐군 요즘 울적하신데 꼭 가보세요 언젠가 내일 아니에요 당신도 같이 갈까? 아니요 갈 데가 따로 있지 내가 호랠 어떻게 해 축하 파티 댄스홀 에리자의 개점 축하여는 오후 5시부터였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오경은 한참 동안 뜰에서 서성대고 있다가 옆몸 물을 퍼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어머니 창길이가 아버지 봤대요 적대 세검정에 갔을 때 아버지 봤대요 돌아다 보니 이웃집에 사는 창길이와 함께 도선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래 창길이 너도 그때 갔었니? 화분에 물을 계속해서 주며 오경은 물었다 네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다들 갔었어요 그러면서 창길이는 고무총으로 나뭇까지 앉은 참새를 거누었다 엄마 우리도 능금 사 먹으러 가요 아버지는 여학생하고만 가고 도선이는 알지도 못하고 그날은 무슨 일이 계셔서 가셨단다 창길이가 그러는데 여학생이 울면서 올라가더래요 아버지는 뒤로 따라가고 창길이 엄마랑도 다 봤다는데 울면서 올라가? 오경은 화분에서 허리를 폈다 학생들이 많았지? 창길이는 고무총을 탁 쏘며 아니요 혼자예요 그래 둘이서 어디로 가든? 우리가 앉았던 자리로 올라갔어요 둘이서? 네 그래 그 학생이 왜 울든?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길이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오경이 눈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더 물어볼 필요가 이제는 없다 창길이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만 보아도 남편과 영님의 그날의 행동은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었다 엄마 우리도 아버지랑 새검정에 가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물어보고 다음 공일에 가자 아이 좋아 창길아 우리도 간대요 이윽고 두 아이는 뒤뜰로 뛰어갔고 오경은 야스대분 앞에 덤덤이 서 있었다 창길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좀 더 똑똑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경에게는 어쩐지 그 똑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서워 일부러 흐리멍텅한 추측 속에서 일루의 희망 같은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편을 오경은 취했다 그러는데 뭉클하고 오늘 저녁 축하파티가 가슴에 왔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 에리라는 여자는 한성 양초의 고전무의 후원으로 댄스홀을 낸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고전무가 영림의 오빠이고 보면 그리고 또 에리와 영림이가 중학 동창생이고 보면 그이는 오늘 저녁 영림이가 파티에 참석할 것을 얘기하고 간 것이 아닐까 창길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오경의 이러한 상상은 십중팔구 정확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거미줄... 자기 혼자만이 모르고 있는 무슨 불길한 실마리 같은 것이 자기의 둘레를 거미줄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오경은 불현듯 느끼며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그래도 그이가 설마... 그럴 수가 있으려고... 오경은 입속말로 경건히 중얼거렸다 에리자 개점을 계기로 한 오늘의 연애는 개업을 의미하는 파티인 동시에 고용이가 에리를 위하여 열어주는 이중의 뜻을 가진 성대한 파티였다 그러나 고용의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 밖에 또 하나 중대한 보관이 이 파티에는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저번 날 영림은 오빠와 싸움을 하고 안방을 나설 때 부모나 오빠의 마음을 자기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로서도 될 수만 있으면 준호 씨와 결혼을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고 또 이제부터 노력을 계속 해보겠어요 그것뿐이에요 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영림의 이 어른다운 한마디에 최후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영림이가 강서군을 방문한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희망은 아직도 끊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고용이는 아버지와 의논을 한 결과 오늘 저녁에 축하연을 이용하여 영림과 송준호와의 접근을 계획적으로 깨어져 줌으로써 영림의 망설이는 마음에 결정적인 못 하나를 박아주어야만 하였다 송군 군은 영림의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그처럼 약하게 나가면 여자는 휘어잡질 못하는 법이야 여자의 눈치에 어떻든 간에 이 편의 욕망을 남자답게 솔직하게 행동하여 눈물 대신에 완력을 가지고 그까지 조그만 계집애 하나를 못 휘어잡아서야 될 말인가 오늘 밤은 기회가 좋아 계집애 하나 못 꼬셔야 어디 남자로서 출세를 하겠나 소김수도 좋아 소가 넘어간다면 꼼짝 못하는 게 여자야 한 잔 축하주에 적이 흥분되어 있는 송준호의 귀 속에 고용애는 그런 말을 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송준호는 듣고만 있었다 송군은 사냥을 못해봤나? 내가 꽁을 덮지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여자란 뭐니뭐니 해도 남자들이 지닌 그런 종리의 힘의 세계를 도려 동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야 고용애의 이러한 기 속 말에는 고용애 대로의 타산이 또 하나 숨어 있었다 송준호가 영림에게 열중해 있는 광경을 에리는 볼 것이다 따라서 에리로서는 송준호를 증오하지 않으면 단념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취할 것이 뻔하다 자연 에리는 고용애의 품 안에서 돈과 사랑을 교환할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에리의 심리를 계산해놓고 고용애는 고용애대로 오늘 밤에는 유연자를 손아귀에 넣을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유연자와만 춤을 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에리는 댄스홀 개정으로서 이미 경제적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했다 고용애가 에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연자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에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로 유연자만을 상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연자는 고정무의 애정을 전적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상이 오늘 밤 고용애가 파티에 연출할 연애극의 각본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애의 각본은 에리 혼자만이 알고 있는 강소군의 등장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은 그것이었다 오늘 저녁 이 에리자 축하연 무대의 등장인물은 고정국 사장과 애첩 황산옥 송준호와 그의 부친인 은행가 주인공인 에리와 전신이 기생 출신인 그의 어머니 유연자를 비롯한 한성양조의 사원들 고용이와 고영님 그리고 50여 명의 남녀 내빈이었다 호라는 축하화음과 오색의 등불로 휘황찬란했다 밴드가 있는 스테이지 후면에는 치렁치렁 늘어진 검정 피로도 장막을 배경으로 하여 꿈의 전당 에리자라는 일루미네이션이 장렬된 정렬처럼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더 넓은 무도장을 중심으로 한 좌우 객석에는 한성양조의 특급주 백부용을 위시하여 양조와 맥주가 홍수처럼 범람했고 흰 가운을 입은 보이들이 음식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오락가락했다 고용의 인삿말과 내빈의 간단한 축사가 끝났을 때 강소근이 홀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선생님이 에리와 송준호를 상대로 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영림이가 입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때는 이미 에리는 재빠르게 몸을 일으켜 보이에게 인도를 받아 들어오는 강소근을 맞이하였다 선생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에리양 축하합니다 선생님 여기 어서 앉으세요 에리는 애인처럼 반겨 맞으며 서군을 자기 옆자리에 정중히 모셨다 서군의 앞자리가 영림이었고 에리의 앞자리가 송준호였다 아 작석을 하고 시선을 들다가 서군은 가느다랗게 외쳤다 영림은 말없이 고개를 가만히 숙여 인사를 했다 참 영림이 너 선생님은 안 됐지 그런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소개할 뻔했다 얘 영림은 조용히 웃고만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에리가 흰 나일론 드레스에 핀퍼스를 신고 있는데 비하면 여전히 그 칙칙한 곤색 양복에 화장도 없는 영림의 모습이 어딘가 이러한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초라하게 보였다 참 미스터 송 선생님에게 인사하세요 강석은 선생님이에요 에리는 그리고 서군을 향하여 저 송준호라고 영림을 위해서는 목숨 하나쯤 언제든지 순간 영림과 송준호의 시선이 똑같이 에리의 얼굴을 무섭게 쏘아 보았다 강석은입니다 송준호입니다 포이가 서군의 요리를 날라왔다 자 선생님 무슨 술을 드실까 아참 선생님은 맥주당이시지 방글방글 에리는 연방 웃음진 얼굴로 서군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선생님 저번 날 밤은 늦으셨죠 어쩌면 선생님 그처럼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2년 동안 선생님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는데 서군은 웃는 얼굴로 맥주를 들며 에리양이 오늘은 대단히 명랑하군 저번엔 선생님 앞에서 실컷 울었었죠 서군은 불현듯 영림을 바라보았다 영림은 못 들은 채 식사만 하고 있었고 송준호는 경멸의 눈초리로 에리와 서군을 노려보고 있었다 애욕의 각본이 고용해에게 있듯이 오늘 밤에 에리에게도 그런 종류의 플랜 하나가 가슴속 깊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에리는 송준호와 몇 차례를 만났다 그러나 송준호가 결국 에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애욕일 뿐 에리의 고달픈 영혼을 다사롭게 무마해 주지는 않았다 웃음을 파는 여인으로서밖에는 더 대해주지를 않았다 에리는 서글퍼 강서군을 초대했다 그것은 뭐 강서군을 사모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송준호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나온 일종의 시위운동을 의미하고 있었다 거기에 고용해가 다가왔다 전무님 강서군 선생님 모셨어요 에리는 냉큼 일어나서 두리를 소개하였다 응 강서군 선생님? 고용해는 뜻밖이라는 듯이 그러나 만면에 웃음을 띄며 에리를 바라보았다 제가 모셨어요 전부터 잘 아는 선생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고용해 오시다 강서군도 인사를 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을 모시게 돼 참으로 영광입니다 허허 에리양이 강선생을 고용해는 그러면서 마주 앉은 영님을 힐끔 바라다보았다 눈치를 채고 에리는 아유 전무님은 영님이만 강선생임을 아는 줄 아시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허허 강서군 선생님이 오늘 밤 뜻밖에도 강서군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데는 필경 영님의 숨은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며 증오의 영과 아울러 일종의 적개심이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자 강선생 제 술 한잔 드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에리를 후원하는 의미에서 이제부터 자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리양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원 천만의 말씀을 자 그럼 나는 좀 저리로 가봐야겠습니다 에리는 오늘 밤 강선생님 잘 모셔야 해요 영님을 강서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강서군을 에리에게 맡겨둘 필요를 문득 느끼며 그렇게 말했다 염려 마세요 선생님을 누구가 모셔왔게요 참 그렇구만 에리는 이미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영님이보다는 허술하게 취급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에리가 아니고 유연자였던들 고용에는 동생을 호보하기 위해서 유연자를 강서군에게 맡겨두지는 않았을는지 몰랐다 어쨌든 뜻하지 않았던 강서군의 등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 조치를 고용에는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고용에는 걸어가다가 송준호에게다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강서군은 군의 강적이다 영님을 잠시도 놓아주지 말라 송준호는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저편 쪽에서 고용국 씨가 송준호의 부친 송달 씨와 환담을 바꾸고 있는 옆에서 황산옥이가 양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댁의 아드님은 지나치게 얌전해요 그까지 영님이 하나 못 이어 잡고 황산옥의 말에 송달영 씨는 웃는 얼굴로 내 아들이 얌전한 게 아니고 댁의 따님이 지나치게 고집이 세서 고종국 씨도 웃으며 송 선생이 원체 얌전하시니까 그 핏줄기가 딴 곳으로 갔을 하고요 그러는데 고용이가 다가왔다 아버지 강서군이가 저기 와 있습니다 응? 강서군이가? 고종국 씨와 똑같이 황산옥도 놀랐다 영님이가 초대했다더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초대는 해리가 했다지만 음... 고종국 씨는 어두운 표정을 하며 영님이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음... 빌경에 무슨 곡절이 있어서 왔을 거야 어디 내가 좀 가보고 오지 고종국 씨의 뒤로 황산옥도 총촌이 따라갔다 그러는데 밴드가 울리며 춤이 시작됐다 음악은 블루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손님들은 짝을 지어 중앙으로 몰려나왔다 고종국 씨와 황산옥은 강서군의 식탁으로 걸어갔다 오 이거 강군 아니요 고종국 씨는 명랑한 소리로 강서군의 어깨를 쳤다 아 고사장 축하합니다 강서군도 일어나며 인사를 하였다 난 또 누구시라고 그 놈하신 강 교수님의 아드님께서 이런데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황산옥이가 슬그머니 하는 소리였다 강 교수의 그 놈함을 몸소 실험해 본 적이 있는 황산옥으로서는 그 한마디의 실감을 느끼며 토했다 서군은 부드럽게 웃으며 부인의 말을 묵살해 버리고 있는데 고사장은 강 교수의 아드님이 유혹의 강과 같은 훌륭한 소설을 쓸 줄은 몰랐다니까 참으로 좋은 소설이거든 매일처럼 읽고 있는데 아마 그게 다 강군의 경험에서 생겨난 이야기일 거야 서군은 여전히 미소만 띄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꼬는 말이 귀에 거슬려 형님은 냉큼 일어서서 송준호와 함께 모도장으로 걸어나가서 스태프를 밟기 시작했다 고용에도 유연자를 안고 돌아가고 있었다 자 선생님 춤춰요 에리가 서군을 붙들고 나가는 등 뒤에서 황산옥은 말했다 이따 나에게도 강 선생 좀 빌려줘야 해요 네네 에리는 가볍게 받아 넘기며 서군과 함께 인파 속으로 파묻혀 들어갔다 황산옥은 이웃고 송다령 씨와 마주 잡았고 고종국 씨는 에리의 어머니와 서투른 스태프를 밟고 있었다 완만한 블루스가 오색 등 밑으로 감미로운 멜로디를 가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선생님 제법 잘 추세요 언제 다 춤을 배우셨어요? 소설을 쓰려면 이것저것 다 알아둬야지 영림이가 우리를 연방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에 서군도 시선을 돌려 영림을 먼 발로 찾아보았다 송준호의 어깨 옆으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영림이가 이쪽을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에리는 송준호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더 서군의 가슴에 바싹 얼굴을 기대며 돌아가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잘못하면 사업가 인생을 바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초대장에도 그런 말이 씌어 있던데 고정무 말인가? 네, 여기서 나오는 수입의 전반을 제게 준대요 음, 흔히 있는 케이스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음, 그렇지만 에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지 있지만 그이는 나를 허스럽게만 생각하고 있는걸요 누군데? 지금 영림이여 춤을 추는 아, 미스터 송? 서군은 약간 놀라며 영림이와 결혼을 한다면서 영림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서군을 반히 쳐다보며 송의 말을 들음 선생님 때문에 영림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데 선생님 거 정말이에요? 서군은 대답을 못하고 시선으로 영림을 찾았다 어? 대답 없는 거 보니 선생님 정말인가 봐요? 영림이가 나빠요 싫음 싫다고 딱 잡아 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송이 질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 잘 알았어 송과 결혼하게만 된 다음 이런 사업도 집어치우겠어요 빨리 집어치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고정물 세컨드가 될 수밖에요 영거퍼 세 차례나 에리는 서군과 춤을 추었다 영림은 차차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번쯤은 자기더러 춤추기를 청해올 것 같았으나 서군은 어쩐지 그러지를 않았다 한 달 동안을 꼬박이 기다렸으나 전화 한 번 걸어주지 않은 강선생이었다 그것에 야속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강선생이 나타날 줄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2년 동안이나 교제해 왔다는 에리와의 관계가 영림의 신경을 긁어주고 있었다 저번 날 밤 에리는 강선생님 앞에서 실컷 울었다고도 했다 왜 울었을까? 여성이 남성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애정의 고달픈 고백밖에 없을 것이 아니냐고 사모님의 존재만을 꺼름직하게 생각하고 있던 영림의 눈앞에 뜻도 하지 못했던 에리의 존재가 갑자기 확대되어 왔다 그렇다면 세검정에서의 선생님의 정이 모두 다 허위의 것이었던가? 그럴 수 있는 강선생님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송준호와 춤을 추면서 영림은 문득 자기의 차림을 훑어보았다 야들야들한 예쁨을 가진 에리의 얼굴도 얼굴이지만은 흰 나일론 드레스가 눈부시게 화려하다 이럴 줄 알았던 옷이라도 가로입고 왔을 걸 그랬지 자기의 칙칙한 곤색 양복이 갑자기 불안을 가져왔다 유현자도 그렇고 다른 여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6월의 계절과 홀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경쾌한 색채를 지닌 옷차림이 일종의 압력을 가지고 일제히 습격해왔다 영림 공을 들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데 영림은 너무도 무정해 술기운이 퍼지면서 송준호는 불같은 정렬을 태우고 있었다 영림이가 강선생을 생각한다는 건 일종의 꿈이야 꿈도 무서운 꿈이야 가정을 가진 이들은 결국에 있어서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데 나도 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는 거야 누가 뭐 어쨌어요 이처럼 미스터 송과 춤추고 있는데 고마워 오늘 밤은 나와 같이 밤샘을 해요 그래요 저거 봐요 강선생은 에리하고만 추지하노 중년 남자들은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누구든지 젊고 곱살한 여자면 다 좋아하는 거야 젊은 사람처럼 결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일시적인 흥분제로서 여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일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들에게는 에리도 좋고 영림이도 좋고 현자도 좋고 아니 여기는 모든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있거든 영림의 오빠를 봐요 영림의 아버지를 봐요 그것도 알아요 춤이 끝났다 영림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길로 달려가서 사무실 전화로 아현동 집을 불러냈다 덕순 언니야? 운전수 집에 가 있지? 박씨 말이야 응 그럼 이제 내가 부를 테니 대지급으로 옷 좀 보내줘요 옷장에 있는 그른색 쿠레아 양복 팔소매 없는 로우 네크블라우스와 레스 달린 슬리프 어 그리고 서랍에서 비치 이어링 어 기고리 말이야 그리고 넥클래스도 목걸이 몰라? 응 양말도 새것으로 한 켤레 펌프 쓰는 구두장에 있고 아이 속상해 춤출 때 신는 흰 구두 있잖아 아니야 또 있어 콜드크림과 붓는 갖고 있으니까 그만두고 어 도랑과 입 연지 눈썹 먹 아이셔도우 약 아 참 밥통이야 아 눈 언젤을 까맣게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로션 로션도 두 가지 다 보네요 화장용과 헤어로션 머리에 바르는 거 말이야 향수도 잊지 말고 어 매니큐어 약도 어 손톱 바르는 거 분홍은 싫어 흰 것으로 대지급이라는 거 알아야 해요 박시더로 그렇게 일러요 응 빠이빠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호라는 점점 문란해졌다 주웅에 겨워 성급한 젊은 축들은 지르바를 추었다 밴드를 향하여 만보를 청하기도 했다 악대도 흥이 났다 거나하게 한 잔들 걸친 판이라 컨덕터는 춤을 추는 것 같은 흥겨운 액션을 마구 연발했다 나이 지긋한 축들은 젊은이들의 경쾌한 춤을 안주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황산옥은 얼큰해서 젊은이들과 마구 돌아갔다 강석훈과 송준호도 한 번씩 붙들리었다 구영이는 이미 유연자를 함락시키는 최후의 단계까지 이루고 있었다 현자도 보면 알 거야 현자는 에리와 나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에리에게는 그리 흥미가 없어 춤 한 번 출 생각도 안 된다니까 글쎄 그럼 뭐 때문에 에리에게 호를 내주셨어요 아 그건 에리의 상업수를 산 것 뿐이야 이제 봐요 모두가 다 에리에게 미쳐서 덤벼들 테니 말이야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천재적 소질을 에리는 가지고 있다니까 강석훈이가 송준호와 마주 앉아서 술을 들고 있는 동안 에리는 젊은 축들과 신이 나서 만보를 추고 지르바로 핑글핑글 돌고 있었다 당장의 에리는 젊은이들이 인기를 한 몸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룸바를 추면서도 젊은이들과 어깨를 대고 요염한 웃음을 빙글빙글 웃으며 호를 한 바퀴 빙 돈 적도 있었다 에리의 장기는 스케이팅 웨이스였다 그러나 파트너들은 절반도 못 가서 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케이팅 웨이스에는 에리를 무난히 리드할 작자가 오늘 밤에는 없었다 에리! 에리 화이팅! 술 취한 젊은 축들은 에리를 자기네 애인들처럼 불러대며 박수갈채로 환영을 했다 어지간히 취한 에리는 신이 났다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에리는 술잔을 들고 소리높이 외쳤다 웃음을 사가요 웃음을 사가요 에리는 오늘 밤부터 홀 에리자에서 웃음 장사를 시작했어요 맥주 한 잔에 웃음 한 번 각텔 한 잔에 웃음 두 번 으하하하하하 청년들이 에리의 어깨를 좌우에서 잡고 웃으며 떠들며 고함치며 마셨다 석은은 바라보며 후딱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에리의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석은 혼자뿐이었다 송준호도 어두운 표정을 하고 에리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강선생 우리도 술을 듭시다 하고 맥주를 권해왔다 네 듭시다 석은은 송준호와 글라스를 맞대며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송준호는 취해 있었고 석은도 어느덧 취기가 돌기 시작했다 에리는 저런 버릇이 나빠요 웃음을 파는 여자라고 저처럼 제 입으로 선전하지 않아도 무방할 텐데 송준호는 그런 말을 석은에게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고달픈 이유가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는데 에리가 청년들의 틈바구니를 빠져나와 맥주 한 잔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두 사람 앞으로 걸어왔다 걸어오다가 에리는 후딱 걸음을 멈추고 반대편 쪽에서 조용히 걸어들어오는 영림을 발견하고 취안을 크게 떴다 어디를 갔었는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영림이가 색다른 차림새와 색다른 표정을 지니고 역시 두 사람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 영림? 송준호가 꿈결처럼 돌아보며 부르짓듯 불렀다 화이트그린의 후레아 스커트 어깨에서부터 미끈한 팔이 몽땅 드러난 로우 네크 블라우스 로키드가 달린 순금 네크래스 백색의 무도형 펌프스 짙은 도우랑 화장에 옅은 아이샤도 화판이냥 곱게 그려진 타오르는 입술 파란 빛이 이어링이 양쪽 귀바퀴에서 한들거리고 있었다 에리는 연방 눈을 깜빡거렸고 영화 화보에서 쏙 빠져나온 성 싶은 영림의 화려한 얼굴은 바닷속처럼 조용했다 무기미하게 조용했다 불라비 영림이가 그처럼 호화로운 몸차림으로 나타난 것을 먼 발로 바라보자 고용의 부자도 적지 않게 놀라고 있었다 몸지장에는 통 관심이 없던 영림이었기 때문이다 휴식 시간이 되었다 바이올린 독주가 흘러나왔다 오리엔탈에 뒤이어 쥐선 위에 아리아 마지막이 트로이메라이 송준호 옆에 영림은 앉아서 준호가 따라주는 칵테일을 석 잔이나 영거퍼 마시고 있었다 그러한 영림을 보고 송준호도 놀랐고 에리와 석운도 놀라고 있었다 어떻게 된 셈이야? 갑자기 화장을 하고 술도 마시고 서군의 팔 안쪽을 키고 에리는 몽롱한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영림은 무심히 웃어 보이며 미스터 송을 보기가 딱해서 내추라한 모습이 신경에 걸리는지 주노씨의 시선이 자꾸만 에리에게로 뻗길래 흠, 의미가 지극히 심장하구나 나 같은 둔감으로는 알아듣기가 힘든데 자, 이왕이 배 된 술이니 내 술 한 잔 받아요 그리고 그 술이랑 선생님에게 드려봐요 에리가 따라주는 위스키를 영림은 말없이 들이키고 나서 자, 에리도 한 잔 선생님한테 드리라는데 드리고 싶으면 내 손으로 드려요 남의 손을 거치지 않은 못들의 사이도 아닌 상 싶은데 아이고 아파라 이건 분명 영림의 화살인데 자, 선생님 서군은 심각한 표정으로 잔을 받으며 어두운 시선으로 영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영림은 한 번도 제대로 서군의 시선을 붙들어주질 않는다 자연스런 외면으로서 주노의 시선만 연방 붙들고 있었다 영림이 너? 그러고 나서니까 오늘 밤에 히로인 같구나 감사하지만 사퇴할 테야 두 여인의 심리가 이상하게도 자꾸만 비틀어져 가기만 했다 이윽고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춤이 시작되었을 때 제각기 두 쌍은 서로가 다 본이 아닌 상대자를 붙들고 열심히 스태프를 밟아야만 하였다 뭣도 모르고 기뻐한 것은 송진호 뿐이 아니었다 고용의 부자를 비롯하여 송다령 씨와 황산옥도 기뻐했다 영림의 감정이 아까부터 뚫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서군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상하게도 고사장 부자의 눈초리가 유달리 자기에게만 쏠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군은 가급적 영림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취기가 차차 돌면서부터 서군은 안타깝게 영림을 붙들고 싶었다 할 이야기도 많았다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선 영림의 심정을 알 것도 같아서 영림양 한번 줄까요? 월스가 끝나고 탱고가 새로 시작되었을 때였다 송진호를 비롯한 많은 감시의 눈초리를 대담하게 무시하고 서군은 송진호 옆에서 영림을 끌어냈다 영림은 잠자코 따라 일어섰다 순간 송진호의 시선이 험악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에리를 붙들고 준호도 나섰다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안기기가 바쁘게 영림은 한 달 동안 밀렸던 감정의 무더기를 어린애처럼 쏟아놓는다 영림, 나도 가벼운 포옹을 목으로써 두리는 했다 곡은 라 콘파르시타 기쁘다기보다도 그저 흐느껴 울고만 싶은 오열의 감정이 두리의 가슴에는 꽉 차 있었다 전화 종시 안 걸어주셨죠? 프롬 나하드로 걸어가며 영림은 혼잣말처럼 종을 거렸다 나무라면 못써 제가 싫어지신 건 아니죠? 오네의 시선으로 영림의 화장 짙은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너무 급속도로 좋아져서 그래서 전화를 못 걸었어 그러리라고는 생각했었지만 사랑처럼 의심이 많은 건 없나 봐요 왜 갑자기 화장을 하고 나왔어? 화장도 예술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셨기에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서근은 말없이 영림의 손을 꼭 쥐어보았다 에리하고만 이야기하시고 에리하고만 춤도 추시고 어린애 같은 소리야 송근이 영림 옆에 딱 붙어있고 아버지랑 오빠랑 어쩐지 날 보고 야유하는 소리를 했어 눈치를 제 모양 같아서 채 쓰면 어때요? 저거 봐요 오빠가 저기서 우리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잖아 선생님 응? 오빠의 제안으로 오늘 밤은 여기서 밤을 새운대요 딴 손님들은 보내고 말이에요 이 빌딩 2층부터가 호텔인데 미스터 송이 나와 함께 밤을 새우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오빠가 송한테 하는 귀속말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밤 저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상스럽지 못한 계획이 확실히 있어요 알았어 내가 그들의 계획을 중지시키지 힘찬 한마디를 서근은 토했다 흥분한 감정이 영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현대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정략 결혼은 이미 낡았어 그 힘차게 튀어나오는 한거의 말들이 영림에게는 눈물 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어떻게 중지시켜요 누구한테도 영림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아우 선생님 빠져 못 나오면 어떡해 그것이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저희들이 아무렴 만났던 일은 아직 모르고 있죠 나아가서 선생님과 선생님과 단둘이만 진종해줘요 아담가서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동산에서 음 치흥도 도와주었고 고김살 없이 부풀어오는 고김살 없이 부풀어오른 강정 속에서 애역의 도피행을 소설처럼 서근은 상상했다 한편 에리는 에리대로 송준호와의 애정투쟁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뭘 그처럼 멍청하니 바라만 보는 거야 영림과 서근의 모습만 멍하니 쏘아보고 있는 준호의 손가락을 에리는 꼬집었다 이 양반 잘못함 독약 한 번 더 마셔야겠어요 그러나 송준호는 통 에리와의 춤에서 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에리 응 에리는 뭐 때문에 나를 그처럼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좋아레리는 아닌상 싶은데 웃음 장사라고요? 아 웃음 장사에게도 순정은 있어요 헉 에리에게는 순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무슨 말이에요? 고전무에게도 순정을 팔고 뭐라고요? 강서근에게도 순정을 팔고 아까 보니까 수많은 정전들에게도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순정을 팔더군 에리의 눈초리가 험악하게 빛나며 준호의 손을 탁 놓고 우뚝 마주섰다 준호는 여전히 조사하는 어조로 그런 의미의 순정이라면 오늘 밤이라도 나와 결혼을 해요 순간 에리의 손길이 날쌉게 들리며 찰싹찰싹 하고 준호의 뺨을 호되게 갈겼다 아 에리 준호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에리를 불렀다 그러나 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한 얼굴을 하고 가까운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가까운 식탁에서 고중국씨는 송다령씨를 비롯하여 황산옥과 에리의 어머니를 상대로 주웅에 겨워 있었다 너 왜 그러냐 어머니가 양미를 찌푸리며 에리를 바라보았다 45세의 에리의 어머니지만 이처럼 차리고 나서니까 에리의 언니처럼 젊고 예뻤다 에리자 경영에서 뒷시중을 들어주기로 되어 있는 어머니였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에리는 태어난 얼굴로 웃음까지 띄어 보였다 아들의 뺨을 갈기고 온 에리를 송다령씨는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어찌 된 셈이야 황산옥이가 말을 건네는데 사장님 춤 한번 추워주세요 하고 에리는 빙글에 웃었다 어허허 잘못하면 에리양의 구두코만 찌그러뜨릴 걸 그래 괜찮아요 새것도 사주실 테니까요 어허허 이거 갑자기 젊어진 바니로군 고사장의 손길을 모셔잡고 에리는 트로트를 밟아주었다 용감 어젯밤 꿈을 잘 꾸셨소 황산옥이가 등 뒤에서 유쾌한 소리를 냈다 이거 어디 젊은 사람들과는 황송에서 출 수가 없는걸 아무리 보아도 자기 아들과 친해지내는 것 같은 눈치를 벌써부터 채고 움직이는 마음을 억제하고 있던 판이라서 마음 놓고 행동할 수가 고사장에게는 없었다 황송이 하실 거 뭐 있으세요? 아 정말 구두코를 밟으셨어요 어허허허 미안한걸 구두 안 켤레는 벌써 벌어놨어요 아음 사주고 말고 그런데 저번에는 왜 약속을 안 지켰나 무슨 약속이요? 아 종로 고런 방에서 만나자는 약속 말이지 어머 사장님 그게 정말이었어요? 얼버무려버려도 항의도 못할 만한 연륜의 차이를 에리는 이런 형식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아음 그럼 에리양은 농담인 줄로만 알았고만 그럼요 사장님이 저 같은 애의 송이사원가 흠 신로 신불로의 비애가 절실히 고종국씨에게 왔다 송준호의 뺨을 갈기고 나서부터 에리는 막 술을 퍼먹기 시작했다 에리의 상대로 석은도 지나치게 마시고 있었다 에리는 석은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선생님 제 마음 알아줄 수가 있어요 춤을 추면서 에리는 울었다 에리의 심정에 석은도 자꾸만 서글퍼졌다 파티가 끝나기 직전에 석은은 에리의 어머니와 고사장 부자에게 인사를 하고 홀을 나섰다 그로부터 반시간 후에 파티는 끝나고 손님들은 몰려나갔다 영림은 화장실로 돌아가서 아이샤도우만을 간단히 지우고 이오링을 떼서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영림아 어디 가니 손님들 틈에 끼어서 갈아입은 옷 보따리를 들고 나가려는데 오빠가 재빠르게 불러세웠다 피곤해서 나 집에 가서 잘래요 차가 와있는데 갈려거든 같이 들어가야지 밤샘 한다면서요 글쎄 잠만 말고 같이 가 오빠가 꾀액하고 소리를 질렀다 오빠도? 무슨 상관이에요? 예 영림아 아버지하고 같이 집으로 가자 아버진 정능으로 가셔야지 않아요? 가는 길에 집에다 내려다 주마 아 누굴 어린애인 줄 아시나 봐요 영림씨 하고 그때 송준호가 다가와서 조용히 불렀다 강 선생님과 만나러 가는 줄 오빠는 알고 있답니다 어쨌든 안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영림의 일생에 관한 문제인데 집안에서들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미스터 송은 언제부터 우리 집안을 걱정했어요? 그러는데 오빠가 와락 달려들어 영림의 등을 홀 안으로 밀어넣으며 너는 오늘 밤은 감금이다 비틀비틀 밀려 들어가다가 사람을 왜 마구 떠미는 거예요? 영림은 발악을 했다 손님들이 밀려나가면서 힐끔힐끔 영림을 돌아다 보았다 이리 와 오빠는 영림의 팔을 잡아당기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릴 셈으로 식탁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주저앉혔다 강석은과 만날 약속했지? 아니요 바른대로 말을 해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응 강석은 그 자식을 자식이 뭐예요? 강 선생님이 뭐 어찌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년 입을 못 다치겠니? 제 주제나 좀 돌아다보고 남을 욕해요 되먹지 않겠으리? 닥쳐잇! 고용애의 커다란 손길이 철석하고 갔다 아! 영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 전무님! 그만하세요! 술 취한 애리가 달려오면서 오빠를 붙들고 저리로 끌고 갔다 영림은 이웃고 조용한 얼굴을 가만히 쳐들었다 울지는 않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감금을 당하면 선생님은 밤새껏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냐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영림은 빠져나가야만 했다 영림은 불현듯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0시 5분 전 영림의 초조한 시선이 들창으로 뻗어갔다 울긋불긋 색칠을 한 들창 하나가 열려져 있었다 2층이 아닌 것만이 다행이라고 중학시절 들창을 넘어 잔디밭으로 뛰어내리던 광경 하나가 번개처럼 머리 왔다 어? 저 계집애가 저편 밴드 옆 의자에 애리와 함께 앉아있던 고용애가 벌떡 일어서면서 외쳤다 걸상과 식탁을 사다리 삼아 어둠 속으로 영림은 창문을 뛰어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 계집애가 들창으로! 손님들의 마지막 꼬리가 밀려나가고 있는 홀 입구로 고용애는 허둥지둥 뛰쳐나갔다 아! 옛날 시골 색시들 도망군 같구나 택시를 타고 옷보따리에다 백을 같이 싹구리며 영림은 한두 번 쿡쿡 웃었으나 얼굴은 사뭇 불고스레 상기되어 있었다 미도파 앞에서 택시를 버리고 다방으로 올라갔을 때 석우는 밤늦은 다방 한구석에서 쥐기로 말미암아 몽롱한 시선을 번쩍 들며 아! 영림! 옷보따리를 옆구리에 끼고 다가오는 영림을 반가이 맞이했다 용이 빠져나왔군 약속 지켜야죠 그래야만 선생님에게 신임을 받죠 뭐 한잔 들어야지 아! 목이 타요 영화 그대로의 심해에 탈출이었어요 들창을 넘어서 소다수를 단숨에 빨아넘기며 영림은 간단한 보고를 했다 음... 깊은 신음소리가 석우네 입으로 흘러나왔다 접대도 이 다방에서 소다수로 목을 치겼어요 선생님 골똘히 생각하면서요 접대라고? 선생님 출방기념회에 나오셨던 날 밤에 아! 에리를 만나던 날 밤이로군 그때 선생님이 저와 만나지 못하고 에리와 만난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도리어 잘 됐어요 무슨 말인데? 에리는 우연히도 만나셨기 때문에 오늘 밤 선생님이 파티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선생님이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대로 영영 만나 뵙지 못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에리는 우리들의 마스코트가 된 세미로군 정말이에요 그날 밤 에리의 등장은 확실히 한낱 우연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우연성엔 창조주의 거대한 캠퍼스 외에서는 이미 마련된 소재로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좀 더 중대하게 가질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열 시 반에 사이렌이 뚜 하고 났다 이제 나가요 서구는 담배갑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어디로 나가요? 옷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우두커니 앉아서 영님은 물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시간이 없는데 영님은 말끄럼이 바라보며 쓸쓸히 웃을 뿐 얼마 동안 잠자코 앉았다가 전 갈 데가 없어요 죽어도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요 들창을 넘어서까지 허겁지겁 달려온 영님의 정성을 서군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갈 테요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여기서 밤새우죠 오빠랑 아버지랑은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럼 못써 서구는 딱했다 집어넣었던 담배를 다시 한 꼬치 꺼내 피우다가 다시금 재떠리에 비벼버리며 자 일어서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서구는 일어서서 돈을 치렀다 다방 안은 텅 비어있었다 어쨌든 나가요 영님도 하는 수 없이 부시시 따라 일어섰다 영님의 팔을 끌다시피 하며 서구는 다방을 나섰다 어두운 밤거리에 인적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통행금지 시간 직전에 택시들이 헤드라이트를 기다리게 뿜으며 질풍처럼 냅다 달리고 있었다 스톱 서구는 적이 당황하며 지나가는 차마다 손을 들었으나 멎어주는 차는 하나도 없다 야단났는걸 술기운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스톱 스톱 서구는 손을 들고 뛰어나가 차를 막아 보았다 그러나 차는 기적을 드높이 올리며 곧장 맞받아 들어오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서구는 피했다 전부가 다 손님을 싣고 있었다 기로가 바쁜지 가끔 하나씩 지나가는 빈차도 멋질을 않는다 영님이 어떻게 하지? 선생님만 어서 하나 붙들어 타고 가세요 무슨 소리를? 아스토! 낡아빠진 시벌이 하나가 급정거를 했다 서구니가 앞을 탁 막아섰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 죽어보려고 그러오? 운전수가 짜증을 냈다 미안합니다 길이 늦어서 대금을 넉넉히 들 테니 좀 태워주시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사정하는 거 아니오 자 영님이 타요 영님의 등을 밀어넣은 서구는 어쨌든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 어디까지 갑니까? 타협조로 운전수는 나왔다 아연동까지요 아이고 거긴 정말 못 갑니다 8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참 영님 어딘가 올켄의 집이 있다고 했지 그리로 가서 자요 삼청동이지만 영님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럼 됐어 삼청동으로 갑시다 삼청동도 8분 동안에 갔다 올 순 없습니다 어쨌든 가봐요 대금은 청하는 대로 들을 테니까 말이오 나 참 휙 하고 차는 달려갔다 서구는 휴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어쨌든 영님만 데려다 주고 나면 자기는 파출소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영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올케 옆에서 잘 순 없지 강 선생님의 품에서 애물을 받은 적이 있는 자기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미스 헬렌 옆에서 하룻밤을 모른 채 하고 지낼 수는 도저히 없다 뻔뻔스럽다 세검정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한 번도 올케를 방문한 적이 없는 영님이기에 이거 보세요 저 이 근처에 어디 여관 없어요? 을지로 네 거리를 건너면서였다 있습니다 나 여관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서군을 향하여 선생님은 이 차로 해오동까지 가시고요 왜? 올케 내 집은 안 돼? 거기 못 가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운전수는 초조한 듯이 속력을 놓치며 어떡하시겠습니까? 명수장 호텔이 다동에 있는답시오 어쨌든 그리로라도 갑시다 차는 커브를 돌며 다동 골목으로 휙 돌아들어갔다 서군은 마침내 단념을 하고 오늘 하룻밤의 운명을 재빠르게 예측했다 서군은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영님의 정렬을 이상 더 물리칠 기력이 자기에는 있을성 십지가 정령한다 선생님 미안해요 저 때문에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명수장 호텔 2층 방에서 서군과 영님은 쇼파에 걸터 앉아 씁쓸해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호텔은 만원이었다 손님이 이약한 방 하나가 있다기에 가까스로 떠밀고 들어온 두 사람이었다 손님이 오면 내주기로 하고 들었다 아무리 졸라도 택시는 해와동까지 가주지 않았다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돈 먹은 호텔이었다 압록색 소파 세트가 한편에 놓여 있고 탁자 위에 빨간 카네이션 화분이 놓여 있었다 동쪽 들창 밑에 더블 배드 머리맛 소탁자 위에는 교환대로 통하는 전화가 설비되어 있었다 아로하모니의 커튼 밀레에 만종이 붙어있는 벽 밑에 아담한 화장대가 있었다 우리도 밤샘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요 밤을 새우려면 야식이 필요할 텐데 선생님 앞에서 술을 한번 많이 마셔봤음 먹을 줄도 모르는 술을 그만둬요 저번 날 미스터 송과 미스터 송과 마지막 작배를 하면서 술을 먹었어요 먹을 줄 모르는 술을요 송이 정성이 공연히 서글퍼서요 그럼 오늘은 뭐 때문에 술을 먹겠다는 건가 선생님 정렬이 고맙고 탐탁해서요 기뻐해야 할 영님의 한마디건만 어쩐지 석은의 마음은 연방 구겨지고 어두워지기만 했다 생각과는 달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이처럼 막상 단 둘이서 마주앉고 보니 소설적인 화려하고 감미롭고 사치한 온갖 감정과 정서는 운무처럼 사라지고 그저 연 덩어리처럼 무거운 압박과 조조한 침을 많이 전신을 휘둡보았다 위기는 정말로 눈앞에 닥쳐온 것이라고 정춘의 마지막 고비에서 이러한 위기를 가끔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로 간주하고 동경까지도 하여주던 그 순간의 공상가는 얼토당토 않게 동떨어진 엄숙이 숨가쁘게 몰아쳐왔다 선생님, 왜 갑자기 침을 해주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박 목사에게는 이런 종류의 엄숙이 전혀 없었기에 그렇듯 생명의 환위만을 추궁했다 결국 박 목사는 석은 자신의 사상에서 탄생한 작품 세계적 인물이 아니었던가 영님에게 앞날이 있듯이 자기에게는 가정이 있지 않느냐고 삼척 동자도 가히 샘을 따질 수 있는 이 엄숙한 현실 앞에 또 하나의 엄숙한 현실이 석은의 눈앞에는 찬연히 꽃피고 있는 것이다 오늘따라 화장을 하고 나선 영님의 모습이 활짝 피어난 꽃송이처럼 웅롱한 석은의 눈에는 비쳤다 아무한테도 내주고 싶지 않은 꽃송이 하나가 훌쩍 석은 일어나서 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단한 야식으로는 위스키와 샌드위치밖에 없다고 했다 이윽고 보이가 그것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칵테일은 달아서 좋지만 영님은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위스키를 억지로 들이키고 있었다 석은은 성난 사람처럼 술을 들며 공교롭게 맺어진 오늘 하룻밤의 우연을 어떻게 하면 재치있게 넘겨보낼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술잔에 오랫동안 떠올라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 석은은 훌쩍 돌이키며 영님 네? 내일은 집에 들어가지? 영님은 조용히 고개를 내주었다 응?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럼 좋아요 제가 선생님께 하나 묻겠어요 칸나의 정조를 쟤들끼리 맘대로 처리해버리려는 그 무서운 이리떼 소굴로 저를 돌려보내고 싶으세요? 대답해 주세요 석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저를 버리기 전에는 나는 영님을 버렸어 말로만요? 마음으로도 선생님이 눈동자가 저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석은은 얼른 외면을 하고 벌떡 몸을 일으키며 커튼을 젖혔다 어두운 하늘에 별은 쏟아지고 있었다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책임지실 필요는 없어요 영님도 몸을 일으켜 왔다 석은의 팔을 한 손으로 더듬어 잡으면서 탄식처럼 추억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말똥이 내다보았다 영님은 이미 어린 소녀 아니에요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제가 지는 거예요 영님은 역시 어려워 선생님은 제 나이에는 자기가 어리다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요 누구나가 다 자기는 어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거야 나중에 생각하면 모두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저는 후회 안 해요 선생님과 하룻밤을 행복하게 지낸 제 귀중한 역사인데요 고달픈 행복이야 영님은 석은의 옆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선생님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담 고달파하실 까닭이 없을 텐데요 선생님은 제 앞날에 불행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지만 행 불행은 주관적인 문제니까 제 걱정 마시고 선생님 좋으실 대로 사랑해 주시면 돼요 석은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오늘에 잔 어두운 어조로 이 하룻밤이 너무도 빨리 닥쳐온 것 같아 제겐 너무 늦게 닥쳐온 것 같아요 영님 석은은 휙 영님을 돌아다 보며 정말로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해 줬어? 그럼요 여학생 시절에는 여학생처럼 어리게 생각했었고 대학생 시절에는 대학생처럼 어리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철이 들면서 이성을 생각할 적마다 어느 때나 그 사람을 선생님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석은은 영님이가 낀 팔을 풀고 영님의 손을 꼭 한번 쥐어보았다 맞받아 꼭 쥐어오며 그러나 모두가 다 선생님보다 못한 것 같고 어린 것 같고 선생님만이 제 인생을 이해해 주실 것만 같아서 저번 날 밤 명동 입구 십자루에서 미스터 송과 서글피 작별하고 나서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저는 울면서 마음으로 외쳐봤어요 뭐라고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읽음 시 같죠 별들이 하늘에 고달피 조는 밤 고달픈 영혼의 행렬은 대지에 흘렀다 오 고달픈 우주여 칸나 어이 혼자 안일하려노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오히려 모자람을 서로하는 귀여운 칸나여 그대마저 생활에 지쳤는요 냉혈 동물에 눈물이 흘렀다 그윽한 동경 위에 청춘을 박갈자 영혼은 타서 제나 되라 사랑의 바다에 쪽배를 띄우자 노는 없어도 서럽지 않다 구원을 잡으러 바람을 타자 오 고달픈 우주여 칸나여 고달픈 감격과 고달픈 영혼과 고달픈 정열이 네 개의 시선을 타고 물끄러미 말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도리는 그러고 마주 서 있었다 선생님도 고달프시지만 저 역시 송은 절더러 냉혈 동물이라고 불러줬죠 그렇지만 저는 제 인생을 제 생명을 제 손으로 박갈고 싶었어요 선생님이랑 그윽한 동경 위에서 서군을 빤히 쳐다보며 영님은 제 서름에 입술을 한두 번 삐죽거렸다 애달픈 눈동자에 맑은 물이 조금씩 고이며 넋을 잃은 영님의 상체가 조용히 쏠려 들어왔다 다치면 꺼질세라 서군은 쏠려 들어온 영님의 어깨를 가만히 품에 넣었다 포를 비비며 잘 알았어 영님의 생각을 처음에는 먼데 떨어져 있어도 사문만 하고 있음 될 줄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수양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안되는걸요 잘 알았다니까 서군도 영님의 어깨 위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왜 자꾸만 가까이 오고 싶을까요 그래서 들참을 넘어왔었지 지붕이라도 수월히 뛰어내릴 것만 같았어요 귀엽다 그저 귀엽기만 했다 쥐기 함께 그 귀여움 속에서 서군은 차차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져갔다 가정도 희미해갔다 오경도 희미해갔다 홀에서부터 에리의 술을 연방 받아 마신 서군은 적지 않게 취해 있었다 영님도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졸리면 저리로 가서 자요 아니요 밤이 깊도록 둘이가 소파에 나란히 걸터 앉아 있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벙어리처럼 앉아 있기만 했다 침묵에 필요하 서군은 담배만 연방 피어물었고 영님은 소리 없이 한숨을 쉬었다 맞은편에 놓인 더블 배드가 어쩐지 무서워 서군은 한 번도 그쪽으로는 발길을 하지 않았다 영님도 그리로는 가지 않았다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두리에게는 더 긴 침묵만 가져오게 하고 있었다 침묵 끝에 한숨이 왔다 송준호의 조급성을 영님은 생각하며 선생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애욕의 경험이 없는 영님의 지식이 관념적인 서글픔을 빨리빨리 가져오고 있었다 정신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정체가 이것뿐이 아닐 것이라고 상식적인 관념에 영님은 봉착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겁쟁이에요 뭘 그처럼 심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군의 손길을 자기 무릎 위에서 영님은 만지고 있었다 겁쟁이? 음 그 겁쟁이가 지금 저 하루살이를 저 불나비를 보고 있지 밤만큼 열려진 창문으로 밤벌레가 날아들고 있었다 유백색 갓으로 둘러싼 전등을 제각기 떠받고 있었다 유아등이라고 시골에 가면 있어 논두렁에 등불을 켜놓으면 둘레에 있던 잠벌레가 모두들 모여들어와서는 불에 타 죽는 거야 하루살이도 불나비도 모두 다 죽어 불나비의 이야기 저번에도 하셨죠? 명동에서 서군의 손을 끌어당겨 영님은 자기 볼에 가만히 비벼보며 뭐랬더라? 깡까로운 지성의 무마와 희뿌옇게 존탁한 감정의 표현을 지니고 갸륵하게도 몰려드는 수많은 기체들 그리고 뭐랬죠? 몰라 다 잊어먹었어 아참 명동의 생리 속에서 생명은 순간의 가치를 모색했다 고독의 낙로가 범람하는 페이브 위에서 거리의 서정 시인은 삶의 황호를 찾았다 그리고는 뭐죠? 몰라 기억은 뜨물처럼 이뿌옇게 흐려졌어 영님은 서군의 품속에 고스란히 안기우며 아참 술과 지붕과 꿈과 아방치와 스캔달의 금질인 보헤미안의 정렬이 방랑하는 거리 서군은 안타까이 영님을 포옹하며 나에겐 아무런 기억도 이젠 필요 없어 있는 것은 다만 감각의 기능뿐이야 나의 시각은 칸나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나의 청각은 칸나의 영롱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소모된 정렬과 생명을 섭취하며 명동은 살쪘지 불나비 같은 인생을 마셔버리는 명동의 생리야 아 선생님 불나비는 자기의 생명을 태워버리는 것이 삶의 의욕이오 목적이었지 칸나는 벌써부터 그 불나비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불나비시지 막걸리같이 혼탁한 기억 속으로 생각은 이미 사라졌어 불나비의 정렬뿐이야 칸나의 불을 느낄 수 있는 내 촉각이 있으면 그만이야 그 간이 집은 냄새 머리칼 냄새 그대의 이 흑찰 같은 머리칼 속에 내 얼굴을 흐뭇하게 담그고 아 이 기나긴 하룻밤을 세워보고 싶은 욕망 격렬한 포옹에서 이윽고 접순으로 세속적인 온갖 것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두 줄기에 교차된 정렬 속에서 한 쌍의 불나비는 이미 침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오경 여사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고 머릿장 위에 놓여있는 파란 유리시계가 열두시를 가리켰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던 오경은 일체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파자마로 갈아입고 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울리는 만무한 일이었고 그대로 골목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릴 적마다 오경은 솔깃이 귀를 기울이곤 했다 외박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이 절대로 아니었기에 무슨 교통사고나 생긴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으나 아까 낮에 창길에게서 들은 말이 있은 오경으로서는 교통사고보다도 좀 더 커다란 인생의 사고를 앞질러 생각하고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한시가 되었다 잠이 오지가 않아 오경은 다시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영님을 생각하며 그래도 그 애는 그렇지 않을 거야 유혹은 느끼는지 모르나 결국은 자기를 지킬 사람이지 과거에도 남편은 그래 왔었다 웬만한 유혹쯤은 수월히 피해온 남편이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는데 좀 더 가치 있는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온 남편임을 오경은 잘 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취미나 성품으로 보아서 그렇게 홀가분히 좋아질 여성도 드물 것이며 남편의 정녀를 전적으로 불태울만한 대상이 그리 쉽사리 나타날 것 같지도 또한 않았다 자기를 지키는데 무척 결백하고 뾰족한 일면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기에 그러한 점도 오경에게는 안심의 한 조각 요소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영님은 생각하면 남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못 젊은 여성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의 고영님이었다 남편이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가끔 느끼는 젊음의 그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남편임을 오경은 안다 그러나 고영님은 문제가 좀 다르다 지금까지 오경이가 보아온 문 여성 가운데서 고영님처럼 남편의 정녀를 전적으로 흔들어 놓을 여성은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이가 가장 좋아할 타입의 고영님 오경은 그것이 차차 더 무서워졌다 그러면서도 교통사고 때문에 남편이 못 돌아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 끝내 오경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한 사고 때문에 남편은 지금 어느 병원에 실려져 갔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잘라져 나갔을지도 몰랐다 아니 잘못하면 죽었을는지도 모른다 아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고영님에게라도 고영님의 옆에서 살아있는 남편을 오경은 도리어 원했다 어서 날이 밝았으면 어서 날이 밝아서 남편의 생사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차차 더 다급해졌다 전전긍긍 뜬 눈으로 세운 하룻밤은 마침내 밝았다 엄마 아버지 안 들어오셨어요? 아이들도 똑같이 교통사고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표정들을 하고 물었다 이제 돌아오실 테지 오경은 태연한 대답을 했다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되긴 어젯밤 좀 늦어서 못 들어오신 거지 어서들 학교에나 빨리 가거라 아이들은 하나둘씩 어머니의 창백한 표정만 살살 살피면서 학교에 갔다 부산하던 한때가 지나고 해숙이 많이 남은 집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잠을 못 잔 자기의 뒤숭숭한 모습이 보기 싫어 오경이가 화장대 앞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주인을 찾는 듯 싶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어요? 식모가 명함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정말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고 오경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며 어떤 사람인데? 명함에는 한성, 양조, 전무, 취재역, 고영해라고 씌어있었다 한성, 양조, 고영해? 오경은 화장대 앞에서 냉큼 몸을 일으키며 불길한 예감이 고영해의 환영과 함께 갑자기 확대되어왔다 명함을 쥔 채 오경은 현관으로 나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고 밑에 수염이 나고 안경을 깬 신사는 모자를 벗어들며 강 선생님 좀 뵈러 왔습니다 평온한 음성이었으나 표정은 무척 굳어져 있었다 지금 안 계십니다 아, 벌써 출근하셨는가요? 아니요, 어젯밤 볼일이 있어서 외출하셨다가 아직 아, 역시 안 돌아오셨군요 고영해는 잠깐 동안 오경의 눈치를 살피고 나서 부인이시죠? 네, 어떻게 찾으시나요? 혹시 부인께서 고영님이라는 학생을 아시는지요? 올 것이 마침내 온 것이라고 오경은 마음이 후들거려 견딜 수 없었으나 태어난 어조로 네, 알고 있어요 달포전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 달포조네요 고영이가 무엇인가 혼자서 수긍을 하다가 고영님은 제 동생입니다 그러세요? 영림이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었습니까? 문학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좌담회를 연다고 그래서 같이 나가셨어요 세검종으로 갔었다던가요 세검종이라고요? 왜 그러세요? 고영이는 또 잠시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이윽고 결심을 한 듯이 부인께서는 그 말을 고지 들으셨습니까? 네, 고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젯밤 강선생이 축하파티에 나가신 것도 아시는가요? 네, 알고 있어요 고영이는 또 잠시 망설이다가 부인께서는 강선생을 전적으로 믿고 계시겠지요 하룻밤 사이의 믿음은 이미 완전히 흔들려지고 있었으나 오경은 순간 모욕감을 획 느끼며 그런 말씀까지 저한테 물으실 필요는 없지 않으세요? 아, 실언을 용서하세요 실은 고개를 조금 숙여 보인 후에 실은 이런 말을 하여 부인에게 실망을 드리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을 걱정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마음의 자세는 이미 쓰러지고 있었으나 오경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엄연했다 거기서 고영이는 어젯밤 영림이가 들창을 넘어 나간 때까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나서 영림이도 아직껏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욕망은 한시바비 강선생을 만나 뵙고 제 동생의 처소를 알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찾아오신 뜻은 잘 알았어요 선생님도 동생을 염려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오경은 어디까지나 태연자약한 태도로 말을 이어 돌아오시는 대로 선생님이 찾아오셨던 뜻 전하겠어요 부인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이윽고 정문 밖에서 차 떠나는 엔진 소리가 들릴 무렵까지 오경은 현관에 그대로 선 채 한 걸음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얼어붙은 석고상처럼 얼굴만이 해말숙하게 핏길을 잃고 있었다 이윽고 비틀비틀 쓰러지는 몸을 가누기 위하여 오경은 응접실 문 손잡이를 붙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주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난 당신을 믿고 싶어요 실은 오랜만에 아현동 본댁에서 하룻밤을 세우다시피 하면서 지난 고종국 씨는 큰 마누라 옆에서 아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강서군이가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서 홀에 있는 청년 하나를 근처에 파수시켜 놓았습니다 강서군이가 돌아오는 대로 전화로 연락해달라고요 음 잘했다 기가 찬 표정으로 고종국 씨는 그래 그 청년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느냐 어머니였다 안 할 수가 없어서 대강했지만 음 비밀로 해야 할 텐데 하고 고종국 씨는 어두운 표정을 하며 이런 소문이 송다령 씨의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모두가 허사다 어머니는 말을 가로채며 어쨌든 영림이만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 빌어먹을 녀석이 글쎄 종시 내 딸을 유혹해냈구나 옆에 내 있는 녀석들이 왜 그 모양들인지 하늘이 무심하지 그 말에 아버지와 아들은 힐끔 서로 바라보다가 쓰다는 표정으로 잠자코 외면을 했다 너희 부자가 모두들 그 모양이고 보니 가슴 좀 아파보라고 하늘이 벌을 주는 건 줄 말아라 또 쓸데없는 소릴 고종국 씨는 입맛만 쩝쩝 탓이다가 에휴 강 교수의 아들 녀석이겠다 마누라의 핀잔에는 변명할 길이 없다는 듯이 고종국의 울부는 이상한 코스를 거쳐 강 교수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언제 한번 맞서 볼 날이 있겠지 내 딸만 망쳐나 봐라 이놈들 고 사장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분한 심정은 고용에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네들은 그처럼 태연히 해저치는 일이건만 입장이 바뀌고 보니 이처럼도 흥분할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거기에 비하면 마누라의 통보는 그들처럼 절실하진 않았다 다만 딸자식의 그 불행한 상태가 좀 더 비참하게 확대되었을 뿐이다 이 남편과 이 아들의 체험 세계가 한 여성을 속여 넘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음흥하고 잔인하고 거짓말 투성이로 도배질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처럼 분하다는 생각에는 실감이 가지 않았다 열두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에 파수를 시켜놓았던 밖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강석은이가 이제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래? 혼자서? 네 혼자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끔 보던 사람이군요 언제 가도 버스 정류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됐어 그가 만일 내가 가기 전에 어딜 또 나가거든 뒤를 밟아요 연락은 역시 이리로 하고 알았습니다 고용이는 전화를 끊었다 영림이도 돌아오는지 모르지 않아 어머니였다 돌아야 오겠지만 어쨌든 난 강석은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거기 좀 안 꺼라 기가 차서 나가려는 아들을 고사장이 부르며 저 편 쪽을 잘 다루어야 해 이런 일이란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 여자 편에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말이다 그런 줄도 알지만요 이번 일에는 강석은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릴 테요 집에는 이제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영림을 호텔에 남겨두고 서군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자기 집 정문 밖에서 서성대고 있던 안경 쓴 청년 하나가 서군과 엎받 끼어 골목을 빠져나오며 힐끔힐끔 서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인상이 뚜렷했으나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문을 들어서면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골목 어깨에 우드컨이 서서 청년도 이 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기가 작달막하고 어깨가 벌어진 꼰색 더블을 입은 청년이었다 엄마 아빠 오셨어 아빠 뜰에서 놀고 있던 해수기가 고함을 치며 바르르 뛰어왔다 오호 해수기냐 매어 달리는 해수구를 얼싸안고 서군은 캐러멜 끄러미를 쥐어주었다 아빠 어디서 잤나 친구 집에서 잤다 왜 잤나 시간이 늦어서 잤다 현관 앞을 지나 안뜰러 돌아갔다 아까 엄마 울었어 엄마가? 왜 울어? 몰라 경대 앞에서 울었는데 덜컹하고 발각 직전에 범죄자의 심리가 왔다 해수기 고함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얼굴조차 내놓지 않은 오경의 울음은 단지 밤을 새우고 들어온 데 대한 단순한 슬픔에서가 이미 안인성 싶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답니다 주방에서 나오며 안방을 향하여 식모가 말했다 그래도 오경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뛰쳐나올 오경이었는데 해수굴들에 내려놓고 서군은 복도로 올라갔다 성큼성큼 걸어가서 안방문을 열었으나 오경은 없다 여보 다시 방을 나서며 서군은 커다란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텅 빈 집안에서 서군의 목소리만이 으르렁 으르렁 울리고 있었다 어딜 나가셨나? 식모도 어리둥절해 있었다 여보 어디 있어? 서군은 모자를 벗어던지고 건너방을 열고 들어갔다 거기도 없다 서군은 부리나케 층층대로 뛰어올라가며 여보! 그러나 서재에도 오경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 소설적인 공상 하나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집을 나갔는지도 모른다 무슨 요소 같은 것이라도 있을성 싶어 서군은 뛰어가서 책상 위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서랍도 열어보았다 그러나 오경의 글씨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아주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소? 층층대를 뛰어내려오며 식모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러다가 식모는 생각이 난 듯이 참 아까 아침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자동차로요 손님이라고? 누군데? 모르는 분인데 아시를 만나 뵙고 가셨습니다 사십은 채 못됐겠고 안경을 쓰고 코 밑에 수염이 난 사람이에요 자동차! 자동차는 깜자주 빛이고? 네 그래요 깜자주 빛이에요 고용해다 너무나 빠르다 이처럼도 신속히 비밀이 탄로난 줄은 몰랐다 그런데 오경은 오경은 어딜 갔나? 얼마 전까지도 방에 계셨는데요 한 시간이나 됐을까요? 방에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혜숙아 뜰에서 놀고 있던 혜숙을 서군은 불렀다 캬라멜을 씹으며 혜숙은 왔다 엄마가 어디 나가는 거 너 못 봤니? 못 봤어 서군은 모자를 다시 집어쓰고 허겁지겁 뜰로 내려가서 구두를 신었다 내 엄마 어디 갔는지 가서 찾아올게 서군은 혜숙의 얼굴에다 자기 볼을 한번 비비고 나서 정문을 향하여 뛰어나갔다 뛰어나가다가 서군은 문득 현관 옆에 달린 응접실 쪽을 바라보았다 항상 늘어져 있던 풀빛 커튼 한쪽이 오늘따라 방시탄이 젖혀져 있지 않은가 발길을 돌려 응접실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다가 아 여보 서군은 깊어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여보 나요 나 그러나 오경은 아무런 대답도 없다 소파에 걸터 앉은 채 오경은 소탁자 위에 쓰러지듯이 조용히 엎디어 있었다 서군은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응접실 문을 잡아당겼다 그러나 문은 안으로부터 완강히 잠겨져 있었다 여보 열어요 문을 열어줘요 안으로부터는 그러나 하등의 대답이 없다 서군은 문을 두드리며 여보 오경이 나요 문을 좀 열어줘요 그래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독을 마셨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언뜻 서군에게 왔다 여보 빨리 문 열어요 고함을 치며 서군은 두 손으로 무섭게 문을 두들겨 댔다 아씨 선생님이 돌아오셨는데 이제 문을 여세요 신무도 허둥지둥 해숙을 안으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엄마 해숙은 종시 엉엉 울어댔다 그러는데 안으로부터 오경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나왔다 아주머니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해숙이 데리고 저리로 가 있어요 네 아 네 신무는 얼른 돌아서서 해숙을 안고 안방으로 사라져갔다 여보 어쨌든 문을 열어요 서군은 손잡이를 자꾸만 비틀어댔다 문을 문을 열기가 무서워요 흐느낌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울고 있는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문을 열고 나를 만나줘야지 않겠소 당신을 보기가 당신을 만나기가 제게 무서워요 입대껏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무서워서 끄만 문을 걸었어요 여보 어쨌든 문을 열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당신 입에서 당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것이 무서워서 문 열어드리겠어요 제발 아무 말도 마시고 저를 저를 이대로 가만히 좀 내버려 둬 주세요 아 오경 나는 정말 아무 말도 마시고 입을 열지 마시고 저리로 가 계세요 안다는 건 모른다는 것보다 나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대로 물러가 있겠소 염렴하세요 나 절대로 경솔한 사람 아니에요 아 오경 서구는 뭉클하고 눈자이가 뜨거워졌다 아 서구는 괴로워 응접실 문짝에 머리를 기대었다 당신이 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 이대로 기다리겠소 안으로부터는 그러나 아무 말도 이미 들리지 않았다 소탁자가 덜그럭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오경이가 탁 쓰러지는 소리 같았다 영님의 옆에 있을 때는 오경의 기억이 희미했고 오경의 옆에 있을 때는 영님의 생각이 흐려졌다 그 어느 것이나 다 같이 인간 강서군에게는 추워도 거짓없는 진실하고도 절실한 애정의 자세였다 남편의 최후의 한마디가 무서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오경의 심정과 죽어도 집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온갖 세속적인 인연을 손수 끊어버리고 서구니가 돌아오기를 호텔 외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님의 심정과 서구는 이 두 갈래로 분산된 애정의 농담을 자기의 분별로서 저울질하고 그것을 재치있게 처리해 나갈 기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 부닥쳐오는 물결을 서구는 그저 수동쪽으로 덮었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이윽고 문이 안으로부터 조용히 열리며 피해와 공포가 얼버무려진 표정을 지닌 채 한 두 걸음 오경은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아, 여보 서구는 달려들어가며 뒷걸음질 치는 오경을 와락 부여잡았다 무서워요 남편의 격렬한 포옹을 숨가쁘게 받으며 오경은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여보 서구는 무섭게 볼을 비볐다 그래도, 그래도 돌아와 주셨군요 아, 여보 할 말이 없다 서구는 운다 울음소리가 갑자기 흐느낌으로 변했다 격정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똑같이 흐느낌 울기 시작했다 나쁜, 나쁜 남편이 나는 마침내 됐소 아, 기적은 이미 갔다 최후의 기대는 이미 끊어졌다 오경은 해말수커니 핏길을 잃으며 드디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 품 안에서 차차 무거워지고 있는 오경의 몸무게와 함께 서구는 소파에 펄썩 주저앉았다 오경 용서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오경을 끌어안는 대로 남편의 품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이 남편과 이 아내는 그저 자꾸 흐느낌 울기만 했다 울음 이외에 아무것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두리는 부여안고 울고 있었다 이 웃고 서구는 입을 열었다 나쁜 놈이 결국 되고 말았소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그만 그만 어떡할 수가 없었소 당신만은 세상 사람이 다 나빠도 당신만은 믿었어요 흐느낌은 이제 점점 가시고 품속에서 억압된 한마디와 함께 오경은 비로소 얼굴을 들면서 두 손으로 가만히 남편의 가슴을 밀어놓았다 그리고 눈물을 씻으며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오경의 두 눈에는 금시 눈물이 가득가득 고이고 있었다 대롱대롱 눈물이 매달린 눈동자로 남편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며 저 볼과 저 입술과 저 손등은 이미 어제의 그것들이 아님을 생각하는 순간 오경은 부르르 전신에 격련을 느꼈다 당신은 영님을 또 만나시겠어요? 응? 서구는 얼른 오경을 바라보며 아니 안 만나겠소 그러나 이것은 자신 없는 대답임을 서구는 자각하고 있었다 그럼 영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 오경이 서구는 괴로워 오경의 두 손을 꽉 부여잡으며 괴롭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소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남편의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오경의 눈에서는 차차 눈물이 가시기 시작하였다 오경은 남편의 손아귀에서 두 손길을 가만히 빼며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 안 하고 사람들이 살듯이 당신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제 슬픔이 너무도 크다일 뿐이에요 세상을 몰랐어요 온실의 꽃처럼 세상을 모르고 살아온 제 평온했던 삶의 대가인가 봐요 여보, 나도, 나도 무척 노력을 했었소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당신이 지닌 성실성이 저로 하여금 이날 이때까지 온실의 꽃으로 만들어준 줄을 지금에 와서야 알겠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세상의 남편이라는 것을 좀 더 허술어이 여기면서 살아왔었던 듯 오늘날 이처럼도 제 허무는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오경이 나는 마침내 나쁜 놈이 되고 말았지만 난 무척 노력을 했었소 영님을 만난 후부터 그것이 벌써 몇 달 전 이야기지만 어떡할 수 없이 마음의 동요를 자꾸만 느끼고 그 후 몇 차례 만나본 이후로 야스대 화분을 손수 사 갖고 와서 나 자신과 싸워왔었소 그러나 나의 온갖 노력은 이미 모두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소 서구는 또 서글퍼졌다 그런 줄도 잘 알아요 당신의 선량 아닌 품을 내가 잘 알아요 어젯밤 통행금지 시간까지도 어떻게 해서 시간에 데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모두가 다 틀려먹고 말았소 아니 변명은 이미 필요가 없지 잘 알았어요 일시적인 방탕보다도 차라리 진실한 연애를 하는 편을 당신의 인격을 위하고 더 제 인격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농담삼아 그런 말 한 적도 과거엔 있었지만 철탁선이 없는 관념적 이야기였어요 당신을 하늘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꿈같은 소리였어요 아 호경이 내가 이처럼 당신을 소중히 하고 있으면서도 왜 딴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갈 나 자신도 대체 알 수가 없구려 영님을 잊어버릴 순 정말로 없겠어요 일시적인 외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호경은 물었다 호경이 조금도 거짓 없이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지금 호경을 위해서라면 당장에라도 이 한 목숨을 쾌히 바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지금에 있어서 영님을 잊을 수는 호경은 가만히 눈을 감아버렸다 호경은 이미 아무런 발언도 대답도 할 필요가 없었고 기력도 없다 호경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영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마음은 전혀 없소 아 아 아 석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지며 이러한 욕망이 인간에게 허용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거야말로 신의 노여움을 살 말이지만 오경과 영님을 난 다 함께 갖고 싶을 뿐이오 모욕감을 느끼고 오경은 가만히 몸을 일으켜 응접실을 나와서 안방으로 총총히 걸어 들어갔다 인간 강석운 석운은 머리를 움켜지고 오랫동안 소파에 걸터 앉아있었다 이름 마침내 저질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나 사랑해온 아내였더냐고 나 하나만을 태양처럼 믿고 살아온 아내의 그 자그만 가슴 속에 내 스스로의 손으로 절망과 비분의 씨를 뿌려주고야만 자기 자신이 극악무도한 악당처럼 저주스러웠다 나는 확실히 악인이다 지나간 날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고 북경로까지 쫓아가던 순간에 자기의 그 절박했던 심정을 불현듯 생각했다 그것과 꼭 같이 절박한 심정이 지금 아내의 그 자그만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건만 아내는 지나간 날의 자기 모양으로 격분의 정을 화산처럼 폭발시키지는 않았다 조용히 울고만 있는 아내 그 조용한 원망과 눈물 속에서 한 사람의 여성인 김오경은 기나긴 인류의 역사가 지녀온 묻 아내의 운명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군은 생각하였다 약자로서의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아내 김오경으로 하여금 되풀이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정 낙원서를 소리 높여 외치며 유혹의 물결이 굽이치는 이 거리를 조심성 있게 서군은 걸어왔다 그렇건만 서군에게는 마침내 고용님의 정녀를 물리칠 기력이 없었다 그것이 인간 강서군이가 지니고 있는 성실의 한계였다 고용님이가 조금만 더 세속적이고 상식적인 여성이었던들 강서군의 과거가 그러했던 것처럼 단순한 젊음의 동경만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저질러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걸레 조각처럼 떨쳐버리고 나선 고용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계의 벌거벗은 생명의 벌렁거림 앞에서 강서군의 성실의 한계는 무너지고 망한 것이다 어쨌든 서군은 지금 한 사람의 범죄자로서 아내 오경이 앞에 임해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인류의 역사가 남편들의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취급하여 왔는가에 대한 소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의 범죄의식도 있었지만은 이른바 부부라는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김오경 대 강서군이라는 인격과 인격 앞에서 느끼는 범죄의식이 좀 더 강하게 왔다 남편이 아내를 모욕했다는 것이 아니고 강서군이가 김오경을 모욕했다는 데서 출발한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 김오경의 사고방법이기도 하였다 떠들지도 않고 발악도 않고 조용한 눈물 속에서 원망의 시선만을 보내온 오경의 심정을 서군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경은 지금 남편에게 침범을 당한 아내의 위치보다도 더 절실히 강서군이라는 인간에게서 훼손당한 자기의 인격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서군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서군과 오경의 부부생활은 언제든지 내외라는 사회적 위치로서 형식적으로 영이 되어 오기보다도 먼저 애정을 기초로 한 인격의 존중으로서 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아 한 사람의 인격을 모욕해도 좋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 이제라도 늦지는 않다 아내의 인격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나는 영님을 잊어야만 한다 서군은 훌쩍 소파에서 일어나자 응접실 안을 미친듯이 빙빙 돌았다 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간의 성실을 말할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다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누가 내 글을 읽어주랴 내 자식들도 이미 이 아버지의 말을 비웃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나 작가적으로나 이미 모든 사람에게 밀려나간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하며 영님을 잊고 오경을 구하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님에 비하여 오경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고 가치 있는가를 절실하게 느껴져 왔다 서군이가 응접실을 나서서 오경을 보고자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고용이가 들어섰다 아까 오셨던 분이 또 오셨습니다 고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식모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내객을 통했을 때 서군은 아랫목에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오경이 앞에 우뚝 서 있다 시선을 획 돌렸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식모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무엇을 결심한 듯 싶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응접실로 인도해요 서군은 일어선 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안방을 나서서 응접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고용이는 모자를 벗어 걸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키며 인사를 했다 강선생 실례하겠습니다 서군도 마주 걸어가서 악수를 하며 어젯밤 파티는 대단한 상황이어서 거듭 축하합니다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탁자를 끼고 둘이는 마주 앉았다 바쁘신데 누차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침에도 오셨다라는 말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서 도리어 신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주고받은 이 예의적인 엄격한 대화에서 도신사는 제각기 상대편에서 그 어떤 적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학식으로 보나 인생의 경력으로 보나 제각기 자기다운 깊이와 무게를 도신사는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혹시 강선생의 인격을 훼손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고용이의 한낱 추측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오 영님은 어젯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서는 강선생이 혹시 영님의 처서를 알고 계시진 않는가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만 그러면서 고용에는 서군의 얼굴을 쏘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서군은 물끄러미 마주 바라보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용에는 다시금 물어왔다 10중 8구 제 추측이 맞을 것만 같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고정무의 추측이 들어맞았습니다 강서군은 명백한 어조로 고용의 추측을 인정하였다 아 역시 고용에는 그 너무나 명백한 수궁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며 한십 앞이 영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영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처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십 앞이 영님 양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고정무의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영님 양은 죽어도 집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들어오겠다고요? 고용에는 안색이 획 변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 선생은 영님이가 안 돌아오겠다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강 선생 때문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이유로서는 영님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갓나 고용님의 인생을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그러한 이리떼 속으로는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리떼라고요? 고용의 입 언저리가 쫑긋쫑긋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리떼라는 말에 고용에는 모욕감을 전신해 느꼈으나 영님의 말을 이처럼 자신 있는 태도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강서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고용에는 또 한 번 거세인 압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강서근도 녹록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용에도 결코 녹록한 인물은 아니었다 좋습니다 이리떼라도 좋고 호랑이떼라도 무방하죠 철없는 아이들은 일수 잘 부모님의 사랑의 말들을 쓰다고만 하니까요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영님 양은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을 따름입니다 그럴린지도 모르죠 아니 그것도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강선생은 우리들에게 영님의 처서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영님 양의 의사를 나는 존중해야만 하니까요 흥! 고용에는 분노와 절망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나이찬 양반이 어린애를 유혹해내고도 하둥의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오? 서긋는 순간 모욕감을 느꼈으나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일단 그런 종류의 가책도 느껴야만 하겠죠 그리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님 처서를 빨리 알려주시오 단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이찬 양반이 어린애를 유혹했다는 한마디입니다 고전무의 경우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하나의 상식적 진실로서 통용될지 모르지만 이 강서군의 진실은 그러한 상식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오 무슨 뜻이오? 똑똑히 말을 하시오 마침내 고용에는 언성을 높였다 나이찬 사람도 어린 사람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사람도 나이찬 사람에게 애정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고전무의 인생철학으로서는 곧 남자들의 유혹을 연상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런 종류의 유혹으로서 맺어지는 남녀관계에 참다운 애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오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고 정복을 하고 정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남녀관계는 비록 고전무의 영역이 있는지는 몰라도 강서군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소 뭐라구요? 당신이 도리어 나를 힐란하는 거요? 고용에는 분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힐란하는 것이 아니오 남녀의 참다운 애정이란 유혹 없이 맺어질 수 있는 생명과 생명의 불가학력적 상태를 말하는 거요 행동이 아니오 행동 이전이기 때문에 유혹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오 그러면 영님과 당신 관계도 그렇단 말이오? 그렇소 서군은 단호한 대답을 했다 당신의 처자는 어떡할테요? 알 수 없소 나는 다만 현지에 있어서 나의 심정을 피력했을 뿐이오 당신은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할 셈이오? 뭘 가리켜 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이미 나는 알 수 없게 되었소 당신에게는 사회적인 명예가 있소 걸레조각 같은 명예일 것이오 이상하게도 대결의식이 자꾸만 머리를 들었다 나는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을 태어 걸레조각이 없어진다면 도리어 시원하겠지요 나의 어린 처녀를 유괴에 내다가 감금한 부도덕한을 관원에 고발할테요 나는 지금 나 스스로의 의사로서는 촌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오 누가 와서 건드려주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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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썩어빠진 자식 고용애는 벌떡 일어서며 맞은편에 앉은 서근의 멱살을 잡고 귀퉁이를 내갈겼다 응접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식문은 아닐테고 오경임에 틀림없다 서근은 가만히 앉은 그대로의 자세로 고용애의 매를 얻어맞았다 그러나 다시금 들리는 고용애의 손길을 서근은 막으며 같이 우뚝 섰다 그만하고 돌아가시오 그만했으면 고전무의 정의감과 울분심은 무마가 됐을 거요 그러면서 서근은 멱살을 잡힌 고용애의 손목을 힘입게 잡아지며 일대일이라면 고전무의 젊음쯤은 쾌히 감당할 거요 그러나 이 자리가 내 가정이오 에이, 벨 빠진 사람이 고용애는 탁 멱살을 놓으며 오입을 하려거든 좀 재미있게 못하고 비린내 나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명예를 버려? 가정을 버려? 고용애의 인생 철학으로 보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중고는 감사하오 그러나 재치있는 오입을 나는 당초부터 원하지 않았소 그럼 당초부터 손을 대지 말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군 불가항력이었소 당신 같은 인간이 글을 쓰니까 사회는 파괴가 되는 거요 그럴까요? 나이 어린 여성들을 마구 유혹해내다가는 몸을 망쳐주고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당신 같은 인간이 글을 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소 잘 알았소 그 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생각하는 바가 있기에 이제부터는 고조무의 충고를 존중하겠소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결코 늦지 않으니까 영림을 돌려보내주시오 당신과의 관계는 절대 비밀해 하고 말이오 이제 만나거든 그렇게 충고하지요 그러나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것은 영림양의 자유겠지요 아휴 어디까지나 고용애는 훌쩍 모자를 집었으며 알겠소 당신이 어디까지나 그러한 태도로 나온다면 나는 나대로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증오의 눈초리가 서군을 무섭게 감았다 고조무 잘 알았소 비상수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지나치게 덤비면 사태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밖에 없소 영림양의 성품도 그렇고 나 역시도 그렇소 흥 한마디 더 말해둘 것은 이 사건을 해결짓는 단 하나의 방도는 오직 시간의 흐름밖에 없다는 것이오 그리고는 고용애의 손을 잡아주며 시간의 여유를 주시오 내 나이 이미 사십을 넘었으니 시간은 나에게 무슨 분별을 가져다 줄 것이오 고용애는 그 말에 갑자기 언성을 부드럽게 가지며 강선생 이제 그 말을 선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렵니다 아휴 강선생이 분별만 믿고 가겠습니다 고용애는 이제 어쩌는 수 없이 강서군의 그 한마디를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나에게 분별이 있어지기를 고정마와 똑같은 심정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군이가 고용애를 전송하고자 응접실을 걸어 나오고 있을 때 오경은 이미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총총히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과 고용애의 언정에서 오경은 이미 영님에 대한 남편의 마음의 풍경을 알기에 이상 더 알아야만 할 아무런 것도 이제는 없었다 안방으로 들어와서 오경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해숙은 식모가 데리고 나가고 없었다 이윽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서군은 걸어가서 오경의 머리맡에 조용히 끌어앉았다 오경은 대답을 안고 아랫목 벽을 향하여 가만히 돌아 누우며 이불 기치로 얼굴 절반을 가렸다 오경이 용서해줘요 서군의 머리가 저절로 숙어졌다 내가 당신을 이처럼 슬프게 할 줄은 정말 나 자신도 몰랐던 일인데 옷장, 머리장, 경대, 시계, 꽃병 등등 어제의 평온이 깃들여 있던 그것들은 이미 아니었다 그 여러 가지 가구들이 이방인처럼 서먹서먹한 시선으로 일제히 서군을 노려보고 있었다 기울어진 태양이 쏟아져 들어오는 방 안에 어둠은 밤처럼 충만해 있었고 불행한 감정은 해무인 양 자욱했다 아무 말만 하시고 어서 올라가세요 이 순간에 내 감정을 폭발시키면 추태밖에, 바락밖에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 추태를 당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보다도 나 자신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런 말도 마시고 어서 올라가세요 한참 만에 오경은 조용한 대답을 그렇게 했다 서군은 또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다 오경도 잠자코 있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사발식의 초침만이 샘물처럼 똑똑똑 움직이고 있었다 오경은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할 필요도 또한 없었다 그래서 어서 어서 남편이 이 숨막히는 방 안에서 나가주기를 골똘히 바랬다 그러나 남편은 좀처럼 머리맡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한 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서군은 불현듯 영님을 생각했다 잠깐 다녀온다고 호텔 일실에 혼자 남겨두고 온 영님이었다 서군은 차차 초조해졌다 그러한 심정으로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4시가 되었을 때 도선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앞들에서 났다 여느 때 같으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머니에게 과자를 타먹던 도선이가 슬며시 건넌방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해숙을 데리고 나간 식모가 도선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낼 리가 없었다 여보 내 잠깐만 나갔다 올게 영님을 만나야만 했다 영님을 호텔에다 언제까지나 잡아가들 수는 없었다 고용이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영님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래도 오경은 대답이 없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 기어코 나가셔야겠어요? 영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리다 그럼 아까 당신이 영님의 오빠한테 이야기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과연 영님을 돌려보내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서구는 대답을 못하고 한숨을 짓다가 오경이 어쨌든 내 돌려보내고 올 테니까 힘없는 대답이었다 오경은 다시 한번 절망을 느꼈다 그래도 오경은 밤을 새우고 들어온 남편이 오늘로 되돌아서서 영님의 곁으로 달려갈 줄은 몰랐다 해설픈 사람이며 몰라도 당신만한 사람이 내 이 허무한 감정을 너무도 잘 알 사람이 그래도 기어코 나가야만 하겠다는데 지금 내가 억지로 붙잡아 보았댔자 가치 없는 행동이니까 좋으실 대로 어서 나가세요 그러나 말과는 정반대의 감정이 오경을 무섭게 습격해왔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있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영님을 만나러 나가려는 당시의 뒷덜미를 두 손으로 긁어잡고 내동댕이 질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러한 내 꼬락선이가 가엾어서 못하겠어요 오경은 부르르 격렬한 몸서림을 느끼며 다만 나는 지금 당신을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이 어서 어서 커져서 내 마음의 키를 돌릴 수 있을 때가 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 다소의 평온이라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경이 석우는 후딱 손을 뻗쳐 오경의 얼굴에서 이불을 반만큼 잡아 젖히며 손길을 더듬어 잡았다 그러나 오경은 잡힌 손길로 남편의 손을 살그마니 밀어넣으며 어서 나가세요 차가운 한마디였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불을 뒤집어썼다 석우는 일어서며 내 꼭 영님을 보내고 올게 아까와는 달리 힘찬 한마디가 석우의 입을 튀어나왔다 아까 고용애에게도 말한 것처럼 40대의 자기의 분별이 이 순간에 임하여 절실히 느껴지고 있었다 석우는 방을 나서자 모자를 내려쓰고 앞들로 내려서는데 건너방 문이 휙 열리며 아버지 어디 가세요 도선이의 기가 찬 목소리가 목덜미에서 났다 열한 살의 어린 신경이지만은 이미 무엇인가 재미없게 되어가고 있는 불안한 가정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표정이었다 아 도선이냐 볼일 있어서 잠깐 다녀오마 엄마는 어디 아프세요 음 어서 들어가서 엄마한테 과자를 달래서 먹으렴 아니에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다는 도선의 어른다운 표정에서 석우는 성질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범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거리로 나가서 빵 사줄까 아니요 도선은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것이다 도선이가 갑자기 어른이 됐는걸 오늘 밤도 안 들어오세요 왜 안 들어와 이제 곧 들어올게 석우는 성큼성큼 정문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 도선은 얼른 신을 신고 아버지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 나섰다 골목 어기로 빠져나가 해와동 로타리까지 도선은 따라가 보았으나 택시를 잡아타는 아버지를 그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무심히 석우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어? 도선이가 아닌가? 버스 정류장 전신대 옆에서 도선은 이 편을 말끔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뭉클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미 아이들에게도 신임을 못 받는 아버지가 석우는 마침내 대고만 것이다 어떡하든 영님을 돌려보내야지 그러나 집을 빠져나오는 골목 어기에서부터 안경을 쓴 작달만한 청년이 뒤를 밟다가 역시 택시를 잡아타고 자기의 차를 따르고 있는 사실을 석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창밖에 거리가 흘렀다 허황한 꿈결처럼 울긋불긋 간판이 흘렀다 전선대 뒤에 우두커니 선 도선이의 얼굴 이불을 쓰고 조용한 분노에 몸부림치는 오경의 모습 오늘 하주 원고를 못 썼기 때문에 모레부터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유혹의 강 이러한 묻 극적인 장면과 극적인 심경을 석우는 지금까지 소설 속에서만 취급해왔고 책상 앞에서만 공상해왔었다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어떠한 참담한 심경에도 작가 강석우는 한 사람의 방관자로서의 작각적 흥분과 희열을 맛보아 왔다 그러한 강석우니가 마침내 현실적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석우는 작가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져지기도 했다 그러나 톱니바퀴처럼 연달아 부닥쳐오는 현실의 물결 앞에 그런 관조적인 마음의 여유는 물거품처럼 명멸하여 밀려나가야만 했다 내가 마침내 주인공이 되다니 미이라잡이가 미이라가 된 셈이라고 지나간 날 2층 서재에서 이런 종류의 극적 심경을 묘사하여 아내와 더불어 창작적 흥분을 나누던 그러한 평온은 이미 갔다 석우의 상념은 이윽고 깨어지고 눈앞에 현실이 무자비하게 왔다 영림이가 오두커니 기다리고 있는 명수장 호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차에서 내리는데 영림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초조하게 날아내려왔다 2층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림이가 상반신을 내밀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석운도 손 하나를 흔들어 보이며 안으로 들어가자 층계를 당황히 뛰어올라갔다 방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선생님! 영림은 달려와 안기며 석은의 가슴에 얼굴을 비볐다 기다렸어? 영림은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5시간하고 42분 동안 그렇게 오래됐나? 그럼 이것저것 일을 좀 치르고 오느라고 어젯밤 홀에서 입었던 소매 없는 브라우스와 후레야 스커트를 영림은 입고 있었다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 선생님 생각만요 서구는 볼을 비비며 힘찬 봉을 했다 입술도 오고 갔다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확실히 행복한 일인가 봐요 기다린다는 건 괴로운 즐거움이죠 즐거운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지 영림은 불현듯 시선을 들며 선생님 괴로우세요? 아니 서구는 명랑한 웃음을 웃어 보이며 영림 점심 먹었어? 아니요 왜 정해 먹지? 혼자 먹기가 아까웠어요 서구는 물끄러미 영림을 들여다보며 자기는 지금 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악마와도 같이 생각되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자기에게 향하는 영림의 정이 더 짙어지고 더 커지기 전에 이 정도로서 막을 수만 있다면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었어 오빠가요? 집에서는 영림이 걱정을 굉장히들 하고 있는데 그래 오빠가 뭐라는 거예요? 영림이 때문에 집 안에서는 초상난 집처럼 밤을 꼬박 새우고 날 들어 영림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 알려주셨어요? 알려줄 수밖에 에? 영림의 표정이 백 긴장을 하며 서구는의 얼굴을 무섭게 쏘아 보다가 알겠어요 선생님 마음 이제 다 알았어요 영림은 시계를 언뜻 들여다보며 침대로 뛰어가서 양복 저거리를 재빨리 입었다 경대 위에 널려져 있는 화장도구와 함께 핸드백을 옷 보따리에 싸들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선생님은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집에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자 영림은 총총히 문을 향하여 뛰어나갔다 아 영림이 서구는 달려가서 영림을 막았다 어딜 가는 거야? 어물어물하다가 오빠한테 붙들려가긴 싫어요 완력으로 끌어갈 테니 누가 보면 얌생이 꿈 같지 않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서구는 영림을 끌고 가서 침대에 억지로 앉혔다 영림은 다시 벌떡 일어서며 선생님도 오빠 편이군요 저를 오빠의 손에 인계할 약속을 하고 오셨죠? 분명히 그러시죠 영림은 적이 흥분한 얼굴로 따져왔다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좀 진정해요 싫어요 선생님의 그 어른다운 행동 저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놓으세요 서구는 손을 획뿌리치고 영림은 다람쥐처럼 뛰어나갔다 영림 아니야 거짓말했어 영림이가 여기 있다는 사실 나는 알리지 않았으니까 속지 않아요 그런 말로 저 붙들어 두었다가 오빠가 오면 넘겨줄 심산이지만요 나쁜 사람 나쁜 선생님 영림은 서군을 탁 밀쳐버리고 들창가로 뛰어갔다 아 영림이 그러나 어젯밤처럼 들창을 넘어 나갈 수는 없었다 2층의 높이를 영림은 원망스럽게 내려다보다가 어? 저희는? 서군의 뒤를 따라온 안경 쓴 청년이 맞은편 골목 어귀에서 2층을 열심히 올려다보다가 휙 외면을 했다 저희는 홀 문지기? 어젯밤 영림은 홀을 들어서면서 그 청년을 보았던 것이다 헉 선생님도 상당하시군요 오빠의 압제비를 달고 오셨단 말이죠?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지만 아까 서군이가 집으로 들어갈 때 정문 앞에서 서성대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청년이 자기의 뒤를 따라온 것이 분명했고 호텔에 도착한지가 벌써 20분이나 되었으니 고용이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서군도 청년을 어젯밤 홀에서 본 생각이 그제서야 불쑥났다 어쨌든 난 나가요 비겁한 선생님 영림 같이 가요 싫어요 저 따라와서 어디까지나 오빠에게 넘겨줄 생각이잖아요 아니다 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오물쯤을 하다가는 오빠가 달려올 테니 서군은 모자를 집어쓰고 영림을 재촉하며 복도로 뛰쳐나갔다 층계를 허겁지겁 내려가서 계산을 한 후에 이 호텔에 뒷문은 없나? 있습니다 빨리 그리로 좀 인도해줘요 이리 오십시오 보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 옆으로 해서 오중충한 좁은 골목으로 두 사람은 나섰다 이리 와요 서군은 앞장을 서서 청년이 지키고 있는 앞길과는 반대로 뒷길로 빠져나갔다 어쨌든 일단 호텔로 또 가야만 하였다 차는 광화문 앞으로 해서 남대문 쪽으로 무작정 달리고 있었다 운전수의 인도로 두리는 남대문 밖 태양호텔로 갔다 어쩐지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어 구석진 방 하나를 얻어들었다 명수장 호텔과 어습비슷한 장치를 한 방이었다 식당에는 나가기 싫어 저녁 식사는 방에 서 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태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서군은 혼자서 위스키만 연방 들이키고 있었고 영님은 창가에 기대고 서서 어두운 밤하늘만 내다보고 있었다 가까운 정거장에서 기적소리가 가끔 들려왔다 어쩐지 철양만 했다 그 철양한 기적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님은 먼 이국당을 후딱후딱 생각했다 인간의 윤리와 사회의 질서에서 영님은 어서바비 벗어나고 싶었다 서군의 설명으로 자기의 처소를 오빠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고 오빠가 홀 청년을 선생님의 집 근처에 파수시켜 놓은 사실도 이제는 명백했다 선생님 장 밖을 내다보며 영님은 불렀다 응? 의자에 걸터 앉아서 잔을 들던 서군은 시선을 들었다 술을 안 잡수심 괴로워서 못 견디시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서군은 표정을 크게 썼다 저도 한 잔 먹을 테요 영님은 걸어와 마주 앉았다 영님도 술을 안 먹으면 괴로운가 본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제스추어로 영님도 표정이 컸다 영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 잔을 들이키고 나서 이렇게 쓴 걸 뭐 때문에 잡수세요? 영님은 뭐 때문에 들었나? 혼자서 선생님 쓸쓸하실까 봐서 서군은 웃었다 선생님이 가정을 생각함 저도 안 됐지만 그렇게도 선생님은 저를 돌려보내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지만 잠깐만 다녀온다던 서군은 벌써 9시가 넘었건만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오경과 도선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겹쳐지면서 어른거렸다 초상난 집처럼 떠들어댈 제 집이나 초상난 집처럼 조용할 선생님 댁이나 다 똑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거예요 위치는 같을런지 몰라도 비극의 성질은 다를 것이라고 서군은 생각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야기야 내가 영님의 옆을 떠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 잠깐만 다녀올게 어딜요? 집에 말이야 영님은 의외라는 듯이 서군을 말끔히 바라보다가 다녀오세요 어서 다녀오세요 영님은 냉큼 몸을 일으켰다 서군의 모자를 손수 집어주며 다녀오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영님의 입가에 조소의 빛이 가볍게 떠돌고 있었다 돌아가실라면 돌아가셔도 좋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드려둘 것이 있어요 영님은 모자를 매만지며 선생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이 어제와 오늘 하룻밤 사이에 어쩐지 변해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저는 허심탄에 가깝도록 선생님을 돌려보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선생님을 댁으로 돌려보내기가 이처럼 애달프고 이처럼 알뜰살뜰이 싫어질 줄 몰랐어요 갑자기 영님은 울먹울먹하며 그치만 기어코 돌아가신다면 하는 수 없죠 그러나 영영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실 생각으로 돌아가세요 영님 무슨 말을 서군은 일어서서 영님의 옆으로 다가갔다 선생님은 유혹한 제가 나쁜 줄 다 알지만 그러나 저로서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내가 유혹을 느낀 것이지 영님이가 유혹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건 선생님의 겸손이 아니면 자존심을 붙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선생님 앞에 제가 나타나지만 않았던 듯 오늘과 같은 괴로움을 선생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영님은 해려놀캐를 생각했다 끝끝내 돌그림 앞에 나타나지 않는 한해령과 자기를 비교해서 생각하였다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의 자세인지를 골똘히 알고 싶었으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인간 위에 신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오빠한테서 들어왔어요 그러한 제가 이 순간에 와서는 신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신의 섭리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님의 어깨 위에 손 하나를 얹고 서군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저는 좀 더 많이 정신적으로 선생님을 모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제 옆을 떠나고 싶어 하실 때는 언제든지 수월하게 돌려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것이 영님은 들고 있는 모자를 저도 모르게 떨어뜨리며 서군의 품속에 가만히 머리를 묻었다 그게 아니었어요 돌려보내기가 이처럼 싫어질 줄을 통 몰랐어요 신의 섭리를 따르기에는 너무도 다급한 심정 결국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애정 속된 사랑으로 변하고 말았죠 영님 알겠어 잘 알았어 영님의 어깨를 서군은 힘차게 포옹했다 영님의 타락일는지 모르지만 그 타락한 애정 속에서 영님의 한 목숨이 연기처럼 없어져줬으면 좋겠어요 영님 이제 안 갈게 집에 안 가도 괜찮아 하룻밤 사이에 제 심정이 이처럼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머나먼 별이라도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의 애정을 속곱장난이나 하듯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놀았죠 인간의 애정이 이렇게도 속되고 다급한 것인 줄 알았었더라면 뚜 뚜 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속곱장난처럼 마음대로 대주지 않는 애정의 정체를 기적소리에 싣고 먼대로 먼대로 가버리고 싶어요 음 먼대로 서울은 이제 싫어졌어요 숨막길 것 같은 이 서울의 공기 인간의 질서가 따라오지 못할 심산 유곡이 그리워졌어요 뚜 뚜 뚜 금방이라도 뛰어가서 무작정 영님은 기차에 오르고 싶다 신락원 하룻밤이 또 새었다 영님을 돌려보내고 곧 돌아온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정령 않았기에 분노와 굴욕을 가까스로 참으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오경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종시에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머니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어두운 모습을 철양하게 바라보며 오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쁜 아버지 이튿날 아침 소녀다운 의분심을 가지고 맞달 경숙은 아버지를 나물았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던 경숙이기에 아버지를 나물아른 감정이 그만큼 더 절실했고 컸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잖니 도선은 아직도 어리벙벙했다 그래 어저께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나갔어 내가 따라가서 봤다 도선이도 도연이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걱정하고 있었다 모른 가만히나 있어 경숙이가 백 소리를 치는데 빨리들 학교에나 가거라 오경이의 조용한 한마디가 떨어지자 세 아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면서 학교에 갔다 밀물이 찐듯이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해숙은 오경이 옆에서 엄마 아빠는 왜 자꾸만 안 오나 아빠는 무슨 일이 생겼단다 오늘은 돌아오실 테지 그러나 오경은 이미 남편이 돌아온 데 짜 남편의 얼굴을 대하기가 죽어도 싫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어디론가 휙 없어져 버리고만 싶다 어젯밤까지는 그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의 끊어플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그러한 끊어플은 완전히 끊기어버린 것이라고 이제는 다만 자기의 이 상처받은 감정을 처리할 방도만이 남아있음을 오경은 명백히 깨달았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이 자기의 감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었다 해숙은 아빠가 제일 좋지? 엄마도 좋아 아빠는 과자를 늘상 사주지 않아? 응, 그래 아빠가 좋아 정능 할머니도 좋지? 응, 좋지 아빠하고 할머니만 있으면 엄만 없어도 좋지? 싫어 아니, 오래오래 말고 며칠 동안만 말이야 몇 밤만? 응, 세 밤 아니, 다섯 밤만 다섯 밤? 그럼 나 할머니하고 같이 잘 테야 아빠는 맛있는 과자를 사다 주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자고 해숙인 참 좋겠네요 아이, 좋아 조개비 같은 손으로 해숙은 손뼉을 쳤다 그러는데 신문사 사람이 찾아왔다고 식모가 들어왔다 응접실로 모셔요 이웃고 오경은 흐트러진 머리를 간단히 매만지고 응접실로 나왔다 K신문사 문화부 기자 송찬이었다 어제 저녁 무렵 남편이 나간 후에도 송찬은 유혹의 강에 원고를 가지러 왔었던 것이다 식모 아주머니에게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어젯밤도 안 들어오셨다고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송찬은 지었다 안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은 통 없으신 선생님인데 오경은 잠자코 있었다 오늘도 원고가 못 나가면 내일은 끊기는데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용의 목소리였다 모르는 채 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식모가 들어와서 어저께 오셨던 분이 또 오셨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십사고 해요 사모님 그럼 저는 송 기자가 자리를 사양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송 선생님만은 어차피 아셔야 하실 테니까요 송찬은 그만큼 강석은 내외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 고용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용의의 뒤로 영님의 어머니와 안경을 쓴 우락부락한 박정년이 따라 들어왔다 박정년은 소파로 가서 송찬의 옆에 앉았고 고용의 모자는 오경이와 탁자를 끼고 마주 앉았다 제 어머니입니다 고용의는 오경에게 어머니를 소개하였다 네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오경은 어수선한 머리에 손질을 하고 나서 찾아오신 윤권은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기선을 제하는 의미에서 오경은 제가 먼저 발언을 하였다 실은 어제 이 박군을 이 근처에 파수시켜놨더랬습니다 그래서 강 선생 뒤를 밟아 다동에 있는 명수장 호텔까지 무사히 따라가서 저한테 전화 연락을 해놓고 호텔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그때 어떻게 눈치를 채고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은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오경은 조금도 떠들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한 대답을 했다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어쩌는 도리가 없어서 강 선생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작정으로 왔습니다 좋도록 하세요 오경은 여전히 태연한 대답을 했다 어쩌면 이처럼도 얌전하고 똑똑한 부인을 두고 참 세상이란 알 수가 없구려 영님의 어머니는 자기와 입장이 비슷한 데서 오는 동정의 염을 문득 느끼며 올 때는 무슨 투정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는데 생각하면 애기 어머니야 뭐가 나쁠라고 오경은 잠자코 있었다 애기 아범도 아범이지 이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을 두고 글쎄 영님이 같은 어린애가 글쎄 뭐가 좋길래 이 지경이요 어머니는 가만히 오경의 손등을 쓸어보며 딸 하나 못 쓰게 한 생각을 하면 그저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지만 애기 어멤더러 이런 말을 하면 못하리 애기는 몇이나 대우 오경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경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고 싶지가 않았다 동정은 모욕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도 되시오 오경은 귀찮아서 고개를 끄덕거려 보였더니 헌 저런 변이 어쩌자고들 그러는지 글쎄 알 수가 있어야지 남자들은 모두들 바람을 피우고 보니 이런 딱한 노릇이 어디 있노 마음 상하는 일이 웬만하겠소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 든든히 먹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애기 어멤도 쉬이 돌아올 거라우 오늘도 안 돌아오면 부득이 경찰에 수색원을 낼 테니까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오경은 이상 더 이 늙은이의 넋두리를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냉큼 몸을 일으키며 나는 안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간단한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 질식할 것 같은 응접실을 총총히 나섰다 사모님 송찬이 따라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쯤 알고 돌아가세요 그렇지만 송 선생 선생님을 위해서 사건은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시간이 경과되면 어차피 세상이 알 일이지만 사모님 그 점은 염려 마시고 저도 선생님의 처소를 가급적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송찬이가 골목을 빠져나와 해와동 로타리로 걸어다 갔는데 아 송군 달려오던 택시가 비걱하고 머지며 석은이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아 선생님 어찌 된 일입니까 집에 들렀었나 네 지금 막 집에 무슨 일은 없던가 사모님이 무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 뿐인가요 웬 사람 셋이 찾아와서 선생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셋이라고? 그 밑에 수염난 사람이겠지 네 그이와 그의 어머니와 또 안경을 쓴 청년과 안경 쓴 청년이 어저께 선생님을 호텔에서 놓쳤다고 집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럼요 수염난 작자가 사모님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음 알았어 경찰에 수색원을 내겠다고요 선생님 어쨌든 들어가셔서 사모님을 안심시켜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려고 달려오기는 했지만 서근의 표정이 칠면조처럼 연방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소설도 오늘 못 넘기면 내일은 끊어집니다 알아 알아 알고 있어 서근의 표정이 갈피를 못 잡고 흐렸다 기었다 했다 어쨌든 송근 올라타게 선생님 그럼 대게는 안 들리십니까? 들릴 수가 없게 됐어 그 이들 때문에? 음 운전소 차를 돌려요 네 골목으로 빽을 했다가 차는 다시 되돌아섰다 송근이 안 타겠다면 그대로 갈 테야 탑니다 타겠습니다 송차는 하는 수 없이 올라탔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주시오 네네 차는 냅다 달렸다 둘이는 부처님처럼 말이 없었다 장경원과 원남동이 침묵 속에서 날아갔다 선생님 집에 안 들어가시면 어떡하십니까?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 그렇지만 서로 부닥쳐서 해결을 하셔야지 언제까지나 숨어만 다니겠어요 그만한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해결의 방도가 내게는 없다 선생님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습니까? 강석은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송찬으로서도 오경 이상으로 놀라고 있었다 나도 알 수 없어 선생님 약해지시면 안 되세요 사모님이 가엾어지도 않으세요? 선생님이 그처럼 좋아하시고 존경까지 하시다던 사모님이신데 고마워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의사로서 나 자신을 통솔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야 도선이랑 해수기랑도 생각하셔야지 송근의 충고 무진 고마우네 아이들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생각뿐이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걸 실례지만 후회라도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묻습니다만 영님이란 어떤 여자입니까? 학생인데 아직 어리다면서요? 어리다면 어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기도 하지 지금 숙소는 어디시죠? 유도시문에 걸릴 내가 아니야 자 송근은 여기서 내려요 스톱 도남은 앞에서 차는 멎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한테까지 숨기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생각해 소설은 당분간 중지네 사로 돌아가서 적당히 전달해 주게 그렇게 되면 소설이 큰일 났습니다 소설보다 작가가 좀 더 큰일 났네 자 악수 차에서 내려서는 송찬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며 운전수 종로 3가로 나가줘요 네? 네? 강서근의 택시가 저만큼 사라졌을 때 송찬도 택시를 잡아타고 서근의 차를 따라갔다 남대문 밖 태양호텔로 되돌아온 서근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듣고 난 영님은 정말로 서울 거리가 시끄럽고 귀찮아졌다 어머니까지 출동했어요? 응 그게 부모의 애정인지 모르지만 아! 지긋지긋해 아! 지긋지긋해 영님은 침대 위에 번듯 나가 놓으며 선생님! 응 먼 데로 가요 먼 데로? 서근은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담배만 푹푹 피우고 있었다 선생님 용기 없으시지? 머리 뒤통수에 깍지를 끼고 영님은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용기라고? 먼 데로 갈 용기 말이에요 누가 없다고 그랬어? 없을 것 같아서 흠 요것이 사람을 마구 놀려 먹는걸 서근은 손을 뻗쳐 영님의 볼 하나를 꼬집어 주었다 용기 없으심 댁으로 아주 돌아가시든지 내가 돌아가길 영님은 원하고 있어?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서근은 담배를 휙 재떠리에 던져놓고 영님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덮어버렸다 포개어진 두 개의 얼굴은 말을 잃고 비비적거리기만 했다 이윽고 숨가픈 포옹이 끝나며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선생님 정말 좋아 안겨오는 영님의 머리를 서근은 쓰다듬으며 소녀 에델을 사랑한 늙음악의 몬테크리스트를 생각했고 17세의 소녀를 사랑한 73세의 괴태를 생각했고 돌아올 줄 모르는 애인의 딸의 지극한 애착을 느끼는 장크리스토프의 늙은 심경을 생각했다 가련한 것에 대한 무한한 애착 헌신적인 애정의 경사를 걷잡을 수 없이 서근은 느끼며 영님 우리 먼데로 갈까? 가요 가 이제라도 기차를 타요 여비가 필요할 텐데 제 목걸이 팔아요 이어 링도 팔아요 가다가 차싸기 모자라면 아무데나 내려요 가만히 있어 서근은 휙 일어서서 수화기를 들고 견지동 S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번에 반액을 받고 아직도 기일은 차지 않았으나 5,60만원의 인세가 남아있는 것이다 경숙의 피아노 대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던 돈이었다 S출판사 사장의 전화를 받았으나 예산에 넣지 않았던 돈이므로 오늘 당장에 5,60만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후에 강 선생이 그처럼 급하시다면 20만원쯤은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요 20만원 그럼 그것이라도 지금 어디 계신지 그리로 보내드리죠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서근은 전화를 끊고 모자를 썼다 기다려요 내 잠깐 견지동까지 다녀올게 선생님 걸어나가는 서근을 영님은 불렀다 음? 벌써 잊으셨어? 아 참 서근은 다가와 작별의 포옹과 접순을 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그러기로 약속이 암암리에 되어 있었다 돌아오실 때 보스톤 백 하나 사갖고 오세요 오케이 호텔을 나서서 서근은 택시를 잡았다 맞은편 대중식당에서 점심 요기를 하며 밖을 내다보고 있던 송찬이도 뛰어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서근의 차를 따라갔다 10분 후 서근은 견지동 S출판사 앞에서 차를 버리고 안으로 총총히 들어가 버렸다 송 기자도 차를 버리고 맞은편 골목 어기로 숨어 들어갔다 얼마 만에 서근은 출판사를 나와 광교 다리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들어갔다 은행에서 다시금 거리로 나온 서근은 신문지에다 싼 돈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서근은 보스톤 백을 살샘으로 을지로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낯익은 청년의 얼굴 하나가 마주 걸어오다가 서근의 앞에서 우퉁 멎었다 아, 송준호 군이 아니오 그러나 송준호는 묵묵히 서근의 얼굴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다 감정의 상극이 라이블 의식과 함께 서근에게 왔다 서근이가 휙 자세를 돌려 지나쳐버리는데 강선생 송준호가 불러세웠다 왜 그러시오? 서근은 다시금 걸음을 멈추었다 혹시 영님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주시오 영님에 대한 과거의 내 순정이 너무도 아까웠다고 전해주시오 차가운 한마디였다 서근은 묵묵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처럼 황홀하게 받아들였던 영님의 입술이 너무도 값싼 것인 줄은 몰랐었다고 이 말도 겸해서 전해주시오 그리고는 휙 돌아서 갔다 송준호의 날카로운 두 어깨를 서근은 덤덤이 바라보다가 보스턴팩을 후딱 생각하고 다시금 을지로로 총총히 걸어갔다 송준호의 날카로운 어깨가 막막에 남아 서근은 또 한 번 돌아다 보다가 아, 그는? 송찬은 종시에 들키고야 말았다 이쪽이 쭉 웃으면서 다가오는 송찬을 향하여 과연 민안 기자인걸 대항호텔 앞에서는 어지간히 지루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점심 요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하오 서근은 송찬의 손을 부여잡으며 송근의 후인은 영 잊지 않을 테야 하지만 당분간 나를 놓아주게 선생님, 정말 어떻게 마음을 돌리실 순 없습니까? 서근은 눈을 한 번 지그시 감았다 뜨며 고마운 말이지만 아무 말 말고 돌아가 주게 스톱! 서근은 차 한 대를 멈추며 어서 신문사로 돌아가요 군의 호의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상 더 내 뒤를 밟을 필요는 없고 대항호텔도 곧 뜰 테니까 2, 3일 사이에 그럼 선생님 덕으로 찾아가 배울까요? 아, 그래, 그래 송찬은 한은수 없이 단념을 하고 차를 타고 떠나갔다 차가 저만큼서 커브를 틀며 사라지는 것을 보고야 서근은 비로소 백을 사러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쯤 아현동 영림의 집에서는 해와동소 돌아온 마누라와 아들의 보고를 고정국 씨는 듣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박군을 파수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음, 잘 알았다 아, 그럼 내가 강서근의 아버지를 만나봐야지 고사장은 냉큼 일어서서 방을 나섰다 대문 밖에 차는 기다리고 있었다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5, 2, 8 상대가 따로 있지 남의 귀중한 딸을 후련해? 달리는 차 안에서 고사장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40분 후 차가 정능에 다다랐을 때 고사장은 자기 집에는 들리지 않고 곧장 강교수의 집 앞에서 차를 멈추었다 넓은 대지를 둘러싼 성깃성깃한 울타리 안쪽에 대문일 앞시고 목문 하나가 서 있었다 닭장, 채소밭, 화단이 울타리 안으로 삥 둘러있었다 화단에는 가지각색의 꽃이 만발해 있었고 닭장에는 백색의 레그홍 얼룩얼룩한 푸즈마스로크가 모이를 줍고 있었다 열 대여섯 간 되어 보이는 중고옥이 대지 한가운데 잠방하니 앉아있었다 심신유곡의 농가처럼 허스름한 정적과 조라한 평화가 고요히 깃들어 있는 마당 한가운데서 고종국 씨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금욕과 애욕의 도가니 속에서 기름지고 살찐 고종국 씨의 들뜰대로 들떠있는 오관이 주위의 이 고즈넉한 분위기에 당황을 했다 위축도 했다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이 강 교수의 이 검소한 생활 앞에 위축을 받아야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고종국 씨는 일부러 위험있는 목소리로 에흠! 하고 기침을 했다 낯설은 기침 소리에 젊은 식모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고 사랑방에서 한복의 강 교수가 문을 열었다 하하 이거 고사장이 아니시오 강 교수는 몸소 일어나서 고종국 씨를 반가위 맞이하였다 강 선생이 바쁘실 줄은 알지만 잠깐 어서 좀 올라오시지요 저번에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랑 문 좌우 담벼락에 날가 빠진 조라한 액자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유산 유수처 무영 무욕심 산 있고 물 있는 곳에서 영화도 없고 욕댐도 없는 몸이로다 시유성 지화 화무성 지시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오 그림은 소리 없는 시로다 오랜 비바람에 글씨는 퇴색을 했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다 고종국 씨는 무언의 압력을 또 한 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의 기름진 삶의 방도가 조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랫배에 힘을 주며 권하는 대로 서재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책장에 넣다 남은 책이 주위에 산적해 있었다 지필 중이던 모양으로 날가 빠진 책상 위에 원고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원래 넓지 못한 방이라서 세 사람만 들어앉어도 비좁을 만한 여유밖에 없었다 강 교수 부인은 도남동 시장에 저자를 보러 가고 없었다 그래서 식모더러 차를 끓여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고종국 씨는 주인의 호의를 차갑게 막았다 석은과 영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동안 고사장은 시종 여일하게 차가운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고 강 교수는 무척 놀라면서도 마음의 침착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불미로운 사건을 강 교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차는 다 식어 빠지도록 고사장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적어도 강 교수의 자재라기에 웬만한 자각은 가졌을 줄로 알았는데 끝끝내 영님의 처소를 알리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불찰을 깨닫지 못하는 미실이 아닐진데 하나의 악덕한 폐륜의 자식이라고 볼 수밖엔 없어 이렇게 막 욕설을 퍼붓고 보니 어쩐지 고사장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놈의 미련한 탓이라기보다도 모두가 다 이 아비의 미급한 탓입니다 고사장 일가의 심로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던 강 교수는 머리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사과로서 될 일이 아니오 한시 바삐의 사건을 처리해 주시오 나도 그것을 지금 골똘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 방도가 서지를 않습니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글줄이나 쓰는 놈이라기에 그렇지 않게 보아왔더니 남의 망금같은 딸을 꼬여내다가 강금을 시켜나 율리아 교수의 아들놈이 아니었더라면 그 녀석은 남의 유부녀라도 꼬여낼 망국지중이 되었을 거요 강 교수는 송구슬에 숙였던 머리를 불현듯 들고 고사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짐착한 어로 입을 열었다 고사장의 말씀이 다소 지나치십니다 뭐라고요? 내 말이 도리어 지나친다고요? 의외라는 표정이 크게 왔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지나친 헝구는 듣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흠 알겠소 그러다 보니 강 교수도 아들놈과 통열동족이니만큼 아들놈의 행실을 옳다고 여긴다는 말이죠 강 교수는 또 묵묵히 상대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고사장 분명히 대답해 두겠습니다만 나는 지금 내 자식의 행실을 옳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다가도 말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흥 이게 또 무슨 소리요 고사장의 눈이 그 어떤 폐기로 말미암아 희번덕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만 내 아들 강서근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을 믿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내 아들 서근이가 만일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아니들 무슨 깊은 뜻을 품고 한 일이겠기에 내 아들을 함부로 쟁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훌쩍 일어서서 실례지만 나는 좀 볼일 있어서 나가봐야겠습니다 음 아들 가진 제세를 하는 거요 고사장도 하는 수 없이 따라 일어섰다 그러한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내 아들을 만나서 그의 숨김없는 신경을 들어보고 싶을 따름이죠 그리고 좋은 수습책이 발견된다면 가급적 속히 손을 쓰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강 교수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총총히 들어갔고 잘난 놈들도 별것 없구먼 지 자식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술장소 오여봉에도 있어 고사장은 괘씸한 시선으로 강 교수의 뒷모습을 쏘아 보았다 김내성 작가님의 신라곤의 별 중편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작품도 바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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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